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윤김한 와르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00만 청원이 넘어서 지금 130만 청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확실히 청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쟤네들도 막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이런 게 좀 도미노 현상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겁이 나겠죠. 그러니까요. 뭔가 좀 계속 뭔가 단독들이 터져나오고 녹취록 터져나오고 이런 게 좀 신상치 않아 보이거든요. 이게 100만 청원의 위력 효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겁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그 와중에서 비밀들이 폭로되기 시작하겠죠. 실수가 나오고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고 조만간 뭐 하나 결정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굉장히 뭔가 좀 이제 뭐 위태위태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런 그 100만 청원 국민들이 100만 청원이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관련된 오늘 그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한번 쭉 가려보려고 하는데요. 예. 체병특검법. 네. 예. 통과가 됐죠. 그렇죠. 참 의혹질이 많습니다. 진짜. 네. 그런데 이거를 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선생님. 네. 뭐 안 해줄 생각이죠. 윤석열이 이제 와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건 상상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차라리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려면 인기 초반에 좀 했으면 그나마 체면도 살리고 수습이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특검이 진행되면 이 130만 청원도 청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거기에 불을 확 끼얹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자기들도 생각해 볼 때 너무 위험하다고 보겠죠. 위험하다. 그래서 더더욱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물론 그것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더 이제 이 청원자 수를 늘리게 만들 거라는 것도 예측 가능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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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을 수용했을 때는 완전히 우리는 끝이다 하는 이런 어떤 위기의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거부할 일인가.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적으로는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 거부할 일이 맞죠. 반드시 거부해야 될 일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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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죠? 주인님이 지금 연루돼 있잖아요. 결국은 모든 지금 비의는 김건희로 통한다. 네. 그렇죠. 뭐 이상한데 좀 지저분한데 있어서 팝업 꼭 김건희가 나오는. 네. 참. 결국은 김건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군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7월 19일이 최혜병 1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네. 네.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고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이 하와이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전격적으로 있더라고요. 선생님. 네. 하와이에 가서 이제 힘받았죠. 네. 아. 거기서 뭐 한잔했나요 거기서도? 어. 형님들 만났잖아요. 아. 하와이에 간 게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하러 갔는데요. 네. 거기 갔더만요. 네. 윤석열은 조금 불안하고 상태가 안 좋을 때마다 약 먹으러 가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자력 잠수함, 핵 잠수함 탄다든가. 그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부산에 갔죠. 아. 작년인가요? 작년에 잔만경 이렇게. 그 잠수함 가가지고. 네. 그다음에 또 올해는. 올해 이번에는 거기 또 항공모함. 항공모함 탔죠. 거 탔죠. 불안할 때마다 그렇게 약을 좀 쳐줘야 돼요. 그런데 하와이는 아예 사령부가 있어요. 태평양 사령부. 인태. 야. 우리 형님 집이야? 형님의 사령부야. 거기 가니까 뭐 잠수함, 항공모함 뭐 쫙 있고 뭐 사령부 건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형님들 만나니까. 거기서 막 거부권을 좀 연습해 왔나요? 힘 쫙쫙 받는 거죠. 야 거부권 뭐 바로 해. 이런 식으로. 간이 배박해 나왔죠. 정격적으로 했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네네. 하와이에서 한 발언 중에 놀라운 발언이 있잖아요. 어. 예예. 러시아는 선택해라. 아. 정말 저는 진짜 기겁을 했습니다. 남이냐 북이냐 선택해라. 야 선택해. 너네 러시아 진짜 남쪽이야 북쪽이야. 어. 선생님 저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초광대국이구나. 어. 우리나라가 아니라 윤석열이. 초강한 인간. 어. 슈퍼히로. 아니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대통령도 사실 못하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정치적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언어고. 네. 미국 대통령도 못해요. 아. 한 적이 없대요. 이렇게 대통령도 못해. 이거는 전쟁 직전에나. 그렇죠. 너네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이런 거고. 아. 저는 이건 본 것 같아요. 그때 2000년 초반에 부시가. 네. 그 아들 부시놈이. 네. 악의 축. 뭐 폭정의 전촉이지 막 이러면서 악의 축 이러면서. 뭐 테러의 편을 설 거냐 우리의 편을 설 거냐. 이거는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바로는 테러의 편에 서지 않으면. 어.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테러의 편에 서는 것이다. 그 정도. 그 정도의 협박. 그 정도가 최고였죠. 그렇죠. 근데 남이냐 북이냐. 선택해라.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북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거 비슷한 건데. 그나마 정치적 언어가 있는 거죠. 부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디서 했냐. 아. 하와이에서 했잖아요. 뽕 받아가지고. 하와이. 그러니까 하와이가 이게 뽕이 엄청난 거예요. 약이 약발이. 약발이. 약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간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배 밖으로 확 또 튀어나온 거죠. 선생님 언젠가는 그거 한 번 터질 거라고 그러셨는데요. 간이 터질지도 몰라요. 좀 있으면. 그러니까요. 너무 튀어나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거부권도 뭐 당연히 그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지금 러시아를 손해 보려고 손봐 주려고 하는 마당에.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그렇죠. 이거 거부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렇죠. 남과 북을 선택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부권 정도야 뭐. 피레미들. 우습지도 않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정말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 국민들 뭘로 보는 거예요. 진짜. 뭐 이제 쥐새끼 뭐 들쥐 뭐 이렇게 보겠죠. 하. 진짜. 그렇군요. 네. 국민들은 이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참.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전격적이다. 참. 국민들을 위한 뭐 이런 철이들은 그렇게 쳐 느리고. 네. 거부하고. 거부하고. 출근하지도 않고. 뭐 그런데. 뭐 이런 이제 그 진의 마누라 방탄. 진의 권력을 위한 방탄에서는 정말 너무 전격적이다. 이런 게 정말 너무 속 터진다는 게 있었고요. 더불어 가지고 이제 이번에 하와이 나가면서. 네. 장마철 대비. 야. 그 공문 보셨습니까. 정말. 그 A4 아주 거기에 딱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16자입니다. 선생님. 뭐 그럼 예전에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장마에도. 어. 뭘 하긴 뭘 했습니까. 예전에. 계속 장마 때마다 지금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럴 거예요. 그 얘기죠. 예전에 안 했잖아요 대비.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욕 바가지로 먹었고. 그러니까요.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이번 장마에도 사고가 날 거다라는 재수 없는 예언 같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야. 이게 지금 이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국민들의 민생. 이건 아예 관심이 없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만 해도 계속 비 올 때마다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때 신림동이었나요. 네. 거기가 좀 물끄러미 봤던 게 그거였군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 저 막 물 그 저 산사탄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벌써 남쪽에서는. 중부 지역에서는 엄청나더라고요. 피해가 크죠. 네. 그런데 그냥. 그냥 말 한마디 던져놓고. 이거는 뭐. 뭐 누구도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진짜. 사실 윤석열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혹시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가니요 혹시. 뭐 모르죠. 아무 말도 안 했을 수도 있죠. 거기에 있는 어떤 수행원 중에 하나가. 네.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남기기 남겨야 되겠고. 대통령님 뭐 하실 말씀 뭐 이러니까. 시끄러 나 지금 러시아 상대하기 바빠. 네. 이러니까. 그러면 제가 한 줄. 네. 이거 이런 건 보내도. 나중에 윤석열이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내가 왜 하지 않은 말을 했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딱 한 줄 보냈는데. 장마 대비 철저히 해라. 참.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예.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오늘도. 어. 지금. 대북전단 확산기 문제. 오물풍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오늘 또 왔죠. 오물풍선이 오늘은. 지금. 대통령실? 용산. 용산에 떨어졌다고 그러죠? 네네. 미군 기제도 떨어지고. 네. 이거 무슨. 그게 뭐 있나? 아하. 글쎄요. 어떻게 거기 떨어졌죠? 너무 정확하죠. 지난번에도 그. 지난번에는 거기. 용산 그 박물관? 네. 근처에 주차장인가. 약간 근처에. 관저에서 800m 떨어진 곳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엔 지금 대통령실. 앞에 떨어지고. 미군 기지 떨어졌으면. 이거는. 이게 그냥 오물풍선이니 망정이지. 근데 이거는. 네. 오물풍선은 삐라에 대한 대응일 뿐이거든요. 대북확산기에 대한 대응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아직 안 했죠. 안 나온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더. 아. 오물. 그. 삐라에 대해서는 오물풍선으로만 대응했지만. 확성기를 병행할 시에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다른 대응을 하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삐라도 지금 연달아 부렸기 때문에 남쪽에서. 뭐 김여정 부부장이 아주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처참한. 네. 기막히고 처참한 대가를 가고 와라 그랬나. 처참한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네. 다른 대응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발했단 말입니다. 네. 확실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물풍선 아니겠죠. 네. 이게 문제이다 오히려. 오물풍선 보다. 확성기가 문제다. 그러니까 삐라는 뿌리는 대로 계속 오물풍선으로만 대응할 가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귀찮겠죠. 힘들고.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바로 확성기를 시작했고. 게다가 확성기는 이제 군대에 사는 거니까요. 이거는 뭐 정권에서 빼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정권이 하는 거니까요. 오늘 발표로는 종일 방송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매일 한다고 합니다. 매일 하는 거는 원래 했는데. 아. 네. 종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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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오물풍선이 오면서 종일로 지금 나간다고 해요. 하루 종일 돌는데 24시간? 거의 이제 24시간. 아침부터 밤까지. 야. 그럼 지역 주민들도 미치고 있는지. 24시간은 아니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그게 이제 종일 방송인데. 아침부터 밤까지.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고조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냐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네. 제가 흐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7월 11일 날 김건희가 미국에 윤석열을 데리고 가서. 하하하하하하. V1이 V2를 데려갔다. 데려갔잖아요. 네. 데리고 미국을 방문해서. 네. NED를 만났습니다. 하하하하하하. NED. 네. 민주주의 진흥재단을 만났어요. 그래서 북한인권간담회에 참가했거든요. 네. 여기서 NED라는 조직을 다들 여럿 사례에 제가 얘기했지만. 한국의 삐라살포 단체를 배후 조정하는 단체입니다. 네. 삐라살포 단체죠. 거기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네. 여기서 돈 안주고 짓이 없으면 삐라살포를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CIM 외곽 조직이죠. 그러니까 NED에서 삐라살포를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11일 날 이걸 할 때. 그쯤에서 통일부가 뭘 했느냐 하면. 음. 경기도 파주시 대북전단살포 단속 조처가. 위헌 위법임을 지적할 법률검토 의견 달라. 그게 좀 컸어요. 그거를 로펌과 전문인들한테 요청했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대북 삐라살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거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11일 날 쯤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 그게 같은 시기입니까? 비슷한 시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때 보도가 나왔으니까 한겨레에서. 그럼 14일 날 좀 있다가. 송일종이가. 네네. 어 뭐 원점 타격 얘기를 했죠. 네네. 오물보소에 대해서. 어. 국방부에서 이렇게 정했다는 식으로. 지난번에 정해서 한번 얘기 나눠죠. 위험하다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날 삐라살포가 들어갑니다. 첫째로. 그날 삐라살포하죠. 네. 그때 김여정이 이런 얘기를 했죠. 부부장이. 어.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해서 각오하라. 예.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각오해. 그냥 오물풍선 정도의 얘기예요.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보내요. 10.5일 날. 이틀 뒤에. 이틀 뒤에 바로 보내죠. 바로 보냅니다. 그때 이제 말이 세지죠. 그때 세지죠. 다시금 엄중히 경고 안으로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 처참한 대가. 그래서 뭐 대응 방식의 변화 불가피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오물풍선이 날라온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바로 확성기를 틉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확성기를 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총이 날라왔죠. 아니. 얼마 전에 틀었을 때. 아 이번에. 네 틀었을 때. 그러니까 미국이 막 날이 쳤죠. 막았잖아요. 뭐 저 미 대사랑. 그 다음에 사령관. 사령관. 저희도 처음 봤어요. 가서. 우리 역사에서 사실. 한반도에서 큰 손 넘었. 원투인데. 둘이 가서 혼냈잖아요. 야 누구 맘대로 확성기 들었어. 그랬죠. UN에서 조사할 거야. 그래서 못 틀었죠. 중지시켰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확성기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는. 틀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허가를 해준 거다. 해준 거예요. 해준 거다. 해주지 않고는 못합니다. 네네.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틀었다면.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 이거 허가 나왔을까. 전 11일 날에. 김건희의 박미. NED. NED 접촉해서. 미국 쪽하고. 합의를 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삐라. 그 다음에. 확성기. 여기까지. 그리고 좀 더일 수도 있죠. 국지전 정도. 네. 원점 타격까지. 원점 타격까지. 지난 번에 그 말씀하셨죠. 그렇죠. 원점 타격은 미국의 허락 없이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국지전. 여기까지도 미국한테 허락을 받고 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너가 알아서 해. 우리는 뭐라 안 할게.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그러면 오물풍선 날려면 확성기 틀면 된다. 이렇게 내부방점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자마자 확성기를 틀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수위를 올려가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미국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뭐 우크라이나로 가겠다는 거겠네요. 우크라이나 걸로. 최소한 국지전을 해보겠다. 해보겠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문제는 이제 북에서 국지전으로 끝내겠냐고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죠. 국지전으로 끝나질 않을 거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8월 23일인가요? 그때가 이제 그 윌치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지금 19일부터 시작한다는 거 같은데요. 19일입니까? 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이제 얼마 전에 그 네네디 하고 나서 그 핵지침 협의를 했단 말입니다. 미국이랑 강국이랑.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합의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위험한 합의죠. 이렇게 치면 지금부터 점점 뭔가 올라가 수위가 올라가서 수위가 올리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8월에 거의 절정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신원식이 오늘인가 그 일본 언론이랑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가 대북전단 날리면 이거 아마 총 쏠 수 있어. 북한에서. 아 지금 이거 아주 걱정이야. 이러면서 노소리를 떨어뜨더라고. 쥐들지 안 보내면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우리가. 네. 맞습니다. 이건 마치 지금 뭔가 북에서 쏴주길 바라는 듯한. 거의 지금 도발을 계속 유도하는. 유도정도하자면 압박하는. 도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압박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앞에서 계속 잽을 날리고 두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데. 그렇죠. 푸틴이 어쩔 수 없이 특수운사 작전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위험한데요. 지금 그런 흐름으로 밀고 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독자적인 판단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도 오케이. 오케이를 해요. 미국이 왜 오케이를 하죠? 그게 좀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권에서는 뭐라도 터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승리하기 어려워요. 사퇴를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해리스가 쉽게 이긴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거는 해리스가 지금 등장하자마자 여론에서 띄워주려고 트럼프를 여론전에서 조사해서 이겼네 뭐네. 어디에서는 이겼다래. 그게 나와요. 나오지만. 여론조사 보니까 2% 뒤지는데 또 사실상 이겨. 네. 그런데 이거는 해리스 띄워주려고. 언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트럼프 쪽에 코빵이 끼고 있죠. 웃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허니문 효과. 반짝 효과다. 그래서 사실상 해리스로 교체를 했지만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네. 해리스가 됐다고 해서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졌느냐 하면 아닙니다. 네. 오히려 더 낮으면 낫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정권을 트럼프한테 뺏기게 생겼어요. 그럼 11월 달에 트럼프가 되기 전에 제일 불안한 사람은 누구냐. 민주당 쪽에 네오폰드. 강경파. 그 다음에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궁합이 맞죠. 네. 뭐라도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냐. 한반도에서 부시를 터뜨려서 상황을 악화시킨 다음에 이걸 수습을 하든 확전을 시키든 상황을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그대로 유지되면 트럼프는 계속 큰소리 칠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북과 잘 지랄 거다. 네.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지금 이제 국회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특검법들이 통과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 최해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 얘네들 나와가지고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선생님. 사상 최후의 일이죠. 되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건데요. 진짜 황당한 발상을 하는 놈들이에요. 심리상담 받아야 되겠는데요. 정신건강이 정말 안 좋은 건데. 상담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일단 감옥에 넣어서 좀 반성하게 한 다음에 상담도 해야 되는데 그냥 거짓말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난 앞으로 계속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 거짓말하겠다. 그럼 왜 나왔습니까? 죽어도 거짓말을 하겠다. 사나이 나오지 말지. 나오지 않으면 또 걸려요. 이게 이번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초벌당합니다. 옛날에는 안 나와도 됐는데 이걸 뭐 입법 청문회인가? 이게 좀 민주당 의원들이 머리를 좀 썼어요. 마음에 듭니다. 이런 거는 위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처벌받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또 위증을 하면 또 처벌받아. 그런데 위증은 하고 싶어. 위증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나와서 선서를 안 하는 이런 황당한 짓을 한 거죠. 선서를 안 하는 것에 대한 처벌룩은 없나 봐요. 그것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임선근한테 이 해병 열사관장이죠. 이 사람한테 혹시 너 뭐뭐한 사람 이모씨 아냐. 그 이모씨가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주작의 그냥 아주 핵심인가 봐요. 저는 모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는 관계로 보이는 문자 나왔죠. 네. 그런 카톡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 이게 그동안 관심이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 최해병 사건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왔냐. 결국 윤석열이 왜 경로했냐. 임선근을 왜 감싸고 뒀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맞습니다. 혹시 김건희랑 연결된 거 아니냐. 그런데 연결되어 있다는 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 설이 진짜 어딜 가도 김건희가 나오네요. 계속 그 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임선근이 김건희라는 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단서가 포착된 거죠. 그러니까요. 또 김건희래요 선생님. 우리가 윤석열이 좀 이해되잖아요. 네. 이해됩니다. 왜 저렇게까지 했는지. 저는 이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래 탄핵까지 되면은 지난번 박근혜 때는 계엄령을 선포하려다 말았는데 네. 그런데 뭐 추미애 장관이 폭로하고 그랬죠. 이번에도 일단 헌재는 자기 사람을 꼽아놨고 박아놨고 그러니까 그래도 만약에 막 국민 반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보낼 수 있는 군대. 노태우 전두환 생각해보니까 네. 자기 전두환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니까 정치는. 그러면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해병일사단. 이런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것만이. 그러니까 그것만은 아닌 거죠. 이렇게까지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전화를 하고 안절부절을 못하고 결국 김건희. 네. 맞습니다. 그것이 뭐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게 비극이죠. 그러네요. 정말 비극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어디를 파도 김건희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딱 듣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에도. 로마의 모든 길은 김건희로 통한다고.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든 비리는 김건희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숙명계대 그 총장은 결국은 됐습니다. 선생님. 그 저 밝히겠다고. 논문 밝히겠다고. 빨리 밝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 탄핵소추안이 소추안을 즉각 발휘하라는 청원. 네. 그게 지금 이제 국회에 청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뭐 며칠 만에 그냥 5만 명이 되면 된대요. 한 달 동안. 이전에도 이걸 한 두 번 했답니다. 다른 분들이. 그런데 5만이 다 안 돼서 안 됐는데 이건 뭐 한 3일 만에 돌파하고 지금 한 18만, 19만 가더라고요. 이야 이거 민심이 빨리 탄핵을 좀 해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여기 서명하시는 게 정신건감에 도움이 되는 가장 심리치료에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국힘당 애들이 7개 안 먹을 것처럼 하더니 막 그 목니를 부리더니 7개는 가져갔습니다. 왜 꼴길 내려버렸죠? 국회에도 참여하는 것 같던데요. 네. 뭐 나와가지고 법사회에서 뻘소리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청문회인 것 같아요. 청문회 때문에? 지난번에 청문회를 보니까 국힘이 빠지니까 전랬도 많아요. 청문회가. 네. 아주 전랬로. 볼만 하더라고요. 네. 이걸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기건이나 유성렬을 보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왜 저렇게 일방적으로 깨지고 우리 얘들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보이콧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아 지금 보이콧이 문제야. 들어가서 방해를 해야지. 그래서 들어온 측면이 많지 않냐. 그래서 흥하게 내려갔다. 뜨거워서. 아 뜨거라. 보니까 안 되겠다. 가서 계속 의사진행 방해하고 증인들도 좀 감싸주고 방탄을 해야지. 방탄을 해라. 이래서 들어온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상 총선에서 참패했을 때 네네.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상적인 방법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총선 참패의 현실을. 근데 얘네들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유성렬을 괜히 이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설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 일 없는 듯이 했는데 아무 일이 있죠. 네. 이번에 그게 들어간 거죠. 상임이 다 날라갔잖아요. 갑자기 막 콕 진행이 돼버리고 특검법이 통과돼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 현실을 계속 거부하다가는 죽도밥도 안 되겠구나. 일단 들어가서 일단 들어가자. 7개라도 먹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돌아선 측면이 있는 거죠. 아니 저는 그냥 그때 바로 그냥 다 다 그냥 가져갔으면 민주당이 했으면 좋았겠는데요. 오히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번에 국회의장이 또 자꾸 개헌 얘기를 해요. 음. 아니 조국 장관 개헌 얘기해가지고 저희들이 막 엄청 뭐 짜증났었는데 또 온 시기 얘기하고 네. 자꾸 뭔가 퇴로를 열어주는 듯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거든요. 왜 이러는 거죠 도대체. 뭐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 전해지는 모르겠으나 네.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을 날릴 생각이 있어요. 네. 이 극우 세력이나 미국이 날릴 생각이 없겠습니까? 너무 위험해져서 한국에서 혁명적 상황이 조성되고 이런 거는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날리겠죠. 날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한테 정권 주고 싶겠습니까? 음. 그럴 일은 없죠. 네네. 그랬을 때 생각하는 건 보수대연합일 텐데 당연히. 예예. 보수대연합의 한 축은 당연히 한동훈이라든가 네. 뭐 그 잔당들. 네네. 윤석열을 반대하는 반윤 잔당들.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 끌어들여야 돼요. 최대한 많이.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들어올까? 네. 또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걸 가지고 연대를 만들까? 개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개헌은 할 테니까 같이 힘을 합치자. 손을 잡자. 네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일정의 개헌도 들어줄게. 예. 우리 것도 좀 들어주고. 네네. 개헌을 해서 윤석열을 내쫓고 하자. 뭐 이런 보수대연합의 음모가 추진되고 있을까 사실 매우 높다. 그런 흐름을 신종. 네네. 신종 보수대연합의 떡보물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원시의적 이걸 알고 봤던 건 아니겠죠. 네. 그러나 그런 흐름이 형성되는 와중에 네. 그런 제안들이 나오고 자꾸 나오니까요. 그거는 어떤 세력이 그 개헌 분위기를 조성해서 보수대연합의 떡밥을 뿌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요. 네. 떡밥을 뿌리고 있다. 저번에 얘기지만 지금 그런 얘기할 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탄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시민 장관이 전 장관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고 이번에 여기저기 나와서 방송을 하는데 네.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의 퇴으로를 잘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 코끼리가 골동품 가게에 있는데 네. 그냥 너무 심하게 다뤘다가는 골동품이 다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조심히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조국 장관이나 우원식 의장이 얘기한 개혼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냐. 명예로운 퇴진. 명예로운 퇴진.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죠. 박근혜 탄핵을 할 때. 저는 이게 이제 아 이게 골동품 깨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건가 지금? 네. 저는 그 표현을 잘못했다고 봐요. 네네. 골동품 다 깨졌어. 벌써. 아 골동품 깨졌다. 2년 사이에 다 깨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코끼리가 다 깨서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가 됐습니다. 이미 폐허다. 뭘 더 깨질 게 있습니까? 골동품이. 네. 유일하게 걱정해야 될 것은 전쟁인데요. 그걸 테러를 열어주면 안 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이. 네. 윤석열이 있는 한 전쟁 위기는 일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절박성이 너무 떨어진다. 약간 골동품 정도 그냥 뽀개는 정도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게 또 달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너무 황당하더라고. 그것도 저는 잘못된 생각 달래서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달래서 될 사람이면 이재명 대표가 영소회담했을 때 달래졌어야죠. 네. 맞네요. 안 달래져요. 아.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칼을 찌른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에 대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크게 의심되는 크게 의심이 되죠.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말로 한다고 해서 얌전해질까요? 네. 그 사람들이 말로 해서 얌전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은 보수 대연합밖에 없어요. 보수 대연합이다. 거기에 협조하겠다 우리가. 지금 약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갔다거든요. 그렇게 되는 흐름에 이게 만약에 하나의 흐름의 증조라면 네. 위험한 거죠. 저는 또 하나는 이 코끼리를 본다는 건데 이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크게 보는 것 같아. 그렇죠. 쟤네들을 쥐새끼 정도? 쥐새끼 골동품가게 숨어있는 쥐새끼? 네.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힘으로 그럼요. 뭐라낼 수 있는 거고 따라잡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은 뭐 개헌이나 퇴로나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이제 윤석열을 하루도 빨리 정말 끄집어내 그래야 이게 지금 정말 죽음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한동훈이 요즘 날뛰고 있습니다만 한동훈도 윤석열과 함께 몰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노래는 얼마 전에 19살 노동자가 또 공장에서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화제가 된 것은 이 노동자가 자신의 일기장에 인생계획을 써놨습니다. 그 인생계획이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아는 일반 학생의 인생계획입니다. 이렇게 꿈 많았던 청년들이 자꾸 죽어나간다는 거 이거 정말 왜 윤석열이 죽지 않고 왜 이건희가 죽지 않고 왜 기업주들의 자식은 죽지 않고 왜 노동자들만 이렇게 죽어나가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19살 인생계획 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여러 회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네이버 대표가 나와가지고 정부가 기업의 입장을 최우선에 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에 그런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네이버가 요청을 안 하니까 우리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바위가 하면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다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행정지도도 했고요. 보니까는 아마리 아키라라고 하는 그 자민당 의원인데 이놈이 일본의 3대 그 마쿠래요. 그래서 아베 신조 아소다로 아키라 이게 3명이랍니다. 이놈들이 완전히 그 일본을 전기를 주무르는 놈들인데 한놈은 죽었고 네. 아소다로 이놈은 그때 그 이태원 참사 있자마자 한국에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이놈이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독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태원 참사 분양소도 가서 분양도 하고 이런 아주 쇼를 하고 갔습니다. 이놈이 근데 아소다로 그야말로 일본의 아주 극우 정치인이죠. 근데 아무튼 이런 이 마쿠의 3인 중에 한 명이 이놈이 그 손 마사유시라고 하는 네. 이름은 한국 이름인데 완전히 정치는 일본 놈인 네. 이놈한테 너희들이 다 모가라죠. 쏙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다는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걸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선생님께 결국 우리 정부가 왜 막지 않느냐 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네. 미국과 일본이 지금 한국을 털어먹으려고 작정을 했단 말이죠. 털어먹으려고 네. 저는 미국이 여차하면 한국에서 도망칠 작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요? 네. 여차하면 발 빼려고 아. 그럼 중한미군도 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다 털어먹을 걸 털어먹겠다는 자세로 한국을 털어먹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져갈 걸 다 가져가자. 지금. 근데 라인은 일본이 먹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도 먹어라 이거죠. 너희도 먹고 우리도 먹고. 우리 일단 우리가 먹을 건 빼고 외국적인 건가요? 우리가 먹을 건 빼고 먹어라. 그러니까 라인은 일본과 관련이 있으니까. 21세기판 가스라 템프트조약인가요 지금? 뭐 그렇다고 봐야죠. 아. 그리고 뭐 현재 한국 기업을 밀어주거나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미국이 옛날과 달라서. 예. 콩고몰이었군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걸 빼더라도. 그래서 한국에게 오히려 첨단 기술을 강탈하는 중입니다. 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던 일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상태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엔저가 엄청 심해가지고 엔화가 떨어져가지고 30 몇 년만에 지금 최저라나 네. 맞습니다. 160선인가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저기도 지금 1400원선이 지금 거의 뭐 계속 치면서 위험한 상황이라는데 미국과 일본이 지금 남의 사정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일단 먹을 수 있는 건 다 털어먹자. 털어먹겠다. 해선 그렇게 적극적으로 털어먹기에 나서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은 미국과 일본의 완벽한 종 특히 이제 미국의 완벽한 노예 아닙니까? 종? 종이고 노예잖아요. 네. 자발적 종. 예. 자발적 노예. 자발적. 뭐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자발적으로 숭배를 해서 네네. 윤석열은 미국이 시키라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신용도 하는 사람이니까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라인은 일본 형님 드려라 네네. 이러면 이제 드릴 놈이에요. 게다가 윤석열 머릿속에 뭐가 꽉 차있습니까? 뉴라이트가 차있잖아요. 네네. 뉴라이트는 일본을 뭘로 봅니까? 한국을 근대화 시켜준 은인. 은인. 으로 간주하잖아요. 네. 숭배 대상이에요. 그래서 뉴라이트는 과거의 친일파들하고 다른 게 과거의 친일파들은 자기들의 친일 행정을 숨기려고 했지만 뉴라이트는 그걸 대놓고 자랑은 하잖아요. 친일의 애국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머릿속 머리를 가진 일본 사실상 일본인이죠. 네. 일본인의 앞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윤석열 정권이 우리나라 기업을 지켜줄까요? 네. 지켜주지 않죠. 그래서 사실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기업인들 속이 불복을 할 것 같아요. 네. 삼성도 열받을 것 같고요. 네네. 삼성 거 다 지금 미국에 갖다 던져주니까. 거기 지금 텍사스의 공장지라고 그러잖아요. 울며 겨자먹기로 짓고 있죠. 맞습니다. SK도 얼마 전에 나왔지만 정부에서 안 도와주고 메모리 쪽에서 오히려 미국을 도와주고 일본이나 그다음에 라임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속으로는 이런 정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만 왜냐하면 과거의 독재 정권도 기본적으로 한국 재벌은 챙겼거든요. 좀 도움이 되도록 그런데 얘 윤석열 정권은 완희선생님 독특한 거예요. 윤석열 정권은 안 챙겨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헌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회분석하는 하는 학자분들도 이게 이제 자본가가 세냐 정치가가 세냐 보통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세니까 한국은 약간 다르다. 한국은 약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죠. 그런 게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윤석열은 그냥 막 앞뒤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나 박정희도 기본적으로 사익 추구형인 악당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문제라든가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이 있었어요. 조금은. 그리고 대중적 인기에 대해서도 약간은 신경을 썼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라의 중요한 국부를 네. 외국에다 팔아넘기는 걸 재생을 안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윤석열은 아주 뭐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데서. 선생님 저는 이거를 마치 지금 독도에 일본군이 진주한 상황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넘겨준 상황이다. 거의 그렇죠. 라인을 넘겨준 건데 너무 태평하고 언론도 나오질 않아요. 윤석열은 아마 독도도 넘겨줄 생각이 있을 겁니다. 곧 진짜 일본군이 진주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윤석열의 친일 이런 것도 있어 보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미국이 이거를 이제 야 니네 먹고 우리 먹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엊그제 프리덤 엣제라고 하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했는데 이게 미국이 그토록 바라던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완전히 수건 중에 수건이었는데 아이든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노벨평화상까지 죽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행복했던 게 저는 기억이 두 가지인데 그때 2015년이었나요? 네. 한일 위안부 합의했을 때 막 미국에 막 웬디 셔먼이랑 막 국무부에서 막 성명 발표하고 와 잘했어! 그리고 입원했더니 그런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좋아 하니 네. 이건 뭐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 없는 거지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 이거 뭐 이렇게 막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게다가 막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 유럽 노벨평화상이야. 그렇죠. 너 라인 주고 노벨평화상 받아야지. 그렇죠. 이러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를 당연히 하죠. 하아... 바이든이 유일하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자랑하는 게 이거예요. 네. 그 어렵다던 어렵다던 한미일 군사동맹을 내가 만들었다. 네. 이거 자랑하고 있고요. 블링컨도 엄청 칭찬하거든요. 그러면서 노벨평화상 줘야 된다. 노벨평화상? 네. 윤석열하고 기시다한테. 미국이 이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니 선생님 정말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이러다가? 그럴 리는 없습니까? 노벨평화상? 네. 모르죠. 줄 수도 있는 거죠. 와... 진짜 웃기겠는데. 네. 웃기겠죠. 선생님 이건 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받아서 노벨 권위가 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짜 환상이 깨져야 돼요. 노벨상에 대해. 아, 네. 진짜.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추세에서 윤석열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이 형님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응. 형님들이 시키는 걸 거역은 둘째치고 윤석열은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나서서 할 사람이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라인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 이거 독도에 일본군 진주하는 꼴을 보겠구나. 그 대선 토론할 때 아니 그럼 뭐 유산 씨의 뭐 자미래 들어오는 거 막으실 거예요? 네.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위험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백만 탄핵 천만 가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예. 즉각 발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네네. 빨리 해라. 네. 그러니까 탄핵을 하자는 것도 있지만 국회가 몸거리지 말고 빨리 해라. 네네. 즉각 발의해라. 네. 2천 원이 돼요? 일주일 말에 백만 원을 넘었습니다. 와. 오늘 아침 10시? 어. 오. 선생님 이거 백만 원이면 엄청난 건데요. 엄청나죠. 이거 예상했었습니까? 심리. 아. 이 심리를 예상하는 사람일지라도 네네. 항상 보면 국민들 혹은 민심의 이 수준 잘 예측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뛰어넘는 거죠. 항상. 아. 아. 민심이 학자의 분석을 뛰어넘는다. 네. 아. 항상 그걸 앞질러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총선에서도 이기겠지. 상당한 정도로. 아. 하면 뭐 이제 압승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참 국민들이 굉장히 정확하다. 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은 민심은 과학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민심은 과학이죠. 아. 민심은 과학이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네. 그리고 이 민심이 그동안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네네. 이 탈출구. 분출구가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마땅히. 아. 그러니까 뭐 촛불 행동에서 하는 집회가 항상 있지만. 네. 그러니까 매주 그거 나가는 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부담도 되고 실제로 또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많이 알려지지 않고. 예.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음. 막 막 뭔가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지 뭐 할 게 없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한테 이게 이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이건 해야 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아. 이러면서. 이건 할 수 있지 내가. 그렇죠. 아.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 뭐 이제 이렇게. 사실 이것도 선생님. 약간 귀찮긴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 그냥 보통 그냥 한 번 클립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인데도. 이 정도는 감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사실 5만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한 3, 4일 만에 넘었어요. 지난 저희 방송 때 이미 넘었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많다고 해서.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5만을 넘었을 때 멈출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이걸 뭘로 표현하느냐. 뭘로. 윤석열을 탄해가고자 하는 의지. 지금 윤석열을 반대하는 의지를 알려야 되겠다. 네. 그리고 나도 뭔가 실천에 나서야 되겠다. 그런 거를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만이 넘어서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하는 거죠. 하나의 약간의 국민운동 비슷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약간 이거 자체가 촛불 시위예요. 지금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시위라고 볼 수 있죠. 온라인 시위라고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한 10만, 10억만 됐을 땐 아예 다루질 않더라고요. 네네네. 100만까지 될 일인가 이게. 어쨌든 간실 수는 없는 거예요. 지들도 이제. 완전히 이게 대세가 돼버리니까. 만약에 이 숫자 100만의 숫자가 거리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싶죠. 항쟁에. 그러면 이제 박근혜 단위. 끝이죠.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다. 세상이 뒤집히고 정권이 뒤집히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정도로 폭발적으로 진행되니까. 폭발적으로 진행되니까. 이게 이제 선생님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국민분들은 완전히 약간 신난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어떤 놀이가 됐어요. 지금요. 지금도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방송하기 전에 들어가 보니까. 대기자가 3만 명이에요. 어유 네네. 대기자가. 네. 와 저희 처음에 이거 5만 명만 돌파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대기자가 3만 명이라니까. 이게 진짜 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또 100만이 넘어가니까. 하시는 분들이 야 더 해야 되겠다. 음. 약간 이런. 기왕 한 거 시작한 거. 끝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한 번밖에 안 된대요. 아. 이런다고 한 번. 그렇겠죠. 선생님 안 하셨죠? 네. 저는 안 합니다. 선생님이 왜 안 하세요? 아니 너무 많아요. 대기. 전 대기 타는 걸 힘들어 싫어하거든요. 아 대기 타는 게 힘들다. 네. 이게 그 비행기 모드 있잖아요. 네. 핸드폰에서. 비행기 모드 한 번 갔다가 오면 된다는데 또. 아 그래요? 이상하게 그런 방법들이 막 지금 시민분들이 알아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데스크탑은 랜선을 뽑았다 끼면 된다. 뭐 이렇게. 막 그래서 지금. 각자 자신들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 수 있는지. 네. 또 이제 뭐 탄핵몽 그래가지고 불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캠핑감에 불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게 계속 숫자 올라가는 탄핵몽 사이트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아주 되게 유행하는. 아. 그러니까 민주당도 아 이거 탄핵 미저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네. 그런 압박을 느낄 거고. 국힘당 입장에서는 와 이거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아 빨리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압박이 될 수가 있어요. 아. 100만의 숫자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큰 의미가 있다. 그 점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조선일보가 다루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이제 증명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야 이거 야구도 안 되겠다. 기사는 쓰자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었고요. 지금 이제 며칠 전에. 그 여론조사를 냈는데요. 이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찬성이 58.8% 반대가 38.9% 거든요. 그러니까 6대4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어디서 하는 여론조사인가요? 어디서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60% 정도는 탄핵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여론조사에서 탄핵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또 안 했습니다. 보통 이제 금부정. 윤석열이 잘하냐 못하냐. 그럼 대체로 6대4 하거나. 네. 7대3이나. 7대3. 김건희가 나대고 막 그랬을 때는 7대3인데. 탄핵해야 되지 않냐. 일단 이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상징적이고요. 그랬는데 이것도 6대4 정도 나온다. 이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런 거죠. 어떤 여론조사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실제로는 저는 한 7대3 거의 도달해 있을 것 같아요. 아 7대3까지. 국민들의 민심은.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약간 편차가 있다 보니까 6대3 정도로 나온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탄핵은 존야 질려보다는 좀 더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금구정을 따지는 것보다는 훨씬. 윤석열 존야 실려보다는 그냥 아우 싫지. 그냥 체크를 하다가도 탄핵 찬성 반대를 물어보면 조심스러워져요. 그렇죠. 아 싫긴 한데 윤석열이가. 탄핵에 찬성하는 건 좀 그런데. 윤석열 날 날아가면 세상이 잘못하면 뒤집힐 수도 있고. 아 이거 안 돼. 탄핵은 일단 막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층 같은 경우. 특히 보수 성향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존야 실냐에 대해서 싫다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탄핵을 물었을 때는. 반대쪽으로 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숫자죠. 저는 현재 한국의 보수층들도 대부분 윤석열 만큼은 싫어한다고 봅니다. 싫은데. 대안이 없고 마땅이 없고 현재 탄핵으로 날렸을 때의 그 뒤에 훅폭풍이라든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윤석열을 일단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윤석열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들도 부끄럽다. 그렇죠.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윤석열 칭찬하기 위해 입이 더러워지는 느낌. 부끄러울 거예요 진짜. 부끄럽죠.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최근에 정말 나온 뉴스도 보면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진짜. 지금 이제 탄핵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부상해서 전국의 주요 하도로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 이제 탄핵이 본격 수면위로 올라왔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지금 이게 그렇게 증명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은 윤석열 심리가 어떨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는 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탄핵을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하고 있다. 국정을 잘 진행되게 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잘 진행됐죠. 석유도 터뜨렸고. 아 석유도 네. 네. 정신건강권도 얼마 석유롭고. 선생님 석유권 진짜 이거 한 달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진짜. 아득한 옛날 같지 않습니까. 정말 아득한 옛날 같아요. 무슨 당군시대 얘기 같아요 진짜. 또 사고를 많이 쓰니까. 아유 그렇게 진짜 대통령이 나서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아무튼 국정이 잘 안 된다. 지금 탄핵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속도로 더 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죠 지금. 그러면서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 야 선생님 이거 분석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있잖아요.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온 것 같다. 이 말은 위기감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아 위기는 느껴진다. 위기가 느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통령실은. 아 대통령실은. 아니 윤석열은 아니고 모르고. 윤석열은 잘 모르고. 오오오. 그러니까 대통령실 만큼은. 야 이거 심각하다. 심상치 않다. 네. 이러면서 이제. 방어적 논리를 피는 거죠. 네네. 설마 되겠냐. 명백한 위법사항이 없는데. 네네. 이제 곧 나오겠죠 명백한 위법사항이. 지금 이미 나왔기도 하고 좀. 네네.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탄핵이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인 것이고.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만 해요. 탄핵이 국회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면서. 바짝 긴장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아이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탄핵 공면으로 넘어서는 것 같으니까. 들어갈 것 같고. 국회도 움직일 가능성이 생기니까. 이제는 예의주시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고. 문제는 대통령 시일 정도는 이런 인식이 생겼을 건데. 네네. 윤석열은 어떨까. 윤석열은. 정말 지금 그게 우리 시청자분들. 네네네. 우리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역사상 가장 국민들의 반응이나. 혹은 국민들의 지지율. 국민적 지지율에 둔감한 대통령이. 윤석열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제일 관심이 없어요. 제일 관심이 없다. 그리고 제일 덜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윤석열은 세상을 위아래로 갈라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위와 아래. 네네. 국민들은 다 아래잖아요. 네. 아래쪽에서 지지율이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 날 사랑해 주냐 이런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힘으로 짓누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은 물론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네네. 조금 긴장하겠죠. 그러나 뭐 아유 큰일 났다. 좀 착해져야 되겠다라든가. 감옥 갈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여보 짐싸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들 봐라. 자꾸 자꾸 댐비네. 네. 한방에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윤석열은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간다. 네. 윤석열은. 윤석열이 완전히 무너져서 두 손 두 발 다 되는 상황은 그야말로 예를 들면 서울에 한 번 백만, 이백만 나와서 집회를 해서 용산을 포위하고 나와 멧돼지 뭐 이러면 그때 정도 멧돼지구이 바비큐 곧 판매에 개시 그럴 정도가 돼야 아이고 뜨겁다. 이러지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둔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리에서는. 센스가 없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1%가 돼도 그런 얘기 했었죠. 마치 그런 얘기는 굉장히 신경 쓰는 얘기 아니냐. 오히려 역으로. 그런 여론조사 같은데. 네. 그게 아닙니다. 여론조사 진짜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네. 제일 안 쓰는 사람이에요. 아. 저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윤석열이 겁이 많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겁을 내지 않을까 싶은 건데 선생님 말씀은. 그 겁은 위쪽으로 내요. 위쪽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내고 아래쪽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형님이나 미국 형님. 미국 아버님 정도나 돼야. 권이나 뭐. 네. 김권이나 전공쯤 돼야. 무섭죠. 아 무서운 거고. 아래쪽은 안 무섭다. 안 무섭다라고 철저하게 믿는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을 무섭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사실은 공포가 있지만. 네. 위아래를 갈라서. 더 큰 공포가 있으니까. 네. 이 공포로 위아래를 나눈 거군요. 자기가. 자 예를 들면 한동훈만 해도 지지율 신경 쓴 사람이거든요. 한동훈은. 한동훈은 신경 많이 쓰죠. 뭐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있냐 없냐. 아. 사람들 반응이 어떠냐. 이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어디 가든 셀카를 찍어야 하고요. 한동훈은 왜 그러냐 하면. 네. 기본적으로 한동훈은 인정 욕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관심이나. 김건희처럼. 네. 이런 사람들은 여론에 신경을 많이 써요. 아. 엊그제에도 뭐 또 사진 찍었더라고요. 책 들고. 뭐더라. 나는 뭘 쓰고 있나. 형광펜. 뭐 하여튼 뭐. 책을 들고. 꼭 그렇게. 뭔가 좀 에세이던데. 자기가 뭔가 읽고 있다는 걸 보이고 싶은가 봐요. 내 머리가 비어있지 않아. 선생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머리 비어있지 않아. 머리 있어. 난 가발을 쓰고 있어.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네. 근데 이 윤석열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한동훈이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볼 때. 네. 한동훈은 사랑을 못 받아서 괴로워했던 아이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사랑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누구든 간에. 무차별적으로.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인기 이런 거에 연연을 할 텐데. 아. 윤석열은. 흠. 사랑은. 꿈도 못 꾸는 상황. 아예. 맞으니까. 고수로. 맨날 고모수로 맞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보고 있어요. 네. 사랑받기가 아닌 거예요. 그 뭐야. 사랑받기는. 사치인 거죠. 안 맞는 거. 어우. 끔찍하네. 이게 그래서 안 좋은 거죠.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인정욕구보다 더 심한 거네요. 더. 더 병적인 거예요 사실. 공포 안 맞는 거. 어. 무서움. 두려움. 그것 때문에 힘을 추구하는 게 된 거거든요. 병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욕망이 이게 있겠죠. 마음속에. 네. 그게 전면에 나오지 않고. 항상. 힘에 대한 욕망이든. 아니면 두려움이든. 네. 이런 것이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론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뭐. 몇 퍼센트 지지하냐. 사람들이 다 하고 셀카를 찍으려고 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무릎 꿇려놓고서 막 거기서. 잘난 체하고. 네. 한 짓이 때리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애의 안심을 겨우하는. 굉장히 사실 위험한 거죠. 그렇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이를. 사랑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것보다. 패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더 정신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네. 윤석열이 그 케이스라는 거죠. 사랑은. 지금 윤석열에게는 거의 사치. 사랑은 바라지도 않는 거군요. 지금. 그건 생각도 급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막고 있으니까 자기가. 오. 이 매맞는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야. 끔찍하네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얘기는 달리기면은 이제. 김건이나 청공이나 미국이나 일본. 이 존재들이 다 공포네요. 그러면 애한테는요. 그렇죠. 공포죠. 그거에 비해서 국민들은 전혀 공포스럽지 않은 존재네요. 애한테는. 신경도 안 쓰고. 뭐 국민들한테 사랑받겠다 이런 것도 없고. 청공이나 김건이한테 사랑받겠다도 없어요. 사실은 윤석열은. 사랑받겠다도 없다. 안 맞으면 된다. 안 맞으면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밥주걱으로 또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김건이가 실제로 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면 말로. 네. 뭐 그 저. 이명숙 이자랑 통화한 거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집 아저씨는 뭐. 방구랑 뿡뿡기고 뭐.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렇죠.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너 같은 놈은 나니까 데리고 살지. 그렇지만. 그 얘기를 진짜 직접적으로 했다면.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공포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그런 타격. 뭐 직접 안 때려도 톨이 보고 물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톨이야. 톨이 물어. 어. 톨이 물어. 그러면 막 가서 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게 이 백만까지 돌파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린 좀 윤석열이 좀. 어. 좀 정신 차리길 바라는 건데. 네.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린다. 이런 거.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한 방에 뒤집을까. 이런 거 짱구 걸리고 있을걸요. 아. 아니. 저도 그런 우려는 좀 되더라고요. 음. 이게 이제 백만이 다가갈수록. 기분은 좋지만. 그런 공포가 저도 약간 생기는 거예요. 아. 이놈들이 그럼 이거를 돌파하려면. 또 공안정국이나. 그럼 뭐 또 이제 뭐. 어. 어디 뭐. 촛불행동에 뭐. 간첩이 있다. 아. 뭐 이런 가지고 그냥 논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도. 정청래 의원이 옛날에. 뭐. 방화했더라. 뭐 이런 걸로 색깔로 공세를 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아. 옛날에 조국 장관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뭐 상호맹이 했다. 이런 것처럼. 아. 이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전쟁 국면으로. 이걸 돌파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거는 이제 선생님도 오랫동안 해 오신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약간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정도로 분위기가 고조돼서.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면. 네. 윤석열은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할지 몰라도. 아하.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만 해도 지금 진정하잖아요. 윤석열은 맨날 술 먹고 앉아서 괜찮아. 총선은 우리가 이긴 거야 이러고 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다. 아. 주변 사람들도. 조선일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한독수 바꾼다고 그러는데 전혀 못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받고 포위 당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윤석열은 힘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2의 김재규가 나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게. 계엄령 하자라도. 네네.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럼 군인들이 미쳤니. 우리가 네 명령을 듣고선. 이걸 하게. 싫어.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한마디로. 사고치는 것도. 이제 지난 박근혜 탄핵 때는. 그때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폭로를 했던 건데요. 윤석열은 그 이상을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진짜 200만 뭐. 네. 만약에 한남동부터 그냥 용산을 다 둘러쌌다. 그러면 이제 뭔가 더 세게 나올 텐데요. 그럴 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이탈이 엄청나게 크겠죠. 아 이탈이 클 수 있다.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사회 분위기가. 네.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있다. 네. 이 100만 청원이라든가. 탄핵 국면으로 몰아가는 것은. 윤석열이 손발을 묶어놓는 효과가 있어요. 음.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윤석열이 쓸 수 있는. 가요. 가요용 자산. 가요용 자산을. 네. 이런 것들을 묶어놓는 게 되는 거야. 그거 중요하죠. 탄핵을 통해서 업무 정지를 시키면 더 좋고.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이걸 청원하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즉각 발의를. 네. 요청하는 청원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사실상 민주당에게. 조국 혁신당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야당들에게. 즉각 발의해라. 지금 제발 빨리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100만 넘어갔다는 게. 어떤 민주당에 대한. 이런 야당들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벌써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있어요. 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대표. 부대표 같은 경우는. 단순히 민심이 이렇다고 해가지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정치인의 도리가 뭐예요. 네. 의민한테서 따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도리가 뭐 도리도리예요. 윤돌인가. 윤돌이. 윤돌이. 윤돌이에 맞지 않는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 라고 했죠. 예예. 이게 전제 조건을 이렇게 달았죠. 네네. 근데 자기는 민심을 거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럼 정치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정치인은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뽑아준 거 아니에요. 예예. 민심을 대변할 국민들의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자기 판단이 아닙니다. 아. 자기 이익도 아니에요. 네. 국민들의 판단과 국민들의 이익이죠. 그것을 따르는 거죠. 항상 그걸 대변하는 게 국회의원이죠. 그러려고 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 안 따르겠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거네요. 벌써 그러니까. 도리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아. 단순히 민심이 이렇다고 해서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미 틀린 말이네요. 싸가지 없는 말이죠. 정치인이어서 정치인이라면. 속이도 불을 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이게 민주당 지금 원내수석부대표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심을 받들어야죠. 그러니까요. 무슨 민심이 이래도 우리는 갈 길을 가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다가 민주당이 망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의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서 진경로를 뚫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지도하는 정당 이끄는 정당의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국민들이 열심히 싸워서 하야 국면을 만들고 탄핵 국면을 만들면 거기 가서 숟가락 얻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민심을 배신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심판받고. 윤석열한테 지금 정권을 물려준 거 아닙니까. 이걸 되풀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이 과거보다 더 좋아진 건 맞는데. 개혁적으로 바뀐 건 맞는데. 여전히 의회주의적 경향이 있어요. 국민들을 중심에 놓고 정치하기보다는 의회에서의 국힘당과의 관계에서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제도권 정당의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은요. 국민들이 의회에 대해서 불신을 좀 표명한 것이기도 해요. 이거 자체가. 탄핵 발의를 너무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의회에 있다가는 죽도밥도 안 되겠다. 저희들 잘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뭘 좀 해보자. 참 그 말씀 맞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악력을 당한 거 아니에요. 해라. 이거 자체가 윤석열에 대한 싸대기만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민주당에 대한 싸대기다 이거. 그렇죠. 조국익천단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쇠빙선 된다고 그랬는데. 네. 쇠빙. 빙선인지 맨 뒤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갑자기 개헌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러게요. 빙수 역할도 못하고. 빙수도 안 되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의장도 갑자기 개헌 얘기를 또 하거든요. 네네. 자꾸 이런 뭐. 채로를 열어주려고.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 개헌 얘기가 나오는 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네네. 극우 세력도 윤석열을 날리는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극우도. 그렇죠. 네네. 윤석열을 계속 두다가는. 안되겠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윤석열 날리면 자기들도 같이 날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깨끗하게 윤석열만 떠서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똑 파서. 똑 파서. 네. 성열이만 날리고 자기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러려면 보수대연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음. 그 보수대연합의 매개체가 뭘까. 예. 개헌일 수 있습니다. 아. 네네. 개헌에 동의하는 세력이 모여서 보수대연합을 예를 들면 연대를 하는 거죠. 그 한 축으로 뭐 한동훈을 꼽았을 거고. 그런 음모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개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모든 사람이 개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보수대연합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흐름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흐름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자칫하면 그 안에는 노란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조심해야 된다. 네. 지금은 개헌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 이런 흐름을 더 가시화시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경고를 한 거다. 네. 이런 흐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청원이 백만이 넘어간다는 게. 의회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의회 권력 줬더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탄핵 발휘해서. 네. 좀 윤석열 끝 좀 내라. 그리고 윤석열 손발을 묶어서 전쟁을 좀 방지해라. 네. 네. 이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굉장히 많죠 지금.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이거 요청청원 일본에 전쟁 얘기 나와요. 아. 탄핵 사유 중에. 사유 중에. 국가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실 관계자가 위법사항이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냐고 그러는데. 그런 게 명백한 헌법 위법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본에. 헌법에서 평화적인 통일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무력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력통일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무력으로다가. 그렇죠. 지 살길 찾으려고 하는. 전쟁을 촉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이왕 민주당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한때는 그 386들도 말입니다. 네. 다 진짜 뭐. 열심히 데모하고. 네. 민주투사들 아니었습니까. 뭐 그때. 젊었을 때는 좀 그랬겠죠. 근데 왜 들어가면은. 국회에만 되면은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 국회의 수돗물에 뭐 약을 타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열심히 하시는 그런 그 분들이 계십니다. 음.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니죠. 뭐 변절한 김문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소위 386이라고 하는.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들. 에. 뭐. 모두는 알겠지만. 상당수는. 사익을 위해서. 운동을 해. 운동을 해. 운동을 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운동을 할 때도. 학생 운동을 할 때도. 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뭐. 하나를 다 바쳐서. 내 인생을 바쳐서 싸우겠다. 네. 이런 정도의 순수함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정치권이 100% 수혈됐을까. 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바뀌었다. 라는 말을. 잘 안 믿어요. 원래.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시간이 가면서. 거기에 압도당하는. 그런 과정이 더 크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사람들이. 원래 민중 속에서 민중과 함께 운동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국민들과 함께. 근데. 딱. 격리가 돼가지고. 격리가 돼서 국회란에 들어가고서. 소위 정치권. 그. 엘리트들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경우. 네. 그 물에서 노는 거죠. 계속. 엘리트와 기득권. 아. 그러면서 국민과 유리되는. 유리된다. 네. 기반이 사라지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원래의 그 어떤. 국민들의 이익.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그런 어떤 지향을 잃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정당 자체가. 음. 발자하게. 민중 속에.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린 정당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중 정당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당원들이 대거 들어와서. 사실 그렇죠. 엄청나게 들어갔죠.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네. 당원들의 권리를. 실제 당원들이. 네.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당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국민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당원들이 주도하는 정당 만들고 싶다. 그걸 추진하는 중이잖아요. 추진하는 중이라는 얘기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 아. 역으로 말하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까지는 유명한 뭐. 정치 지도자들. 김대중. 김영삼. 뭐 이런 사람들이. 개파 꾸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한 쪽이지. 네. 국민들에게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국민들을 기반으로 정치하는 정당은 아니란 말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정당이 수열됐을 때에는. 아. 이 사람들이 민중운동을 할 때에는. 항상 막. 노동자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했을지 모르는데. 국회에 들어가면 이제 맨날. 국회의원들만 만나는. 다 기득권이고. 네. 거기서 놀다 보니. 원래의 마음과 지향을 잃어버리는. 자연스럽게. 사익과. 네. 유권이 만나면서. 그렇죠. 증폭이 돼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은 뭐 달리 말하면은. 국회의원이 뭔가 우리를 끌어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네요. 현재로선 그렇죠. 사실은 그래야 맞는데요. 원래는 그걸 바라고선. 그걸 바라고 뽑은 건데. 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탄핵 청원이 윤석열을 탄핵하는. 그런 민심만이 아니라. 네. 정말 우리 저. 야당. 특히 이제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도록. 네. 더 나서라 단핵에. 이런 채찍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지금. 지난주에. 김진표 해고록이. 음. 아주 이슈가 됐습니다. 선생님.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려보면은. 윤석열이가. 어. 저 이태원 참사 이후에. 만났더니. 어. 이제 김진표는. 이태원 참사도 꼭 이랬으니까. 이상민 정도는 좀 잘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진표는 여러분 저희가 익히 얘기했듯이 수박 중에 수박. 네. 뭐 왕수박이라고 봐야죠. 왕수박. 그런데 그런데 왕수박이. 봤을 때도. 야. 이건 좀 잘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윤석열이 하는 말이. 이태원 참사가 지금. 특정 세력에게. 의해서 유도가 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을 잘랐다가. 어. 이거 진실이 밝혀졌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억울하지 않겠냐. 네. 네. 그랬다고 그러죠. 엄청납니다. 선생님.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김진표 해고록은 결국 김진표에 살기 위한. 뭐랄까요. 그렇죠. 발버둥. 인 것 같은데. 여섯 가지 수박으로 잘 살아왔는데. 내용보단 벌써 그쪽으로 가시는 거군요. 사실 저는 그게 궁금해요. 김진표가 왜.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진표가 왜 했냐 이거를. 아니. 윤석열이가 그런. 개소리 같은 걸 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나야 됩니까. 당장 화가 나야죠. 너가 대통령이 맞냐. 알고 봤더니 또 미친놈이구나. 네. 어떻게 그걸 믿고 있냐. 막 거기서 싸우든가. 싸우든가. 싸우고선 윤석열이. 아니다. 난 진짜 음모론을 믿는다 그러면. 나와서 기자회견 했어야죠. 바로 나와서.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했다. 네. 이태우면 재결될 수 있겠냐 이거. 자 그게 특가 맞자라든가. 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김진표가 그때 입 딱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게 지금 사실은. 개통정실과 국김 쪽에서 공격하는 입장 중에 하나예요. 이게 조작된 거 아니냐. 그때는. 그때는 말하자면 아니냐. 그게 진실. 진실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어. 그런 게 있는 거죠. 김진표가 그때는. 아 그렇구나 해서 수박이니까. 네. 수박답게 행동을 한 건데요.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가 애매한 거죠.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 돌아가는 게 윤석열이 날아갈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네네. 그래서 자기가. 국힘당에 입당할 수는 없고. 민주당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네. 뭔가 좀 공헌을 한 게 있어요. 돌아올 거 아니에요. 돌아오고 싶다. 안 그래도 수확으로 찍혀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터뜨려서. 네. 아. 그때 윤석열이 이랬다.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 예. 제가 뭐 그래도 터뜨린 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잘 터뜨렸는데. 그때 터뜨렸어야지. 네.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달리 말씀 해보면. 지금 상황이 이제. 뭔가 넘어가는 분위기라는 걸 직감했다는 거 아니냐. 김진표가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말씀 일리가 있는 것이. 진수인가요. 옛날에 보건부 장관했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힘당 의원이죠. 예전에. 이 사람이. 여의도 연구원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진해 연구실이에요. 국힘당. 네. 그쪽 정책팀인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도. 이상민. 이상민 형도 난리 있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안을 보냈더니. 짤렸죠. 윤석열이 또. 경로를 하면서. 네. 어떤. XX가 이런 걸 했어. 그 원장이 짤렸다. 네. 그랬더니 원장은 또 인터뷰하니까. 아이고. 저는 그것 때문에 짤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안에서도. 수박에서도. 이런 윤석열을 공격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기울었기 때문이 아닌가. 판이. 네. 어쨌든. 이 얘기를 하자. 정진석. 네네.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네네. 어. 윤 대통령 현재 필요 이상으로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 그거 유튜브에 심취해 있다는 뜻이죠. 아. 이 말이. 왜냐하면. 필요한 만큼은 유튜브에 의존한단 말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지. 유튜브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 인정한 거 아니에요. 이 말에서. 중독은 맞다. 그러니까 보고 계시다. 여전히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많이 보는 건 아니다. 네. 이게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보지는 않아요. 아니.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봐요. 네. 유튜브를. 네. 필요한 만큼만 보자 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다. 사실은 변명한다고 했지만. 변명한다고 했지만.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자백한 거죠. 자백한 거죠. 자기도 모르게.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참 머리가 안 좋은데. 네. 어쨌든. 윤석열은. 사실. 머리가 비어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검찰에 있을 때만 해도. 검찰에. 백지 상태였습니까. 선생님. 검찰에서 거의 백정 노릇만 했지. 정치에 대해서는 무지한 인간이에요. 아. 지가 왔다. 그 이념도 없고. 자기가 친문이라고 주장한 사람 아니에요. 그쪽에서. 친노다. 친노. 그쪽에서 대선 후보 나가려고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머리가 비어있었고. 이념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예. 검찰 때만 해도. 네네. 그런데 검찰. 총장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국힘당.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힘당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머리에 집어넣는 걸 유튜브를 본 거예요. 아. 맨날 유튜브만 보고. 책과는 뭐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책은 다 그. 쓰레기장에 버렸죠. 네. 책은 이제 술 한 주 쌀 때나 쓰고. 책상 닦을 때나 쓰는 거지. 책을 안 본 사람이에요. 예예.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는 지금. 극단적으로 갈려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하. 진보 성향의 유튜브들이 있고. 또 민주당 계열의 유튜브들이 있고. 민주 진보 계열. 네네. 나머지는 극우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이 중간 뭐 이런 보수. 심리적 보수도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딱 두 개인데. 윤석열이 뭐 진보 유튜브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본 거죠. 계속. 그러면서 머릿속에 비어있으니까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쏙쏙. 쏙쏙.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칠일파들이 나라를 근대화 시켰다 그러면. 네네.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그렇죠. 걔네들이 우리한테 한 짓이. 뭐. 얼마나 심한 짓을 했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역사를 모르니까.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쏙쏙. 처음 듣는 얘기. 아 일본이 우리를. 그랬구나. 어쩌지. 내가 젊었을 때 일본 가보니까. 거기 깨끗하고 째툴하고.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장악 생기셨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잘 들어간 거죠. 백지 상태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네. 청공이 말하는 것도. 헛소리라는 걸 알아요. 아우. 청공 저거 뭔 소리야. 그렇죠. 지금 우리 온 국민들이 답답히 하는 건 그겁니다. 사실은. 근데 머리가 비어있으면 청공이 하는 말이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태어나서. 네. 그러면. 우주의 진리는 7대3 법칙이야 이러면. 와.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 없다. 다른 법칙은 모르니까. 네. 이러면서 이 머리가 완전히 뉴라이트 쪽에 장악이 된 겁니다. 완전히. 네. 윤석열의 머리가. 예예. 안 그래도 이제 비어있는 머리가 이제 꽉 차버린 거죠. 그걸로. 아. 자. 그런 게 문제가 되고. 그거 유튜브를 볼 또 하나의 이유는. 김건희라는 의심이 들죠. 아.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김건희가 그거 유튜브를 관리했다라는 설이. 아. 그렇죠. 하나잖아요. 대통령. 그 취임. 취임식에도. 뭐 행사인가 거기에도 그거 유튜브를 초청한 김건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의심이 되죠. 음. 어쨌든. 한국의 대통령이. 네. 네. 일배 같은 인간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뉴라이트 집단이라는 거. 저희들이 제일 우려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되면 이거 일배가 지금 정권을 잡은 꼴 아니냐.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죠. 네. 일배가 정권을 잡으면 꼴이 된 거죠. 머리로는. 네. 그게 지금 가장 큰 비극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음모론을 믿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네. 그렇죠. 게다가 심리적으로도 윤석열은 음모론이 취약한 사람이에요. 심리적으로도. 겁이 많으니까. 어. 두려움과 겁이 많을수록. 아. 그러네요. 피의식이 커요. 아니 원래 저희들도. 네. 우리 인간도. 예전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천둥치면 뭔가 하늘이 화를 내지는 거다. 하느님이 벌을 내는 거다. 물이 막 범람하면 이건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식한 데다 겁 많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겹쳐진 게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취약하다. 취약하죠. 음모론이 취약하죠. 음모론이 취약하다. 누군가 날 해치려고 그런다. 네. 이거는 배후가 있어. 뭐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김진표 의장의. 회고력이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회자가 되는 것이 그겁니다. 그 다음날.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그 다음날 그 현장에 갔는데 윤석열이가. 네. 그 현장에서 압수하가 일어났다고. 네. 뇌진탕 이런 거였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벙 쪘어요. 와 저거 뭐 박근혜 보다 심하네.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네. 제 밤새 지금 이거 보고는 들었냐. 밤새 술 처먹다 온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사진이나 찍고 쫙 손가락질하는 거. 근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여실히 그런 거 같아요. 상황 판단을 못 했다기보다는. 네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인지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딱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믿거든 세상을.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뭔 말이니까. 그 올바른 보고가 올라가서도. 거부한다는 거죠. 거부하고. 네. 자기가 본 유튜브 이것만 믿는다 이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정보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한테. 네네. 진보 유튜브 보여줘 보세요. 네. 열심히 볼 거 같아요. 못 보시겠죠. 안 봐요 안 봐. 화내요. 격노하겠죠. 그러니까 윤석엘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정보 자체를 편향적으로 습득하려는 동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김진성. 이재명 대표. 그 뭐게. 칼 찌른 놈 있지 않습니까. 테러리스트. 테러리스트죠. 살인범이죠. 살인범. 이놈이 그렇게. 그 뭐. 정광훈 따라다니고. 거기를 애국자들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99유튜버에. 이렇게 경도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도. 네. 이렇게 99유튜버에 경도되면은. 위험한데. 그럼 엄청한 짓을. 네네. 진짜 만약에 그때 이재명 대표 진짜. 목숨을 잃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이 총선임이 지금. 난리나는 건데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대통령이 그려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말씀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비극인 거죠. 아. 진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윤석열은 정상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이야. 진짜. 우리가 정상인으로 관주하면 안 돼요. 백만이 서명했으니까. 네네. 좀 반성하고 있을 것이다. 이건 정상인의 경우에. 이제 그런 예측이 가능한 거고요. 윤석열같이 비정상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예측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제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떠오르는 것이. 제가 총선 전에 제일 두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총선 직전에 윤석열이 갑자기 뭐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야. 윤석열이 여기서 만약에. 뭔가 뭐 경제개발 관련된. 어. 이런 막 갑자기 평화프로세스. 이런 거를 제시하면 어떡하지. 어. 그러면 이게 총선에 영향을 줘가지고.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랬거든요. 어. 근데 그때 딱. 대국민 담화. 아. 네네. 아. 그걸 보고 선생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진짜. 생각이 없구나. 답이 없어요. 지금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이런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네. 박정희하고도 다르고. 전두환하고도 다릅니다. 아. 완전히 눈치를 보지 않는. 네네. 완전히 그냥. 백지 상태에서 구구 1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와. 오우. 뇌수술에서 이렇게 보면 1배 이렇게 써있거든요. 아 내가. 1배. 손가락에는 왕을 써놨지만. 여기 안에는 지금 1배라고 써있는 거군요. 꽉 차있다고 봐야죠.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진짜 이게 엄청 그. 우리 국민들로서는 정말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이번에 그. 확성기 사태. 혹은 남침 사태. 뭐 이런 건데요. 6월 9일 날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반품 하루였습니다. 이거를 제가.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요. 6월 9일 날. 여러분. 이 사실을. 어. 그러니까. 북한군이. 남쪽으로 군사분계선을 내려왔다 올라갔다. 2. 30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때문에 내려왔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남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주장하는 말으로 치면 남침이죠. 그런데 이걸 그냥 돌려보냈어요. 네. 그런데 이걸 발표를. 그날 안하고. 이틀 있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대별로 보면은. 6월 9일 날 새벽에. 대통령실 800미터 앞에까지. 어물풍선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0시 반에. 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NSC를 해가지고. 야. 우리 확성이 틀자.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12시 반에. 북한에서 20여 명에서 30여 명이. 50미터를 내려왔다 갔다는 겁니다. 뭐 곽갱이 들고. 삽 곽갱이 들고. 일부는 무장. 무장도 하고. 네. 무장하고 순서히 내려왔으면 쏴야죠.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군에서. 경고방송하고. 경고사격은 했대요. 네. 그런데 우리 그 저. 뭡니까. 9.25 군사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조준사격을 해야 된대요. 이때는. 내려왔으면. 그런데 그걸 안 했습니다. 남침이 그냥 허용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오후에. 신혼식이가 확산기를 빨리 틀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시에 틀었습니다. 네. 두 시간 동안. 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김효정 부부장이. 오늘 오전까지만. 오늘까지만 날리고 안 날리려고 그랬는데. 확산기 틀어가지고 이거. 내일까지 날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두 개 다. 확산기도 틀고. 전단도 뿌리면은. 이거 새로운 대응을 할 거였어.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선생님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바빴던 9일. 하루의 일. 하루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기 전까지 저희가 몰랐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급박했던 날이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젠가 그제 또 내려왔었죠. 네. 18일날. 네. 18일날. 20미터인가 또 내려왔었고. 똑같습니다. 20미터. 좀 다르네. 그럼 오전에는 50미터고. 30미터 부족합니다. 어쨌든 경고사격. 또 경고사격 받고 돌아갔어요. 30미터까지 더 안 내려왔으니까. 뭐 조준석이 안 해도 되는 거죠. 하하하하. 어쨌든. 네. 우연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죠. 이게 지금 이제. 몇 가지가 굉장히 무심스러운데 선생님. 일단은. 저는 이제 제일 의아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네. 북한군이 이렇게 내려왔으면은. 이거 바로 사격을 했어야 되지 않냐. 즉각 끝. 즉각. 아 그러네. 즉시. 선조치 후보고. 선조치 후보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윤석열이 보란듯이 밖에다가. 이거 봐라. 북한이 내려왔다. 우리가 지금 이걸 처음 울리쳤다. 이렇게 하고 막. 이래야 정상 아니냐 싶거든요. 네. 제가 의아한 것은. 이걸 합참이. 뭐라고 발표를 해 주냐면은. 그것도 이제. 어. 그냥 뭐. 길을 잃고. 실수로 내려온 것 같다고. 네. 그랬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냥 경고 방송하니까. 넘어갔다고. 야. 이거는. 군대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설득력도 좀 없죠. 왜냐하면. 2, 30명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정도면. 소대 병력이거든요. 소대가. 넘어간 건데요. 큰 거에요. 선생님. 이 30명이면 큰 겁니다. 진짜. 소대가 단체로 길을 잃기란. 매우 어려워요. 실수로. 길을 잃는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그쪽 지리를 잘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럼 저보고. 부대에서. 제가 초소 근무하는데. 그 초소에서 길을 잃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그럴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신병이. 아 신병이. 처음 왔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2, 3신병이 다 길을 잃고 같이 내려온다. 네. 그 말 자체가 안되네요. 말이 안되죠. 그 말이 안되고. 일단 길을 잃고 내려온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왜 이제 조준사격을 하지 않았느냐. 네. 조준사격을 하는 순간 전쟁이죠. 그래서 안했다. 대응사격을 할 테니까. 네. 대응사격을 하기에는 이쪽도 더 하고. 불 붙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쟁으로 바로. 음. 비화될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이 너무 부담이 되면서. 돼서. 네. 조준사격을 안 한거 아니냐. 아. 하는 생각이 들죠. 아.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그 순간에 그러면은. 현장에 있는 그 병사들과 지휘관들. 우리. 우리군. 네. 우리군의 병사들과 지휘관들이. 음. 야. 안 될 것 같은데. 이래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어. 내려오는데. 어떻게 어떻게. 야. 일단 경고에 쏴 이마. 한번 쏴. 방송하고. 야. 조준사격에는 말을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어렵죠 이거는. 그럼 제가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신원시기 몰랐을 일은 없잖아요. 선생님이. 신원시기가. 그래서. 하늘에 쏘니까. 하늘에 한번 쏴보고 돌아가면 냅더라. 이랬을 수도 있고요. 신원시기 만약에 거기서. 네네네. 그러니까 신호식이 말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저는 그게 안 했을 거라고 확신이 드는 게 엊그제 또 내려왔는데 또 사격을 안 했다? 이거는 완전히 콩가루 군대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그렇다면 지금 이미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왔을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런 게 이제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이 확성기방선도 왜 2시간 많았냐? 이것도 참 의아한 거 같아요, 선생님. 그거는 그때 많은 추측을 했었는데 제가 한 가지 가능성으로 미국이 제동을 걸었을 것 같으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확인이 됐어요. 미국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동을 건 거예요, 그 순간에. 아, 그게 어디 나왔습니까? 그 순간이 아니고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네들이 제동을 걸었다는 걸 자백했죠. 아, 자백을 한 거군요. 네, 그 말씀이 이제 주한미 대사인 필립 골드버그죠. 그 사람하고 UN사령관. 이거 진짜 재밌는 건데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오면은 모자를 세 개를 줍니다. 네. 주한미군 사령관 모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유엔군 사령관 모자가 하나 있고 한미연합 사령관 모자가 있어요. 맞습니다. 야, 이 모자 세 개 좋겠어요. 세 개를 다 같이 써요? 약간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여튼 뭐. 이번에는 신원식 만났을 때는 유엔군 사령관으로 만났어요. 그렇죠. 유엔군 사령관으로. 모자를 세 개 챙겨서 들어와서 말할 때 신원식한테 유엔군 사령관 모자 딱 쓰고 얘기하다가 벗고 또 주한미군 사령관 모자 쓰고. 하하하하하하. 야, 이건 뭐. 개 코미디언인데 이거는. 어쨌든 그레스 농담인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미국이 막았다는 게 확실히 들어가죠. 만나서 필립 골드버그는 너무 위기가 고조된다 안정화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유엔군 사령관도 확성기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엔사에서 유엔사라는 게 사실 유령조직이죠 유엔에서는 지금 자기네 사령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요 유엔사에서는 확성기 튼 거랑 북한에서 내려온 거 조사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북한에서 내려온 건 자기들이 조사할 수가 없을 거고요 조사 못하죠 결국 확성기 조사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얘기죠 선생님 궁금한 그런 겁니다 갑자기 확성기 두 시간 좀 들었다고 미국에서 왜 이렇게 고위급 아닙니까 왜 이러는 거죠 우선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왜 발끈했을까 지휘체계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신호식이 일단 과거에 2015년에 확성기를 틀 때 그때는 유엔군 사령부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나와서 확성기 설치 장소 방송 시간 방송 내용까지 검열했대요 아 내용까지 네 너무 센 거 들어가지 않나 이런 것까지 정말 BTS 음악 튼 거냐 네 뭐 그런 것까지 다 검열해서 오케이 허락을 해줘서 틀었다는 거예요 사전에? 네 아 사전에 다 검열을 해가지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거기는 유엔사 관할이니까 기응장지대는 그래서 했던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사실상 방송을 하고 싶은 그렇게 절차를 따랐어야 되는데 신호식이 보고를 안 하고 그냥 틀어버린 거예요 네 발끈한 거죠 주한미군 사령관 입장에서 유엔사 사령관 입장에서 뭐 그러다가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 확성기 방송이 시작돼서 그걸로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이 터지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 예를 들면 뭐 잠옷 입고 자고 있는데 전화와서 미사일 떨어져요 이러면 이제 황당하잖아요 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시작한 거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니 이놈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오케이 해야 하는 거지 네네 누가 제 맘대로 틀래 아하 이런 분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 그래가지고 만나서 혼을 낸 거예요 뭐 머리 박아 자식아 뭐지 하면서 또 할래 안 할래 안 할게요 그래가지고 네 그럼 살려줄게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열받으면 좀 있으면 신호식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 약간 음 그럴 것 같아요 느낌에 네 동짜다 동짜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아 이놈이 위험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허 근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예예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허락 없이 사고를 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아 그렇잖아요 네 이게 확석이 방송이니 망정이지 아하 총격 사건이든가 예 서해에서의 어떤 네 도발 사건이다 네 이런 거를 윤석열이 저지를 때 그걸 일일이 미국이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완벽하게 윤석열 정권을 통제하고 있는데 통제하지 못한다 어떻게 사고를 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다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전쟁을 원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군의 운명 네 처지 이것도 이번에 드러났죠 네 막으니까 막는 거고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참 한국이 전기국가다 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진짜 식민지라는 비난을 받아도 반박하기 어려운 네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 이번에 확연하게 또 드러났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선생님 저는 이제 방금 그 말씀에서 조금 의아한 것은 미국이 윤석열 침실까지 도청할 거 아닙니까 그럴까 할 수는 없죠 그 저 걔네 그 NSC 애들이던가요 하여튼 대통령실에 그 아주 핵심 인물들 세 명의 통화목록이었던가 뭐 대화를 완전히 그대로 녹취를 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난리 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은 다 도청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 다음에 윤석열도 뭐 지금 최근에 뭐 이종섭이랑 그 통화하는 걸 보면은 그냥 뭐 일반 폰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미국만이 아니라 다 도청을 할 거고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는 신원식 정도는 다 도청을 할 텐데 이걸 그냥 놔뒀다는 게 저는 좀 우아하거든요 그거예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미국이 반대한 게 아니에요 아하 그걸 반대했으면 MSCC에서 그런 결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 확성기 방송을 제기한다는 그리고 그러면요 삐라도 네 뿌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면 삐라든 확성기든 다 미국은 승인을 했다 했어요 했는데 했는데 하려면 시점을 얘기하고 해야지 아 그 얘기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야 지금 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런 거군요 지금 일단 한다고 선포해 놓고 있어 이거지 아 당장 시작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 지금 그 얘기에요 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날 윤석열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오물풍선이 와서 용산 근처에 떨어지고 이러니까 애가 막 노발대발 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이 자식을 가만두면 안 돼 사실 그렇잖아요 대통령실에 800m까지 왔다는 건 정말 큰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막 흥분하니까 신원식이가 그러면 아니야 오늘 틀어버립시다 붕 짜자 붕 짜 미국 생각 안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제 형님 생각만 나요 윤석열만 아 시점은 이제 말씀 드려야 되는 건가 야 일단 틀어 이런 거군요 미국한테 가서 허락받고 귀찮잖아 막 이제 그냥 틀어 틀은 거죠 아 미국에서 딱 보니까 뭐냐 이것들은 이래 가지고선 지금 조사한다는 게 왜 어떤 절차를 같이 시작하느냐를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사하는 거군요 웬 이놈안도에서 틀었냐 이거죠 음 네 그리고 무슨 내용 틀었냐 정말 BTS 막 틀었냐 막 그런 거 이제 조사한다고 되게 압박이죠 아 껌짝 못하게 손발을 얽어매려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보통은 지금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야 지금 네 진짜 윤석열한테 작전통제권 없으니 망정이지 음 어 작전통제권이 있었다가는 이거 진짜 북한이랑 전쟁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얘기가 촛불집 현장에서도 나와요 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네 아 근데 선생님 말씀은 그런 건 아니다 미국이 막아주는 게 아니다 네 지금 막고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만 시점을 보고 있고요 전쟁을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주도적으로 해야지 아 윤석열이 사고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개를 키우는데 그렇죠 제가 잘못해가지고 발로 전자레인지 누른 거군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전자레인지 그냥 누르면 어떻게 지금 맞아요 돌릴 거지만 내가 나중에 돌릴 건데 이런 거군요 내가 넣을 거기도 안 넣는데 이 자식아 네 그걸 눌러? 널 넣어버린다 뭐 이렇게 하하하하 네 오늘은 뭐 저희들이 나라가 개판이다 보니까 지금 개화 관련된 얘기들이 자꾸 나오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로 긴장 완화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네 8월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돼요 아 8월달에 8월에 8월에 핵 공격을 네네 가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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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공격 연습 훈련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한미가 네 일본도 참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미가 명백하게 이것은 핵 공격 연습이라고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네 북쪽에서 지금 성명서 계속 나왔죠 가만히 안 있겠다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야 이게 완화가 되는 건데 지금 흐름의 추위로 봤을 때 네 근데 대북비라도 날리도록 했죠 확성기 방송도 일단 승인해놨죠 아하 그다음에 서해에서 포사격 훈련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0날입니다 내일입니다 네 내일이죠 그러니까 한다면 내일이에요 네 할지 안 할지 모르죠 네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네 이런 것도 있고 8월까지 끊임없이 군사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북쪽에서 지금 계속 문제제기하는 공중 정탐 네 정찰 지금도 하고 있는 하고 있는 네 네 이런 것들 안 하면서 뭐 긴장 완화를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는 다 이중플레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 저는 조금 신기하게 본 것은 이 필립 골드버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큰 손 중에 큰 손인데요 그렇죠 필립 골드버그가 중남미 쪽에서 이 그 나라 전복시키려고 네 네 반정부 세력들이랑 내통하고 이러다가 쫓겨난 그런 아주 네 공작정치의 달인 네 달인인데 이 사람이 사실상 한국에 온다면 별로 드러나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드러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얘가 엄청 급했구나 보통 안 드러나는 애인데 그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급했나 이번에 네 전쟁하면 안 되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북한이 그 2, 30명이 내려갔다 간 게 이게 네 뭔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기 선생님 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뭔가 미국은 아는데 미국은 느낌이 오는데 미국은 봤는데 네 남쪽은 모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네 그 미국의 입장은요 사실 전쟁이 터져도 네네 자기들이 전면 개입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아 좀 뒤로 삐려고 하는 거죠 네네 중국하고 싸우기도 부족, 그 힘이 딸리기 때문에 네 한국하고 일본을 어떻게든 더 묶어가지고 단단하게 그것도 정말 열받습니다 네 둘이서 상대하게 하는 쪽이거든요 네 자기들은 뒤로 빠지고 아하 그거 하기 전에 전쟁 터지면 골치 아프죠 미국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아 그거까지 다 갖춰야 되는데 그쵸 하... 왜냐하면 북의 입장에서는 전쟁 터지면 주한매군기지만 빼고 치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같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미국은 자동 개입되기 때문에 아하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이 문제를 좀 만들어 놓고 다 자기들이 빠질 수 있는 그래서 한국, 일본이 상대하게 해놓고 한반도는 그러고 전쟁이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네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8월을 보고 있는 모양이네 미국이 진짜 제가 방금 그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네 미국이 지금 공 들이는 게 그러니까 자기네는 빠지고 한국과 일본을 내세워서 지금 북한이랑 전쟁을 시키는 걸 좀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지금 이제 이번에 8월에도 한미일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미국이랑 하는 훈련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인 것만 있거든요 UFG인데 네 미국이랑 일본이 하는 게 뭐 킨 엣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랑 이 프리덤을 합쳐가지고 프리덤 엣지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한미일 훈련을 하겠다는 거죠 네 사실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이미 해상에서 시작했어요 이미 시작했고 한미일 훈련을 이 프리덤 엣지 훈련을 이번 달 말에 6월 말에 지금 이제 예행연습을 한답니다 네네 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결국 8월을 뭔가 애들이 내다보고 그러니까 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렇죠 지금 확성기랑 이거 함부로 빨리 하면 어떡하냐 전쟁 터지면 어떡하냐 이거죠 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해가 됐습니다 10월 위기서를 흘리잖아요 네네 10월 위기서를 흘리죠 계속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이 터지면 고무력쯤 하고싶다는 얘기거든요 하고싶다는 얘기다 네 그때쯤 아 그러니까 이제 대만전쟁을 중국에서 2027년에 할 거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건 지들이 하고 싶은 거다 그때 맞습니다 아 우크란의 전쟁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때쯤 러시아가 침공을 할 거야 하고선 자기들이 자극해서 시작했죠 네 아 그런 거군요 저는 이번에 가장 그 재미난 뉴스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이 붕자다 붕자가 이제 어 6월 12일날 그 주한미군사령관 이자 한미연합사령관이자 네 유엔사령관이 왔습니다 폴 러커메라가 와가지고 이게 따져 물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네 비밀회동을 한 건데 네 언론보도 이게 흘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 그 러커메라가 가가지고 너 혼났다며 네 그러니깐 국방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발끈 야이씨 무슨 혼나 우리가 무슨 혼나 야 그리고 우리가 저 동맹국의 상급자야 하하하하 선생님 이거 이렇게 당당한 나라 하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가 네 맞습니다 당당합니다 신원식 훌륭합니다 잠깐 그렇겠죠 그 러케머라한테 저 유엔군 먼저 벗으시고 그 한미연합사랑 모자 좀 쓰실래요? 쓰자마자 제가 위인데요 아니 한미연합사를 치면 아 그런가요? 한국이 위인가요? 미국이 위 아니에요? 한미연합사면은? 미국이 위인데 명분상 한미연합사 사령관이고 자기는 한미동맹의 장관이잖아 형식적으로 자기가 위다 사실 그걸 누가 위 라고 해줍니까 저는 선생님 이거 진짜 웃겼습니다 코미디죠 전 세계에서 가장 웃긴 뉴스 같았어요 야 우리 붕자다 붕자 이렇게 당당한 그래서 이 녀석들 좀 쪽팔린가봐요 그러니까 쪽팔리 그러는거죠 네 쪽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수모를 당한거 같아요 선생님 그랬겠어요 진짜 선생님만대로 무릎뿌러라고 했을수도 있어요 머리 바꾸면 별거 다 했을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게 5월 30날인가? 지난달 말에 만났어요 두사람에서 근데 이것이 급하게 다시 만난거거든요 너 이 새끼 머리 바꾸어 이러고서 갔을수도 있잖아 가자마자 조인트 까고 얼차려하고 조중동에서도 계속 이제 윤석열이 비판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에서 3일날 칼럼을 썼는데요 윤 대통령 꼭 축하자는 돌려야 됐냐 네 그래서 30날 있었던 그 국힘당 워크숍에서 의원들에게 술잔 돌리고 네 뭐 업버컷 또 여기서 한건가요? 나오면서 업버컷 또 하고 근데 이날이 그 저 연결식 이었죠 그러니까요 우리 그 저 훈련하다가 네 안타깝게 사망한 병사 사망한 네 네 야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비판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동아일보가 꽤 세게 얘기한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요즘 조중동은 윤석연만 보면은 그냥 미칠 것 같을건 기분일거에요 속상한거에요? 화가나고 야 저 자식 때문에 우리 다 죽겠다 저 어떻게 좀 해야되는데 어떡하지 저거 저놈이 지 혼자 죽으면 좋은데 우리까지 다 꿀고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이런 두려움 위기의식 이런걸 느끼지 않을까요? 네 그러다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술은 시간 지나면 저절로 깨는데 그보다 더 미몽에 취해 있다 아 정신이 혼미한 듯하다 네 자 이 얘기는요 저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미몽은 그거잖아요 망상을 하고 있다는거죠 아아 망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네 망상에 취해 있다 이게 이제 미몽이라고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신거 같은데 한거 같은데 윤석열이 현실인식을 못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예 조금 있으면 타격당할텐데 네 술 처먹고 좋아하잖아요 계란말고 네 거기도 이제 국민들도 약올리고 하하하 하하 이게 정신이 나간거처럼 보이겠죠 동아일보 입장에서도 네 미몽이라는 편을 쓴거고요 예예 그리고 이제 자기들도 진단을 해볼거 아니에요 음 아 윤석열이 저게 왜 저러지 저게 네 그랬더니 답은 하나밖에 없니까 정신이 혼미하다 하하하 정신이 혼미하다 이건 이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미쳤다는 얘기지요 네네 정신병자라는 얘기입니다 아 정확하게 얘기한거네 그럼 아 정신이 혼미하다는게 그럼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아니 우리가 지금 싸대기 방송에서 지금 얘네는 정신병자다 얘기한건데 동아일보에서 고급적 얘기한거군요 미몽에 취한 동아일보 진단 윤석열은 정신병자다 정신이 호미하다 이 자식이 아 이 정도면 동아일보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렇죠 한번 싸워야 되겠죠 네 싸워야 될거 같은데 네 윤석열을 화이팅 해야죠 자 그럼 또 동아일보 더 싸우겠죠 네 뭐 분명할겁니다 조선일보랑도 싸워야 될거고 네 근데 어쨌든 얼마나 화가나면 이런식으로까지 썼겠어요 화가 많이 나있다 네 정신이 혼미하네 뭐 미몽에 취해 있네 와 그러니 이걸 보면 정신병자다 이 사람들도 아주 미치고 답답한거죠 답답하다 지금 분위기봐서는 네 잘못한 보수가 완전히 끝장나게 생겼는데 얘네들은 나라가 망하는걸 신경왔어요 조중동은 나라를 팔아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자기들 기득권만 유지되면 되는데 구속에서 자기들 기득권만 유지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놈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건 뭐 상관 안하겠는데 기득권 세력 소위 극우 보수 세력을 다 절멸시키게 생겼으니까 미칠려고 하는거죠 하는 짓마다 그런걸 보니까 조언도 안듣잖아요 추구를 해도 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좀 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거군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러니까 같은 사설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수산물 판매대 가서 윤석열이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되겠네 라고 했던 그 말을 얘기를 거론하면서 아니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제정신이냐 이 얘기도 무섭죠 제정신 아니 그러네 역시 선생님이랑 분석을 해봐야 이게 나오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신이 돌았다 돌았다고 보는거에요 지금 이게 그런거네요 아니 그래서 이제 아니 정말 제정신이라면 술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냐 왜 자꾸 네 어? 그 연찬회 같은데다 왜 술 갖다 놓으냐 자꾸 그렇죠 그 술에 환장한 사람인데 말하자면 그런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은 그 파블로프의 개 같은거죠 술만 보면 술만 보면 침이 질질 나고 막 멍게가 떠오르고 안주를 보면 술이 떠오르고 술이 떠오르고 술을 보면 안주가 떠오르고 술을 보면 안주가 떠오르고 침이 질질 나오고 막 정신이 호미해지고 어 제정신이 아니게 되고 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에서도 신랄하게 까는거죠 술이나 처먹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 뭐 이런거죠 정말 아니 그게 비정상인데 그죠 아유 뭐 알코올중독자 이상이라고 봐야되겠죠 그 보니까 이 논평에서도 얘기를 한거네요 음 그거를 사전에 그 술들을 치웠어야지 정상이다 네 비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말들을 다 연결하면 미쳤다 미쳤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국힘당도 정상이 아니다 대통령실도 다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제정신을 잃었다 제정신이 잃었다 정신이 혼미하다 미쳤다 미몽에 빠져있다 근데 선생님 이게 역대 그 전세계 대통령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술에 쩌든 이런거는 저는 이제 옐친 옐친이 그렇게 술을 좋아했다고 옛날에 좀 많이 먹었죠 옐친이 완전히 술에 쩔어있었다고 그런 얘기가 들었던거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고 보니까 둘이 닮았어요 옐친하고 몸집이 그러네 진짜 어 몸집이 푸우 심한게 네 어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 할 때도 술을 먹었다고 그래요 옐친은 윤석열은 아직 기자회견 할 때도 술을 먹지는 않은거 같긴 한데 아니 먹어서 약간 상태가 안좋은 모습을 보일 때는 있었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거 많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프랑스에서 그때 그 엑스포 할 때 난 뭐 밴드를 지각하고 늦게 오고 네네 국제행사에도 시간을 못지키고 네네네 그런게 있다고 그러고 뭐 저 유튜브에 떠들어 다니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수정방 센술 있잖습니까 중국에 그 수정방을 갖다 놓고 그냥 뭐 엄청난게 매기고 자기도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네네 예 예 그러면은 이어서 다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 어 체병 특검 관련된 네 체병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관련된 이런저런 일들을 뒤덮으려고 했는데 막 터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이랑 이종섭이랑 세차례 통화했다는 거 네 이게 지금 이제 밝혀지고 이게 또 관자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한남동에서 했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한남동에서 한거는 기지국은 맞구요 확실해요 네 그건 확실한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과연 윤석열이 한거냐 김건이가 한거냐 이런건 좀 있는거죠 사랑설레가 있죠 네 이 선생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경로설 관련해서도 말이 많은데 어 어쨌든 윤석열이 세 번을 전화했고 네네 그것을 전후해서 박정훈 어 대령이 해임됐고 네네 또 줬던걸 뺏어왔잖아요 네네 이게 되게 제일 나쁜거죠 줬던걸 뺏는게 네 처음부터 안줘야되는데 네 유정섭이 그거 다 사인해가지고 어 잘했네 수사 잘했다 그 발표회 가서 그렇죠 발표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시 이제 뺏어온거죠 뺏어온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짓이 벌어졌잖아요 네네 전후에 이 전화통화 세차례와 관련해서 예예 그런걸 봤을때는 아 윤석열이 여기에 강력하게 개입했다 네 그런것이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죠 예 어 그래서 윤석열이 그동안 왜 이 특검을 그렇게까지 반대했느냐 음 하는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드러난다 네 특검을 할 경우에 바로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게 되고 예 또 심지어는 그 한남동 전화한 사람이 김씨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밝혀질 경우 네 뭐 자기 주인님까지 다치게 되잖아요 주인님까지 다치게 되잖아요 네 파블로프의 개로서는 힘든 일이겠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는 죽도 죽어도 주인은 살려야 되니까 아 자 그런거 이유 때문에 아마 반대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선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 네 라는 쪽으로 생각하겠죠 예 그게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거 거부하고 터지면서 예 선생님 저는 자꾸 뭐가 많이 터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제 막 새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나무로 치면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 아 서서히 예 서서히 지금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때도 결정적인 태블릿 PC 같은 거 네 뭐 이런게 이제 어디서 만약에 네 터진다고 하면은 뭐 끝장날 것 같은데요 끝장나죠 한두개만 더 터지면 거의 끝이라고 봐야죠 실제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할지 그 반감 반감이 지금 70%가 넘었다고 보니깐요 아 그럼요 그 정도면 사실상 이제 뭐 거의 탄핵 분위기인데요 박근혜당은 똑같은데 네 그리고 뭐 거리에도 지금 집회할 때마다 사람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난번 때는 한 20만 가까이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네 대략 그러면 뭐 한두개만 더 한두개만 더 터져서 물고가 열리면 네 뭐 한 백만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예 야당이 좀 잘 싸워주는 거 네 어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결국 국민항쟁 밖에 없네요 선생님 정말 해야만 헌법재판소가 네네 쫄아서 네 어쩔 수 없이 탄핵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탄핵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네요 지금 이제 그 국힘당 내에서도 어 지금 단일 대우라고 칭찬했는데요 윤석열이가 단일 대우라고 흐트러지고 있어요 그 김용태 비대위원이 현재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은 이 국방부 설명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음 이거 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되고 네 이거 좀 국방부랑 대통령실에서 문제를 좀 결자 해제해야 되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 약간 반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한몸을 거부하는 건데요 네 뭐 국힘당 내에도 두부류 정도가 있겠죠 사람들이 예 하나는 정신적으로 미몽에 빠져있는 정신적으로 혼미안 혼미안 하자가 있는 인간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 흥분해서 아 다 잘 될 거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다 정리할 거야 어 이런 식의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국힘당에다가 네 걱정하지 마라 뭐 백팔석이면 많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황우여가 직접 황우여가 직접 백팔석이면 많은데 왜 그게 윤석열을 대변하는 말이잖아요 아 자 만약에 윤석열은 그럴 생각 안 했어요 아 총선 참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백팔석은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황우여가 그게 이해하죠 백팔석이면 많다라고 네네 당장 머리채 잡히는 거죠 이 자식이 어디서 뭐 헛소리를 짓거려 열받아 죽겠는데 근데 황우여가 황우여가 이런데 잘 안 나오네 이름 이상해서 네 황우여가 선생님 우려라고 하셔도 돼요 아주 우려스러운 놈이에요 황우려가 백팔석이면 많다라고 하면 윤석열이 흡족해야 하니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게 반영된 거군요 그러면 윤석열은 이 정도 의석으로도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헉헉헉헉하고 헉헉헉헉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윤석열의 목적은 다수당이 아니고 의회장악일 것이다 의회장악이다 네 그래서 자기 세력 손안에 놓고 임의의 시각에 쿠데타나 네 뭐 전쟁을 일으킬 때 이 의회를 수족처럼 부려먹을 수 있으면 만족할 사람이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심직한 놈입니다 진짜 뭐 백팔석이면 뭐 적은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휩싸인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같이 그때 맥주에서 술 처먹고 막 구호해 치는 놈들 네네 우린 하나다 이렇게 한 떠든 놈들 네 근데 걔 중에는 또 그래도 덜 혼미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술이 좀 덜 취한 사람들 네 다 같이 혼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덜 혼미한 사람들 네 이 덜 혼미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집단적으로 미친 거죠 저것들이 아 이게 지금 이러다 큰일 나는데 우리 어 배가 지금 침몰해서 물이 막 새 들어오고 조금 가라앉고 있는데 위에서 미친듯이 춤추면서 출판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사이 들겠죠 야 여기 같이 있다가는 그냥 다 죽겠구나 아 아까 조중동지처럼 예 김용태 같은 사람이 이런 거잖아 야 너희들끼리 죽어 그냥 어 나는 살고 싶어 하하하하하 야 이러다 다 죽어 이런 거군요 다 죽어 너희들이 다 죽어라 네 나는 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할 거고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이게 네네 흐름이 가속화되면 더더욱 많이 나오겠죠 더 많이 나올거죠 네 앞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상 스모킹 건들이 네 그 자체 내에서 네 나올 수 있는 네 저는 이제 그 박정희 따라서 석유 자꾸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음 결국 박정희가 그러다가 뭐 맞았는데요 뭐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술 먹다가 술 먹다가 네 네 뭐 이런 꼴들을 당하지 않겠는지 네 뭐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예 박정희 골 날 것 같습니다 네 아 선생님 나라가 개판입니다 뭐 걔들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하하하하 네 아니 뭐 국견받고 뭐 애완견 논란 지금 벌어지고요 네 또 뭐 똥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걔들은 검이라기보단 견이잖아요 걔들도 견이죠 똥견들이지 않습니까 똥겐죠 똥개 똥개 그래서 뭐 아주 그냥 나라가 개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하나씩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 윤석열이 중앙아시에서 돌아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어 안 돌아오길 바랬는데요 네 안 돌아와도 문제고 돌아와도 문제고 그렇죠 윤석열은 예 나가도 문제 안 나가도 문제 네 네 근데 이제 나가가지고 윤석열이 반련대로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어떻게 좋아했을까요 21%에서 26% 올랐는데요 뭐 오르면 흥분하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윤석열은 크게 신경은 안 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안 보이면 오르네 지지율이 사고 안 치면 이렇게 치면 아예 감옥으로 보내면 가장 폭등하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확 떨어지죠 지지율이 네 알겠습니다 전에 사실 12월 달이었나요 그때 이제 한번 외국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쪽도 갑자기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랬죠 그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민생이 어렵고 국내 문제가 어렵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쟁 관련된 의료법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요 제 기억에는 민생과 전쟁이었던 것 같은데 민생과 평화 사실 이번에는 더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민생 난리 났고요 난리 났죠 사실 그 전쟁 위기도 뭐 저 확성기며 오물풍선 뭐 이런 게 전단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심각했는데 왜 나간 거지 이번에 김건이가 가자 그런 거 아닐까요 나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참았어 그렇죠 외국 외국에 구경 콧바람 좀 쐬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된 건데 지금 대통령 너 대통령 내가 시킨 이유가 뭐냐 까먹었냐 한번 나갔다 오자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뭐 나간 사이에 뭔 짓을 하려고 지시해 놓고 나왔을 수도 있겠죠 뭔가를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뭐 이재명을 처리하라 수원지검에다가 네 갖다가 이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또는 뭐 야 확성기 틀어 해놓고 나갔을 수도 있고 네네 괜찮다 이런 혹시 그런 미신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기릴에만 나간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아 뭐 손 없는 날 이럴 때요 네 그런 날만 나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뭔가 귀신에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데에 가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아무리 그래봐요 선생님 26%라고 해봐야 정말 정말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30%도 되지 않는 거고요 네 30%는 어차피 무슨 짓을 해도 보통은 지지하는 지지층의 비율이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30% 받은 건 하나도 내세울 만한 게 못 되죠 네 음 근데 그것도 지금 깨지고 있는 중이니까 문제인 거죠 예 지금 뭐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지지층 안에서도 지금 분열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죠 뭐 사실은 싫어하는데 대안이 없어서 네네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창피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30%가 안 되고 이러니까 어 지금 뭐 이제 귀시다로 아주 이제 그 지지율 동맹인데요 네 어 귀시단 더 떨어졌어요 선생님 19%죠 아 윤석열 서운하게 혼자 가면 어떡해요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이 더 분발해야 됩니다 아 윤석열이 네 진정한 친일이라면 아 형님 따라가야죠 따라가야 된다 아니 그래서 이제 이 귀시다가 지금 워낙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네 어 최근에 언론들 보면은 그 이제 맞은편 민주당 입험민주당인가요 네 그쪽 그 당수 인터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음 그 정도로 좀 넘겨줘도 되는 때 아니냐 음 그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귀시단은 이걸 두가지로 뚫으려고 한답니다 네 어 하나는 이제 북한 네 그걸로 하고 네 네 회담으로 네 네 회담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라인 라임 네 어 근데 지금 이제 라인은 강타를 지금 본격화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뉴스형 가보니까 네 어 라인 야후에서 네이버 다 빼버리기로 결정을 했다더라구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몽골에서 북한이랑 비밀 접촉을 또 했다고 하구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면 선생님 좀 귀시단 지지율이 좀 올라갈까요 선생님 어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음 어쨌든 북의 일 문제에서 성과를 내면 네 지지율이 좀 오를 것 같긴 한데요 아하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으십시오 하하하하하하 네 아니 김혜진 부부장은 안 만나준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안 만나준다고 했을 때 만났다는 것은 아 일본이 꽤나 저자세를 보였다는 건데 아 양보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보따리도 많이 가져갔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 일본이 미국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북과 교섭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미국에서 보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 분석이 다들 어렵더라구요 네 네 다들 이제 뭐 일본이 알아서 깨끗이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정세 분석가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분석을 하대요 그렇죠 다 미국이 시켜서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럼요 미국이 허락 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하하하하하 미국이 허락 없이 하면 바로 난리거든요 아 옛날 가네마르처럼 네 그래서 미국에서 보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북쪽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네네 대화 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좀 알기 위해서 안전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것도 좀 파악하고 아 또 슬슬 뭐 간을 좀 보면서 네 네 자기들 의견도 전달할 수 있겠죠 음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양보할 의향이 있는데 대화를 좀 하자 아 아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려고 기시다를 통해서 예 북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북한이 그걸 모르고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예 네 시간 끌기라고 볼 건데 아하 결국 한번 만나서 뭔 얘기나 하는지 드러나보자 드러나보자 네네 어 이러면 이건 대사건이죠 아 실제로 북한과 일본의 접촉에서 네 성과가 크게 나온다 네 실제로 뭐 수교까지 간다랄지 뭐 당시에 식민지 배상을 한다 네 이렇게 갔을 때는 미국의 그런 대북 정책 전환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다 결정했다고 봐야죠 결정했다고 봐야죠 아 그럴 수도 있는 거군요 네 네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약간 간보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계속 지금 그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일본을 보내서 방향전환 하겠다고 통보할 가성 적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뭐 사실 전쟁 훈련 같은 거는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네 선생님 저는 이제 열받는 것은 이 라인 강탈입니다 네 아 정말 이건 너무 열받는 거 같아요 네 아 윤석열이가 지금 작년 3월 1일 3.1절 그때 뭐였으면 기념사였습니까 네 그때부터 뭐 되도 않는 말을 하더니 음 지금 일본한테 완전히 저자세로 네 어 무슨 뭐 옛날에 뭐 침략했던 뭐 그런 때랑은 다르다 지금은 뭐 협력했다고 그러는데 협력은 개뿔 지금 다 뜯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협력했네요 뭐 보니까 아 라임을 상납했지 않습니까 아 윤석열이 일본한테 협력했다 네 아 아니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네 네 한국은 패고 음 북쪽한테는 빌고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 어 이 상황은 너무 다르게 대하네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는 저자세로 나가니까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 아 진짜 창피해가지고 진짜 너무 큰일인거 같아요 선생님 이게 사실 지금 저도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저렇게 경제뉴스 같은거 그냥 네 봐보면은 지금 뭐 AI 뭐 이런것 때문에 막 난리더라구요 네 주가들이 미국이 경제는 그냥 다 망해가는데 네 뭐 AI 주가는 엄청나게 뛰어요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도 이 AI 저기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이거 지금 뺏어가는 건데 그렇죠 사실상 영토를 빼앗기는 거랑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사실 전쟁이래 지금 일본이랑 네 맞습니다 이제 미래를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깐요 아 저는 이제 그 윤동규 씨를 얘들이 죽였던 것도 그게 제일 정말 열받았거든요 정말 미래의 우리의 문화를 사실 학살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빼앗아가지고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 건데요 진짜 이거는 완전 일본 놈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투르크미니스탄에 가서 국견을 선물 받았습니다 음 왜 얘는 자꾸 이렇게 뭐 개와 관련된거 선물을 많이 받는거죠 선생님 뭐 미국에서 예전에 블링컨인가요 네 블링컨 개목걸 선물 받았죠 미국 국무부 장관이 네 신이 또 개목걸이를 주셨죠 네 네 이런걸 보면 윤석열의 그 운명을 암시하는거 아니야 아 개로서 살다가 네 개로서 죽을 운명 이런것이 암시된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심하게 해석하며 네 네 다른 나라에서 윤석열을 아 개로 보는 아 아 이런 무의식이 반영되서 자꾸 개 선물을 주는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 아 그 저 미국 갔을때 노래 부를때 말이에요 네 뭐 아메리칸파이 불렀을때인가 네 진짜 그 주변에 있는 모습이 네 정말 그 개 한마리 그 재롱잔치 보는거 같은 아 그게 바로 애완견이죠 진짜 애완견이 애완견 나오네요 애완견 네 네 아이 정말 아니 근데 그 윤석열이 그 개를 안고 그 김건이랑 같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만요 음 왜냐하면 자기랑 똑같은 친구랑 같이 사진찍으니까 아 동족과의 만남입니까 네 아니 집에서는 개 취급받을거 아니에요 김건이한테 아 개를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일단 집에서부터 개 취급을 당하는거군요 그럼요 집에서 당해 네 밖에 나가서 당해 아 뭐 여기 여기 중앙아시아가서 당해 중앙아시아가서 당해 동족을 만나니까 네 옛날에 동물농장 보면은 네네 김건이가 이렇게 개인들한테 사료 주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근데 보통은 부부라면 네네 김건이하고 같이 서서 사료를 줘야 되잖아요 개한테 근데 같이 앉아있더라고 개랑 개들이랑 저는 못봤어요 밑에 그래가지고 야 선생님 그걸 눈여겨보셨구나 제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혹시 사료 줄 때 윤석열이 받아먹더냐 하하하하 그건 안나왔다라는데 아 그건 안나왔다 근데 윤석열이 자기의 위치를 잡을 때 거기 앉았다는거 아니에요 개들이랑 같이 이야 뭐 개를 사랑해서 꼭 그랬을까 그 심리학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거네요 그거는 아니 근데 그런 얘기가 있잖습니까 개들은 서열이 분명하다면서요 네 분명하죠 딱 지가 봤을 때 위이냐 아래냐에 따라서 딱 다르게 한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김건이가 서열 2위인 토리잖아요 토리 3위 윤석열 네 이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밥 먹을 때 윤석열이 먼저 안주면 막 토리가 짓고 그럴 수도 있어요 집에서 아 토리 다음에 돌이다 어 너 꺼져 시키 내가 먹고나서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참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이게 이번에 좀 열받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그 에코백을 들고 나갔는데 거기 가서는 다른 백을 들고 있더라구요 에코백 속에 있는 걸 꺼냈나요? 꺼냈습니다 꺼냈서 속에 있는 거를 그 뭔지는 모르겠더라구요 그 분석은 아직 못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 에코백 굉장히 조숙하게 아 흰색 옷 입고 에코백 딱 들고 있던 이 모습은 간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들고 옆에 야 너 들어 하고 딱 하더라구요 그야말로 개 주인 같은 모습으로 다닌다는데 이건 너무 눈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선생님은 보여주기 사진 찍으려고 든거죠 석백은 나도 환경에 관심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네 나 환경 보호주의자야 개뿔 하하하하 아니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아니 전 세계는 지금 다 아리백으로 가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명품백으로 사로잡혀 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 이런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김창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지금 이번 주가 네 마침내 이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아 네 날입니다 이 140만 청원이 만들어낸 네 위대한 그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국힘당 쪽에서는 야 그냥 탄핵소추를 청원 탄핵소추 그냥 해 그냥 아 청문회 하지 말고 이런거 하지 말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네 그러면 우리는 고마운데요 하하하하 아니 뭐 탄핵소추도 하고 청문회도 둘 다 하면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가 좀 권욕스러운가봐요 그렇겠죠 네 특히 이제 증인신청에 김건희하고 최용선하고 있으니까 네 불편하겠죠 야 선생님 그 저 대통령실에 그 저 출석 전달하려고 갔는데 와 뇌팽개쳐버리던데요 그냥 아예 땅바닥에 어 화가 나서 네 대통령실 애들이 우리 안받았어요 하면서 던져버리고 어 막 몸싸움하고 막 그 저 피켓도 찢어져 버리고 어 엄청나더라구요 어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네요 네 한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갔는데도 어 완전히 그냥 어디 뭐 개돼지 본 것처럼 취급하더라구요 아니 그걸 보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음 1월 초에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한번 그 네 면담하러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그냥 개 끌고 가듯이 갔거든요 그렇죠 지금 검찰까지 넘겼어요 그거를 음 그거 보니까 이야 국회의원도 저런데 음 대학생들은 그냥 검찰 넘어가는 건 당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렇겠죠 네 근데 아무튼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탄핵이 일반 명사라 그러나 아무튼 굉장히 유행하고 되버렸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지금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까 당연히 윤석열 정권 쪽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 같구요 네 요즘엔 조중동 같은 데서도 막 정말 가혹하게 치지 않습니까 어 윤석열과 긴건이를 네 특히 이제 긴건이를 아 그렇습니까 조선일보가 연달아 11일부터 3,4일을 사설로 계속 가요 긴건이를 야 이거 선생님 이거 이거 작년에 11월 초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게 사가로 가라고 네네네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사저로 가라 그때는 제2의 유기구 선언 그렇죠 그렇죠 한도권을 좀 띄워주기 한 목적이 이런 일이 컸다면 지금은요 지금은 뭐 거의 뭐 날리기 아니면 완전 무력화 아 날리기다 아 탄핵으로 넘어가서 이제 완전히 끝날 바에는 탄핵 국면으로 가서 정세가 아 소위 이제 혁명적 정세가 도래한다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자기들 입장에서 네네 그래서 그냥 빨리 압박을 가해가지고 음 자진사퇴를 시키는 거 선제적인 어 이게 닿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아 윤석열이 아예 자진사퇴하도록 네 아 탄핵당하기 전에 탄핵당하기 전에 네 그러면서 상황을 극우세력 극우세력이 끌고 나가고 싶은 그러면 이제 역시나 한동훈을 내세고 싶은 거네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다음에 차기 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한동훈을 지금 찍어서 띄우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이 개싸움은 좀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죠 사실상 사실상 그렇게 지금 선생님 그때 하려고 했던 그런 제2의 유기구를 계속 시도를 하는 거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세력과 물러나지 않으려는 네네 그 다음에 윤석열을 날려버리고 새로운 보수대연합을 구축하려고 하는 세력 간의 격돌 네 이라고 봐야 되겠고 현 상황은 네 거기에 이제 한동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준석도 장기적으로는 대상일 테고 뭐 이낙연은 날라갔으니까 어떻게 다시 주워올 수 없고 네 낙엽이 돼버렸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낙엽은 썩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썩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고 아 아하 그러기 위해서 개헌이라든가 네 뭐 연정 뭐 이런 걸 가지고 야 연정 오랜만에 들어가네요 보수대연합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할 겁니다 아 한동훈이 독자적으로 집권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네 아마 보수대연합을 계속 추진하지 않겠느냐 보수대연합으로 결국 12월 말에 많이 거론됐던 보수대연합 네 소위 세판짝이 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예전과는 다르죠 대상이 좀 다르지만 대상이 좀 다르지만 네 뭐 내용적으로는 같죠 참 끈질기게 그런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렇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군요 기득권 세력이 영구직권 음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아무튼간 이렇게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 하게 되버린 지금 이제 완전히 그런 네 급속도로 퍼져버리고요 이거는 정말 국민분들의 이 140만 청원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도 대기자가 없으면 하겠다 그랬는데 선생님 지금 대기자가 없습니다 네 네 곧 해야죠 네 오늘 이따가 저희는 끝나고 나서 선생님을 도와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그 이런 와중에요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혹시 언론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어 보셨어요 네 제가 이게 MBC 뉴스데스크가 크긴 크더라고요 어 저는 그냥 뭐 인터뷰했거든요 네 저는 9시에 나올 줄 알고 그냥 아 그런가 보다 다른 일 보고 있었는데 어 오 이거 막 8시에 나와가지고 캡처해서 보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 약간 좀 야 축하드립니다 네 유명인사가 원래 유명했는데 더 유명해졌죠 예 물론 고소당했으니까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아야 되고 예예 괴롭힐 테니까 네 귀찮긴 할 텐데 그래도 훨씬 더 유명해지실 거고 또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이렇게 탄압당한 가수 네 그래서 훈장 역할을 하지 않겠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훈장까지는 달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옛날에 보면은 국방부에서 불언도서 지정했을 때 예예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다 아 나중에는 출판사의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는 왜 불언도서 선정이 안 된 거야 아 아 우리도 빨리 해줘라 우리 책도 어 쌀빨간데 왜 우리 책은 안 했어 불언도서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 홍보 효과 네 책이 잘 팔렸단 말이야 네 잘 팔렸단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KTV거든요 KTV가 이제 국가기관이에요 네 말하자면은 네 국가기관에서 있는 영상 누구나 쓸 수 있거든요 대체로 아 그래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삭제시켰어요 한 47개를 삭제시켰다고 그래요 음 근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 재밌는 것은 대부분은 어 김건희 건이라는 거예요 아 윤석열 건은 더 적어요 아 이것만 봐도 VIP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네네 네 네 그런 거고 어 그래서 이제 저작권법으로 저를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어 유튜브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어 영상을 삭제한 것만 아니라 어 이제 고소까지 한거죠 음 이게 고소까지 할 일인가 선생님 뭐 이렇게까지 합니까 원래는 아닌데 네 찍히신 거죠 제가요? 네 찍혀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네 게다가 지금 탄핵 때문에 신경이 엄청 예민해져 있는데 아 네 탄핵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아 그게 또 꽤 인기를 끌었나 봅니다 네 그때 좀 약간 네 그 저 채널에 올린 게 유튜브계 말로 떡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아 그러니까 그렇겠네 바로 그냥 삭제를 시켜버리더라고요 3일만에 맞아요 저는 뭐 책내도 잘 안 팔리기 때문에 탄압이 안 들어오거든요 아 선생님 책 제목을 제가 하나 전해드릴까요? 하하하하하 탄핵이 필요한 거죠 지금 빨리 내시면 되는데 탄핵의 심리 탄핵의 심리 네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걸 써야 고소가 들어오는 거죠 아 잘 팔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잘 되고 있었으니까 아 그러세요 뭐 안 그래도 탄핵 분위기가 고조되는데 거기에 뭐 어떻게 보면 불을 당기는 그런 게 더욱을 가속화시키는 노래였기 때문에 예 이제 타격 대상 네 뭐 이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찍혔군요 네 찍힌 거죠 아 표적이 됐군요 네네 이게 지금 이제 47개 혹은 어디는 56개라고 나오던데요 유튜버들은 삭제조치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두 군데 고소를 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하고 다른 유튜버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황인데 아직 그 변호사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요 다른 쪽은 보니까 이게 최지우 변호사라고 그래요 고소한 사람이? 네 고소한 사람 그 변호사가 고소한 사람은 KTV인데 이걸 담당한 변호사가 아 그쪽에 근데 이 최지우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실 행정관도 했고 지금은 나와서 이걸 담당하는데 지금 김건희 변호사라네요 김건희의 변호사다 그리고 김건희가 바로 시켜서 직접 한 거죠 그러니까 오우 선생님 이게 저는 그동안 계속 유튜브 수익 정지되고 이런 것들도 김건희가 시켰을 거다 이렇게 심정을 했었거든요 이명숙 기지랑 통화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네 가만 안 두지 내가 어 네네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그러길래 나는 변지수삼씨가 뭘 걸었나 아 노래 부르신 분이 네 노래는 노래나 작곡가 가수가 거신 게 아니고 KTV가 자기는 영상을 썼다고 걸었거든요 음 사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기관이니까 음 그럼 결국은 이제 음 김건희가 기분 나빠서 건 건데 그렇죠 괴롭히기 하는 거죠 그럼 차라리 명예의 손으로 걸면 되는데 왜 저작권법으로 걸었을까요 이거를 탄핵을 주장한 거잖아요 네 그건 뭐 명예의 손으로 걸기에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아 탄핵은 정당한 거기 때문에요 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정치를 잘못해서 탄핵하자고 얘기하는 건데 네 그 명예의 손이라고 하면 아 법정에서 명예의 손이라고 판정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냐는 거죠 아 명예의 손이라고 하면 네 근데 저작권법도 법정에서 이게 어 유죄가 될까요 이게 이게 이것도 원래는 안 되는데 네네 억지스럽게 또 요즘에 또 또 이상한 판사들이 많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상한 판사를 배정했을 수도 있는데 그 판사한테 야 이거 명예의 손으로 걸면 어떠겠냐 아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어려워요 아 저작권 뽑으니까 그건 제가 좀 힘을 써보죠 이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유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이게 제가 되고 나서 어 주변 분들한테 탄핵이 필요한 거죠 좀 많이 불러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많이 좀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선생님도 한번 네 탄핵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한번 우리 개한테 시키는 게 저보다 잘할 겁니다 네 제가 선생님께 노래를 요청해가지고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좀 하셔가지고 제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미지 한 번만 띄워주시면 네 모두 함께 탄핵이 필요한 거죠 를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부른 거 영상 틀어놓고 같이 부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윤석열 탄핵이 필요한 거죠 하셔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국힘당 네 전당대회가 전당대회냐 분당대회냐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원한 관계냐 네 이렇게까지 뭐 심각합니다 뭐 아까 뭐 동영상 어디서 잠깐 봤는데 네 네 UFC던데요 UFC가 뭡니까 선생님 그 격투기 격투기 네 그 밖에서 한동훈하고 원희룡 지지자가 눕혀놓고 뒤에서 이거 뭡니까 위에서 때리는 거 그거 하던데요 그 뒤통수를 뒤통수를 네 깔고 그건 이제 실내에서 한 거고 아 밖에서 밖에 나가서 장외에서 아 그 장내 장외 뭐 가림없이 지금 네 맞습니다 전면전이네요 어 그래서 뭐 개싸움이 뭐냐 이런게 못보신들이 있으면 네 그 동영상 보시면 그게 개싸움이에요 아 아 개싸움의 본질을 보여줬다 진술을 보여줬다 진술을 보여줬다 네 이것이 바로 개싸움이다 이것이 바로 개싸움이다 네 선생님 이게 어 저희들은 좀 약간 이제 그 큰손이 결국은 이제 제2의 유기구 한동훈을 좀 띄우고 그 다음에 이 전당대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 띄우기 음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좀 괜찮았다고 보여졌는데 실제로 지금 네 당 지지율로 보면은 민주당보다 국힘당이 높아요 네 어 그 국힘당이 좀 약간 좀 이 전당대회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이거는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든 지금 두 세력은 네 화해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 살려놓고 네 무력화 시킨 다음에 음 한동훈으로 권력출을 이동시켜서 그게 제일 나은데요 네 국내 정치는 한동훈이 다 하고 네 그냥 윤석열은 도장 찍는 거 있죠 네 우크라나에다가 돈 준다 그러면 꽝 그렇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자위대랑 동맹한다면 꽝 네 요런 역할이나 그냥 해줬으면 하는 생각일 텐데 네 그냥 3년 동안 식물로라도 있어요 네 식물로 있으면서 실주로 한동훈이 다 하고 네 아니면 뭐 조금 일찍 물러나더라도 그게 나은데 네 나은데 지금 분위기가 둘이서 죽기살기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감정이 상해가지고 네 적당한 선에서 뭐 그런 공전 이런 거를 원한다 할지라도 좀 어렵게 돼버렸다 음 너무 둘이서 사이가 나빠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싸움은 지금 자제를 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양쪽 진영의 싸움이 네 지금 그래 보이더라구요 지금 이제 원희룡이 이제 한동훈 아 그 댓글팀 이것도 진짜 좀 골 때리는 건데 음 이게 사실은 김건희 그 녹취록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한동훈한테 보낸 그 글에다가 그렇죠 뭐 제가 댓글팀을 뭐 써서 나와가지고 했다는데 그건 오해했다 이렇게 해결했어요 뭐야 그럼 김건희가 댓글팀 운영했다는 거야 네 이쪽으로 확 갈뻔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장해찬이 나와가지고 한동훈이 댓글팀을 운영했어요 네 아 그건 제가 보기엔 딱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문자를 덮어보려고 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어떠셨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다 죽는 거죠 아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지금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안 나온 건데 아 그렇게 나오면 뭐 거의 이제 바로 날아갈 정도는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건데 아직 안 나왔고 가벼운 것들로 이제 치는 거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터질 때마다 국민들은 거의 이제 쇼크를 받는 거죠 네 야 저것들 댓글팀 운영했구나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댓글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거의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김건희도 했고 네 한동훈도 운영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고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 셈이죠 음 문자를 통해서 네 한동훈은 기자회견 같은 걸 통해서 뭐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댓글팀이 일단 있다는 건 인정한 거죠 아 존재 자체는 네 자기가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도 얘기한 거죠 아 한동훈이 이제 돌다가리라는 거예요 하하하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랬어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래서 그런 건 어? 댓글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나는 모릅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네 뭐 자발적으로 했는데 뭘 어쩌겠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는 음 변명도 잘 못한다 한동훈은 아 그런 거군요 네 그 지금 이제 뭐 원희룡 쪽에서 댓글팀 관련해서 이게 이게 드루킹 사건이다 네 어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뭐 쫑알쫑알 한다고 하하하하 이건 뭐 거의 뭐 정확하게 표현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원희룡 입장에서는 네 자기가 웬만한 사람을 다 발라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건데 네 엄청나게 뭐랄까요 가짜 자존감 같은 게 높은 원희룡이 나르시스트 아닙니까 아 원희룡이 아 그렇게 어떻게 표현된 게 있습니까? 원희룡이 원희룡이 나르시스트로 뭐 제가 여러 차례 분석을 했었죠 아 그렇습니까 원희룡은 나르시스트다 잘난 체 엄청하고 아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 네네 과시욕이 심하고 뭐 이런 거 전형적인 나르시즘 성향을 보이거든요 아하 근데 물론 이제 자기 통제력은 좀 부족한 어 그때 한번 생방송받아서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나르시스트 나르시스트 특징이기도 해요 왜요? 그 비난이나 공격에 대해서 과민반응 보이는 게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나르시스트가? 네 아 아니면 역으로 완전히 의기소침해지든가 대체로는 폭발하죠 그렇군요 길길이 뛴다고 그럴까요 네 오우 저는 그때 진짜 미쳤나 네 생방송인데 네 그 정도 그게 이제 심한 나르시스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엄청 잘난 사람인거에요 제가 아 자기가 네 엄청 잘났어요 원희룡은 항상 이제 말도 그러냐 식으로 하고 근데 그런 원희룡이 한동안 얼마나 우습게 바뀌었습니까 아 저 자식은 내가 다 발라버릴거야 네네 근데 딱 걸렸는데 야 당해보니까 이게 터지는거죠 네 한동훈 거 깐족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잘 모를거에요 아 어지간한 사람들은 뚜껑이 열려버리거든요 네 원희룡은 자제력이 또 약한 사람 아닙니까 아 아 폭발을 잘하는 야 그런것도 좀 있겠군요 그럼 이게 이 관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스가 아니면 망가졌다고 그럴까요 원희룡이 네 한동훈 페이스에 말려서 그러니까 이제 말렸다 약하게 열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쪼알쪼알 한다고 거의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한거죠 네 내가 말하는데 계속 궁시렁대고 쪼알거리고 어 옆으로 3000% 빠지고 그러니까 대응을 잘 못하는거에요 원희룡 입장에서 네 네 그렇게 해서 당한 사람이 몇명 있잖아요 네네 뭐 최강욱 의원도 사실 처음에 한동훈 보고 너무 황당해서 아 예예 뚜껑이 열려서 막 소리지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당황할 수가 있어요 아 원희룡은 대략 짐작은 했지만 아 이 정도일 줄은 민주당하고 저런 싸우는 쪽이었으니까 네 그러려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깐적거리니까 네 순간화제일 때 나와버린거잖아요 뚜껑이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지지자들 간에 이 주먹다짐까지 불러왔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 거기 자리에서도 원희룡이 아니라 대놓고 그냥 네 한동훈을 까버리더라구요 그렇죠 까버리고 그러고 나서 한동훈이 나오니까 이제 막 배신자 배신자 그러면서 네 한동훈에 대해서 원희룡 쪽에서 먼저 배신자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격투가 붙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한동훈의 장점 네 특히 사람들을 엄청나게 화나게 만든다 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어 근데 그게 원희룡만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네 우리가 청문회 보다보면 아 국민들이 다 죽을라 그러잖아요 화가 나서 텔레비를 깨고 싶죠 네 텔레비를 부숴버리고 싶고 달려가서 당장에 가발을 뜯어버리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지지자들은 안 그렇겠냐 이거예요 알선생님 그래서 지금 원희룡 지지자들 농담삼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러다가 한동훈 머리 한번 잡히겠는데 어 원희룡 지지자들한테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원희룡 지지자들이 그걸 보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부웩 그걸 막 아우 저 깐족이 저거 화가 너무나 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폭력사태까지 유발이 되는데 하나의 원인 제공을 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 이런 쪼알쪼알이 네 쪼알쪼알이 쪼알쪼알과 깐족깐족이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이제 감정의 강은 너무 선거네 서로 너무 감정의 골이 깊어졌죠 깊어져 버렸네요 네 이건 누가 그러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겠는데요 아 그렇죠 이거는 뭐 세력 대 세력 간의 싸움이고 네 두 세력 간의 이제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고 네 네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어허 끝나고 나면 상대방은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원희룡이 살았다 네 한동훈은 죽는 거고요 아 거꾸로 한동훈이 살았다 원희룡은 죽는 거예요 아 서로 손을 잡고 다시 나간다 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한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박근혜와 이명박 그때 대결에서도 네 어 뭐 오히려 박근혜가 되면은 이명박이 감옥 갈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뒤로는 유의한 거에 대면서 이제 정말 기립꾼끼리 서로 돌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정도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 이게 다른 거네요 네 그때 인간들에 비해서 지금의 인간들이 훨씬 더 정신건강이 나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선생님 그거는 그거는 개통적으로 계속 나빠져왔어요 끊임없이 한국사회가 정치 그러니까 정신 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그쵸 인멸을 부를 수 있는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 자기들끼리 너무 화가 나니까 아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이런 공격을 하면 나중에 이게 전체 국힘당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손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군요 그 순간에 너무 넘어가 버리는 거군요 감정이 화가 나니까 아 이성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정신건강이 굉장히 취약하다 아 이게 이제 국힘전당대회가 어 정신건강 예 지금 현실테를 보여주는 그런 대회이기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야 그럼 이게 이제 큰 손해 구도대로 잘 가기가 또 쉽지만은 않네요 개매들 안에서도 이렇게 돼있으면 네 네 그렇죠 네 작전을 치는 쪽 입장에서는요 네네 예를 들면 내가 뛰어난 작전을 짜는 전략가라고 쳐요 네네 축구감독으로 어 한번 비유해 보면 네네 저 학생 전술 전술들을 이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예 야 너는 이런 이런 전술을 써야 되니까 네 역할은 이거야 네 이 자식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전술을 머리 하나 빠서 돌대가리라 가지고 아 그래서 선수들 중에서 훌륭한 선수를 작전 이해 능력이 있는 전술 이해 능력이 있는 선수가 훌륭한 선수를 알았거든요 감독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 네네 그 다음에 감독이 없는 조건에서 뛰잖아요 들어가서 네 그때 전략 전술적 판단 현장에서의 판단 현장에서의 판단 규모하죠 저쪽에서 오면 나는 뛰어줘야 된다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내 훌륭한 선수인데 네네 이 머리가 있어야 돼요 아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얘네들은 그런 판단 능력이 없는 거야 아 그니까 야 오늘 가서 고소장 제출해 이런 걸 하는데 단순한 거 네 야 쟤를 어떻게 좀 쳐서 없애야 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쟤가 주먹으로 쳐버리는 가서 아 그게 아닌데 머리가 돌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해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전 이해 능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은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럼 둘이 좀 약간 도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감정이 있는 거죠 저 선수한테 네 내가 저놈한테 공을 못 주겠다 네 그것도 있죠 저놈한테 주느니 내가 차라리 네 그래서 하나는 머리가 나쁜 거고 또 하나는 감정 통제를 못 할 정도로 감정 상태가 안 좋다 이게 정신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둘이서 참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원하는 거죠 그냥 패스해줘 이랬는데 그렇죠 그렇죠 밖으로 쳐버리는 네 내가 저놈한테 주느니 네 다리를 쳐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오히려 다리를 차버리죠 네 열 받아서 그러면 뭐 작전이란 게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래서 미군이 사실 육상전을 피하게 되고 육상전이 고전하면서 미국 육군은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못한다 전투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는 작전 이해 능력이 없답니다 그거 큰일라고 그러대요 미국의 군인들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네 뭐 저 문맹 네 맞습니다 문맹자들까지도 받아들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문맹도 받고 뭐 마약 몸뚱뚱한 사람 범죄 문신 이런 거 다 없애면서 다 받았고 네 특히 이제 불법 이민자들도 군대 지원하면 뭐 영주권을 준다든가 네 영주권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뭐 웬만한 괜찮은 사람들 안 가려고 하니까요 군대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게 질이 떨어지니까 작전 이해를 못해 작전 이해를 못해서 여기 머리 다 차는 것도 있어요 귀에다 뭘 차요 무전기 같은 거 아 그래서 위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이런 거 하니까 근데 작전 자체를 주고 가서 수행하라면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위에서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무전이 끊기면 다 이제 죽는 거죠 네 이게 미국 육군의 가장 큰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비유해 본다면 지금 딱 그 꼴이 났다 지금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토론회를 할 때 네 원유령이랑 한동훈 귀에다가 귓구멍에다가 그 저 이어폰을 주고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거 마치 그 축구감독이 현장에 그냥 선수 뛰어놓은 것처럼 어쨌든 그 순간에 걔들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이게 안 되는군요 이게 지금 이제 결국은 이것도 이제 지금 상황이 악화된 그런 것들 때문이겠네요 그렇죠 네 구성에 몰리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의 140만 청원이 이뤄낸 그런 일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폭로전들도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선생님 자꾸 뭐 녹취록이 터지고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말기 증상이죠 말기 증상이죠 말기 증상 정권 말기 증상 네 곧 이제 박근혜 정권 시기와 마찬가지로 네 그때는 이제 태블릿 PC 그렇죠 네 네 네 국팀당 후보 4명이 네 분란을 꾀한 뇌란죄로 아마 아 뇌란 음모죄입니다 뇌란 음모죄 어이 세네 네 아 김건희 입장에서 뇌란 세력이죠 이것들은 아니 한동훈이 든 건 뭐 당연히 들어야 돼요 지금 거기서 안 들면 안 돼요 네 네 나경원도 김건희랑 원한이 있으니까 들겠죠 당연히 김건희가 나경원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런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싫어하죠 근데 나경원도 싫어한다 그럽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나경원이 봤을 때는 진짜 좀 저급으로 보이는 거겠죠 자기는 엘리트인데 엘리트죠 저거 천하다 이거죠 그렇죠 나경원 주변은 뭐 무슨 학원이더라 뭐 아무튼 그 저 그런 학원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엘리트층 그리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갖고 네 네 자기 그래도 서울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근데 김건희는 자기도 서울대라 그러지만 나경원 입장에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네 네 우리 국민이 봐도 황당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경원과 김건희가 나경원도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당연히 5호를 들 수밖에 없어요 오 윤상현은 어차피 존재감 없는 사람이니까 아무거나 들어도 돼요 그 사람은 왜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원희룡은 지금 들면 안 되는데 들면 안 되는데 사실은 야 그럼 오늘 김건희 윤석열이 윤석열이 또 비도 오는데 또 낯을 처먹으면서 원희룡 불러다가 원희룡 부르겠군요 오늘 야 들어와라 너 지금 재정 시인이야 네 그럼 원희룡이 제가 5를 들었었나요 어이 잘못 들었는데 X인 줄 알았는데 특검법 아니라는 건 줄 알았죠 저는 네 말을 잘못 안 들었어요 또 이러겠죠 뭐 아 그렇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원희룡이 지금 입장에서 윤석열과 맞서 싸우겠어요 네 그건 아니죠 아 그렇죠 맞아요 원희룡은 약간 좀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선생님 겁이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한테 찌그러져 가지고 딸랑이가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센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또 겁쟁이가 아닙니까 원희룡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분위기 있잖아요 특검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 특검 분위기 이 분위기가 싹 있으니까 얼떨결에 얼떨결에 그리고 나오면서 막 울었겠죠 내가 이걸 왜 들었지 나 오늘 죽었어 그러네요 지금쯤 전화 왔겠어요 네 성윤이 형한테 오늘 죽었어 이러면서 또 막 후회했겠죠 네 어쨌든 원희룡은 그렇게 대가 좀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때 그 고속도로 문제 양평고속도로 문제 터졌을 때도 처음에는 원희룡이 뭐 약간 얼추당토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뭐 저 말이 지가 꼬였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접을 줄 알았더니 네 그때 저희들이 예상했듯이 네 다시 여지없이 밀고 나왔죠 네 그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군요 얘는 왔다 갔다 하는군요 상황에 따라서 네 네 네 기자들이 세게 나오고 여론이 세면 좀 그렇죠 초충 맞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와 반대로 지금 민주당 쪽도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뭐 사뭇 좀 다른 분위기에요 네 너무 저 흥행이 안 되는 분위기 같기도 한데 네 어 근데 이제 이 면면들이 최고위원 면면들도 어 정말 다 그냥 열심히 하겠다 어 소위 말하는 이제 옛날 같으면 네 뭐 수박론이 있을만한 어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보수가 주로 지지층이고 음 네 네 네 네 네 일단 공포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 없어요 아 무서워서 뭐 뭐 뭐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약에 거리에서 집회를 했다. 쓰레기 다 치우는 사람들이라면 국힘당 지지자들은 거기서 집회하면 거기다 똥 싸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심하게 얘기하면 지저분하게 놓고 가는. 이게 급이 다르다. 질이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국힘당의 당대표 선거는 사실 조폭 두목을 뽑는 선거 아닙니까? 누가 누가 더 깡팬가. 싸움 잘하나. 그래서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고. 깡패 두목 경연대회군요. 네. 선발대회. 그래서 UFC 시합 같은 거죠. 그런데 민주당의 사실은 이 선거는 최고위원이든 당대표든 이런 선거는 국가 지도자급들을 선출하는 대회라고 봐야 되죠. 사실 국힘도 그래야 되는데 워낙 이 당은 썩어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거고요. 조폭 집단이니까. 민주당은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출사의 얘기 쭉 길게 쓴 거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기본사의 얘기도 하고 선생님이 극뚱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본소득해야 된다. 네. 기본소득 기본사의 얘기하죠. 지난 대선에서 그거 빼가지고 굉장히 서운해하셨잖아요. 이번엔 다시 좀 든 거죠. 네. 미래비전을 제안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먹사니즘이 지금 중요하다. 이런 거. 그래서 야 진짜 국가 지도자다운 모습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국힘당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새끼 댓글 부대 운영했어요. 유서음만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문자 씹었어요. 이제. 쪼갈쪼갈해요. 네. 쪼갈쪼갈거려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네요. 네. 당의 성격도 다르고. 그런 점에서 비교하면 안 되는 정당이긴 합니다. 국힘당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사실 이제 수방 논란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많은 분들이 또 당원으로 가입하시고 실제로 당내 그런 어떤 민주화. 그다음에 이제 강한 개혁 의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셨고. 네. 그런 게 좀 이번에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는데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면서 민주당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있는 이 탄핵 청문회. 그것도 사실상 이제 국민들의 140만 명의 압박도 있지만 또 사실상 이제 민주당 당원분들의 또 그런 압박이 있는 것 같고요. 최고위원분들이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여기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이번에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뭐 트럼프가 사실 이번 사건이 없었어도 대통령이 거의 되는 건 확실했어요. 그렇죠. 분위기상. 지난번 그 대선토론회에서 바이든이 그냥 바이든이 저게 지금 사람이냐. 개 죽을 쓰는 바람에. 그렇죠. 완전히 바이든. 교체의 해당 들으니까 나왔군요. 그렇죠. 교체설이 뭐 나오고 사방팔방에서 사퇴 압박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런 게 없었어도 이길까 말까 했는데 그런 게 되면서 트럼프의 우세가 거의 굳어진 상태였거든요. 이 상태에서 암살 사건이 발생했고요. 미술 사건이죠. 암살 미술 사건이. 여기서 트럼프가 연락이 멋있는 사진을 또 찍었어요. 성적위를 바탕으로 피 흘리면서 손드는. 그거 SNS에 퍼지고 난리 났잖아요. 타임지 화면이 됐습니다. 네. 심지어는 대선은 끝났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트럼프가 무조건 이길까. 대관식이다 지금. 그런 분위기까지 지금 흘러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트럼프에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됐는데 의혹이 많은 사건입니다 사실. 지금 그런 것도 많아요. 음모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미국의 두 세력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는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강경 세력. 이게 바이든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세력은 세계의 미국 패권을 내려놓을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전도 더 지속하고 끌고 가고 빨리 끝내지 않고 또 동아시아에서도 나토를 끌어들여서 필요하다면 중국과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게 이제 바이든 세력의 입장입니다. 이쪽 진영. 트럼프는 야 우리 패권이 무슨 이제 종쳤지 현실을 좀 인식하자. 그렇죠.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주의 쪽이죠. 우리가 세계경찰은 무슨 세계경찰이야 우리나라도 뭐 출시를 했는데 집어치고 그냥 우리나라만 챙기고 다른 나라는 딱 하나만 괴롭히자 중국만. 이게 트럼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립주의 대 뭐 쉽게 하면 세계 패권주의 글로벌리스트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력이 격돌하고 있거든요. 이 격돌에서 불리해진 거죠 이쪽 세력이. 어 그럼 얘네들은 어떡하지 트럼프가 되면 우리 다 세대는데 어떻게 이걸 막지. 그래서 나온 여러가지 얘기들이 전쟁을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세계대전으로 대선을 아예 연기해버리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처럼. 처럼 해서. 지금 그 윤석열이 가장 유혹에 휩싸여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랬다가 자기들도 다 죽을 수도 있고. 아 미국이. 왜냐하면 핵전쟁으로도 들어가버리면 러시아 핵도 있고 북도 있고 있고.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거는. 전쟁을 확대하자니. 그래서 또 하나의 가능성이 미국에서 나왔던 게 암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실제로 나왔어요 여러 얘기가. 트럼프 암살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식으로. 아 그래요. 이후 아중에 터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의심 가는 거죠. 네. 게다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연설하던 곳에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맞습니다. 대통령 후보 특히 전직 대통령의 트럼프가 연설하는데 저격이 가능한 건물은 사전에 다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차단하고. 그래서 이 뭐 쉽게 하면 20살 청년이라는데요. 네 20살. 그 청년이 정역하기 좋은 건물에 룰루랄라 올라가서 기어다녔는데요. 그걸 또 목격했어요. 목격했습니다. 26분 전에 시민들이.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경찰도 올라갔답니다. 경찰도 지나가고. 올라가서 아니 보고. 어. 시끄러져서 쓰러졌대요. 아 경찰이요? 네. 아니 그러면 뭐. 야 이따 뭐 협의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치더라고요. 기사가. 어. 그리고 시민들이. 어 저기 총 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기어. 그 소리 듣고 기어갔나 봐요. 옆으로. 그러니까 이제 안 들키려고. 어. 그걸 또 경찰한테 옆에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상하다 이런 거는. 이것을 경호를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거다. 사전에 차단을 못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음모설이 일파만파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건데요. 뭐 바이든 정권 하에서는 조사를 제대로 할지는 의문이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거 가만 두겠습니까? 예. 트럼프 성정에. 박살을 내겠죠. 네. 어떻게든 잡으려고.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때 죽었으면 트럼프가 총에 맞아서. 암살 당해서 죽었으면. 미국은 거의 내전발발 분위기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귀만 스치고. 이걸 하는 바람에. 어. 이 대선판이 이제 끝난 거죠. 상황이. 그럼 이제. 나토니 뭐니. 벌써 다. 트럼프 당선을 기정사실화한 다음에 정책을 내고. 예. 발언을 하고. 네. 만날 때도 바이든 안 만나려고 그래요. 지금 급속하게 변했더라고요. 트럼프를 만나려고 그래요. 지금 급속하게 변했고. 중국도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민회사가 그 조현동인가 하는 놈인데. 그 놈이 바로 그 밀워키입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연설하는 거. 그쪽으로 바로 뛰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접촉하려고. 지금 트럼프 쪽으로 주를. 안 되려고.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나토 정상회의관 쪽도. 네. 트럼프를 만나려고 그랬다 하잖아요. 바이든 안 만나고. 바이든 안 만나고. 그 정도로 트럼프가 우세했는데 이번에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트럼프의 승리가 거의 확실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세계가 지구촌이 트럼프 당선을 전제하고 미래를 좀 대비해야 될 상황이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말씀은 그 일각의 주장은 바이든이 죽이려고 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바이든이 뭐 치맨 때 그런 걸 지시할 능력이 되겠어요. 그럼 오히려 그 뒤에 있는. 네. 바이든을 뒤에 있는 세력. 실질적인 미국 지배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죠. 그림자 정부라고 하더라고요. 딥스테이트라고 말합니다. 딥스테이트가 딥스테이트 쪽에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의심이 제일. 그쪽이 제일 크다 음모론으로 본다면. 맞습니다. 저는 이제 트럼프가 너무 이렇게 이득을 보니까. 이게 트럼프 쪽에서 하는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많이 있더라고요. 있죠. 그쪽도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바이든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러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커요. 너무 컸죠. 네.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리 명사수라고 해도 귀만 맞힌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야 트럼프 생각해보세요. 트럼프가 야 나 귀만 좀 쏴줄래? 그서서 귀 쏘는 게 아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영화에서 나오긴 나오지 않습니까. 귀만 쏘는 게 나와요? 살짝 그런 뭐. 모르지. 이제 그 빠른 순간에 트럼프가 마술 실력이 있어서 송곳으로 자기 귀를 찔렀다. 스스로. 뭐 이러면 이제 그건 음모론이 되겠는데. 그게 총을 쏴서 뚫었다면. 그거는 음모라고 하기 하기 좀 어려워요. 트럼프 쪽 자작극이라고 하기 좀 어려워요. 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너무 무모한 자작극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쪽 자작극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더 높고. 오히려 이제 그 딥스테이트에. 그렇죠. 미국 큰손들에.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모범을 할 이유가 없어요. 승세가 굳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좀 결정적인 말씀이네요. 그 말씀이 결정적이네요. 어차피 바이든은 계속 실수하고 있었어요. 나토 정상들 앞에서. 젤레스키를 소개하면서 이랬잖아요. 여러분 푸틴입니다. 바이든이. 그거 전 세계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거든요. 대단하네요 진짜. 그리고 어떤 데 방송에다가 자기 여자라고 그랬대요. 흑인 여자. 흑인 여자.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되거든요. 네 그러네. 여기서 뭐 터라 그렇게까지. 무리를. 무리를 하겠어요. 무리를 하면서. 트럼프가. 그럼 뭐 이래. 그죠. 그림자정부. 김스테이트 쪽이 가능성이 높죠. 큰손 쪽이 가깝네요. 그쪽은 당연히 절박하게. 암살을 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개연성이 있죠. 전쟁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참 미국 정치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시빌 워라고 하는 영화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다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어떤 미국의 내전의 어떤 신호탄 같은 그런 총성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오히려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트럼프 쪽 지지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난 대선도 도둑질 당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사는 쳐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정선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그냥 참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이건 못 참겠다. 네. 트럼프를 죽인다. 그리고 혹시 사법 처리가 됐어도 문제가 되거든요. 네. 사법 처리는 다행히 지금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냥 요거제가 돼가지고 날개를 닫았다 보면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내전 가능성이 높았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겼기 때문에. 바이든 세력이 뭔가 내전을 버리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전 가능성은 조금 약화된 거 아니냐. 트럼프가 오히려 승살 굳어지면서.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일종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성일종. 성일종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성일종이 총선 시기에는 이또 위로분미를 찬양했던. 그게 회자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김병주 의원이 정신력한 국힘당.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사과해라. 이러면서 그때 또 성일종이 또 만나러 왔어요. 김병주 의원은. 사과 안 할 거예요. 김병주 의원이 사과를 내가 왜. 한국과 일본하고 동맹이냐. 그래서 성일종이 돌아가요. 돌아간 다음에 걔들이 사과를 했거든요. 이거는 또 나왔는데 이러미. 이번에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무력 도발로 간주하고. 원점을 타격하겠다라고 군이 발표했다고. 이거는 이제 성일종이 밝혔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원점을 한 13군데를 파악해놨다고. 선생님 일단은. 이렇게 되면 이건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전쟁이죠. 그런데 이게 북한의 오물풍선이라는 게. 어제는 김여정 부부장이 또 발표를 했던데. 자꾸 우리 쪽에서 보내니까. 그렇죠. 대북전자로 보내니까는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오물풍선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아침에 나온 담화 보니까 굉장히 세던데요. 뭐라고 그랬더라. 처참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식으로 너희가 계속 삐랄을 보내면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제 다른 대응을 하겠다라고. 오물풍선은 아니다. 오물풍선 보냈는데 다른 걸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했죠. 그게 16일 담화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사실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전쟁으로 거의 간다고 봐야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원점을 타격하겠다. 이러면은. 뭐 100% 전쟁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칼 던져놓고. 네. 상대방이 방어하니까. 방어하니까. 기관촉 쏘아버리는. 그런 그러겠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셨으면. 자 이런 짓을 지금 한 것은요. 지난주에 윤석열이 나토 정상회의 갔잖아요. 네. 그때 갔을 때 김건이가 또 따라갔어요. 따라갔다기보다는 윤석열이 따라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 VIP는 지금 김건이니까요. 그래서 VIP인 김건이가. NED를 만났습니다. NED 행사에 참가했어요. 야 NED 진짜. NED 많이 들어보셨어요. 민주주의, 지능재단 뭐 이렇게 번역하는 데 보통. 이 NED가 탈북자들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김건이를 초청해서 행사를 치렀거든요. 이 NED가 뭐하는 조직이냐. 박상학의 탈북자 단체에 돈을 대주는 단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삐라살포를 배후 조종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NED가. 대북전단이 사실상 미국이 나뉘는 거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단체죠. 그렇습니다. NED가. 거기에 있는 수잔 어떤 아줌마는. 수잔 솔티. 솔티인지. 개티인지. 이 아줌마가 한국에 뻑하고 와가지고 막 박상학이도 만져주고 이러고 가요. 어쨌든 이 NED는 미국 국회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금을 쓰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CIA 외곽단체로 보통 얘기가 됩니다. 다른 제3세계나 미국말 안 듣는 나라에서 쿠데타 같은 걸 일으키는 세력이 있으면 지원한다든가. 오프라인이나 젤란시키도 NED가 키웠다 그런 얘기가 있구나.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CIA 외곽조직이죠. 이게 NED에서 행사를 주최했고 거기 김건희가 참가해서 대북 강경 발언을 했어요. 큰 뉴스입니다 진짜 이거. 그러면 NED는 삐라살포 배우조정 세력인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남쪽에서는 삐라를 날렸습니다. 아 그 순간에? 네. 박상학이가. 와 이거. 그게 1차 삐라죠. 동시 행동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박상학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NED를 만나가지고 박수치고 앉아있으니까 삐라 날리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날린 거군요. 거꾸로 또 달리 보면 김건희가 요청을 했을 수도 있죠. 삐라살포를 도와주세요 좀 할 수 있게. 그럼 NED가 전화만 걸면 돼요 박상학한테. 야 날려라 그럼 날릴 거 아니에요. NED의 지령을 받게 해줄 수도 있고. 저한테 그렇게 해서 날렸어요. 그리고 또 날린 거예요 한 번 더. 네. 그래서 김혜정 부부장이 17일 날 발표한 겁니다. 이 처참하고 기막힌 될까라는 게 그 전에 이틀 전인가 담화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삐라 때문에. 그때 1차 삐라를 날린 거예요. NED의 지령을 받았는지 뭐 했는지. 1차를 날린 거예요. 김건희가 NED를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 한 번 날렸는데. 네. 바로 그 시점은 아닐지라도 그 전후의 후죠. 근데 그 이틀 전에 또 날렸다. 또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처참한.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더러운 걸 보게 될 거라는 정도로 담화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사이에 또 날리니까. 다른 대응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각오하라. 그다음에 대응 방식 변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자꾸 날리니까. 북쪽에서 오울포구선을 날리기도 전에 또 날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김건희가 NED를 만난 것. NED와 연계가 있는 박상희 타격폭제화 단체에서 삐라를 연달아 무리하게 날리고 있는 것. 이것이 연관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엄청나게 지금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그야말로 목숨줄이 간당간당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자기들을 살려주겠습니까. 두 사람 생각에는. 미국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 달려가서. 김건희가 VIP니까. NED는 김건희가 가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일은 김건희가 하도록 해. 그렇죠. 윤석열은 도장이나 찍고. 그래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대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래. 약속 다 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거고. 그러면 어디까지 그러면 도울 수 있느냐. B란 알리는 것 정도는 좀 하게 해주세요. 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원점 타격까지도 허락을 받았을 수도 있었죠. 즉, 국지전에 대한 허락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선대 선생님 그러면 미국이. 이게 사실 한반도의 국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면전으로. 전면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되면 국가안보보좌관 될 거라고 하는. 콜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한국에서 전쟁 나면 우리는 감당 못한다. 니들은 니들끼리 알아서 싸워라. 우리 중국이랑 싸워야 되니까. 우리 적은 중국이랑 붙는 그런 빅매치고. 이렇게 이제 발을 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북한이 핵무기도 있고. 지금 분위기는 즉각 전쟁으로 확 넘어가 버릴 것 같은데요. 이 원점 타격을 한다는 것은 저는 완전히 전쟁으로 한 발짝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국방부 혹은 군대가 원점을 타격해 보복하겠다는 얘기를 미국의 허락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한다 절대. 그런데 이건 받았다. 이거를 만약에 미국과 상의 없이 그냥 했다. 바로 또 대사가 찾아와요. 만약에 허락을 안 했다면. 안 했었다면. 필립 골드버그랑. 확성기처럼. 야 이리 와봐봐. 어 야야야. 무슨 무슨 소리야 이거. 뭐야 이거. 원점 타격? 뭔 개소리요. 네. 이렇게 답보됐죠. 아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걸 발표했잖아요. 송일종이가. 이 얘기는 뭐냐. 미국에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네 미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윤석열이 가서 이걸 따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걸 따왔다. 가서 온갖 걸 다 퍼주고 이걸 얻어왔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전면전으로 비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인 거죠. 최대한 전면전으로 비화는 막는다. 아. 예를 들면 연평도 식으로 관리하는 거죠. 연평도 때 남쪽에서 포 사격을 하자. 네네. 북쪽에서 연평도를 타격했잖아요. 그랬죠. 그때 남쪽에서 더 대응을 못하게 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유라죠. 비행기보다는. 그게 그때 이제 한국의 군인들 그런 TF팀이 꾸려져가지고 이걸 즉시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네네. 그래서 한 장군은 즉각 타격해야 된다. 북한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해도 되나? 거기 책임자가. 그래서 계속 미국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아유 어떻게 해야 되냐. 왜 말이 없냐. 라고 해서 시간이 뭐 한참 흘렀어요. 지금 이미 포격이 됐는데. 그렇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출동을 했다. 출동을 실시로 쌌던가 못 쌌던가 그렇습니다. 뭐 대응을 못했죠. 못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들리는 얘기는 비행기가 처음엔 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떴는데 미국에서 다 내려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리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 정도 관리는 하죠.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딱 그렇기 때문에. 네. 원점을 만약에 타격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그럼 북쪽에서 대응을 할 거 아니야. 네. 이쪽에서 쏜 데다가 또 쏘겠죠. 네. 연평도처럼. 그럼 거기서 스톱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이 그걸 스톱하겠다. 네. 거기서 스톱. 진정. 몇 대 정도는 맞을 각오를 해라. 좀 맞아라. 맞게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서. 원점 타격에서 기전처럼. 연평도 때처럼 그냥 하겠냐. 사실 연평도도. 수십 배로 사실 온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겠냐 싶은데요.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어떤 얘기인가요. 올해 북쪽이 했던 일관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네. 그 순간 바로 전면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것도 예상할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로 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국지전으로 마무리하고 싶지만. 그러니까요. 전면전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모험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전면전이 터지면. 미국이 처음부터 개입은 안 할 생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군하고. 필요하다면 자위대 정도. 자위대. 그다음에 이제 나토 군대. 이런 데서 어떻게 좀 해봐라. 네. 이런 정도로 해서 자기는 좀 뒤로 빠지고. 우크라이나 식으로 전쟁을 할 생각이 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선생님. 윤석열이 지금 완전히 정권위기에 몰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140만 청원으로 해서 탄핵이 완전히 일반화되어 버리면서 윤석열이 정권위기에 몰리니까. 저도 이번에 김건희가 미국 가서 애니디 만난 게 심상치 않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뭐 북한 공개 처형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지난 일요일이었으니까 탈북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어요. 지금 1년의 흐름이 보면 윤석열이 이제 지가 폼을 못 쏘니까 입으로 주둥이 미사일로 지금 막 엄청 김건희까지 나선 거거든요. 이게 전쟁이 위험으로 가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이게 그냥 원점 타격이 그냥 원점 타격으로 끝나고 국지전으로 끝나겠는가 이게.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올해의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북쪽에서도 계속 경고를 했고요. 네. 이 상황이 어차피 미국이 8월 달에 진행될 을지 프리덤인가요. 네. 그거를 취소하지 않는 한 한 번은 붙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도 일종의 모험을 하는 중인 거죠. 그 훈련 때 미국이 참가한 훈련을 기점으로 붙으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 네네. 그렇죠. 차라리 그냥 너희들끼리 싸워라라.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거다. 네. 뭐 이제 삐라를 주고받고 원점 타격하면 미국은 일단 빠지고 한국군하고만 싸워라. 그리고 싸우는 과정에서 상황을 봐서 우리는 판단하겠다. 네.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리고 트럼프가 사실 11월 달에 당선되면. 네네. 북한과의 화해를 추구 추진할 건 거의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네. 오늘도 좀 언론들 보니까. 중국과 건 우리가 맞붙을 거야. 네네. 그런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중국은 왜 가만 안 둬? 네. 트럼프가 주의소 습격 사건 매니아잖아요. 한 놈만 패는 거예요? 한 놈만 패는. 중국만? 중국만 패는.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러시아나 북한 얘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공언을 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그날 우크라이어에서 끝내겠다.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끝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취임하기 전에 끝내겠다. 취임하기 전에 끝내겠다. 그런데 러시아는 적대시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러시아는. 네. 중국만 침면 되니까. 그럼 북한도 똑같아요. 적대시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트럼프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회담에서 거의 타결을 받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존 볼튼인가? 소위 이제 그 바이든 배우인 딥스테이트라는 놈들이 방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 되면 딥스테이트를 발라버리겠다 그랬었거든요. 네어컨 발라버리겠다. 발라버리겠다 그랬었는데 못 발랐어요. 저번에 되고 나서 못 발라고 당했지 오히려. 이번에는 또. 이번에는 발라버리겠다. 이를 갈겠죠. 이 자식들 이번에는 발라버릴 거야. 그때 못한 거를 이번에 당선되면 하려고 그럴 겁니다. 네. 트럼프는. 그렇게 보면 북과의 화해를 추진할 게 거의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네어컨들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예요. 자기들 눌루랄라이 시절은.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 전에 사고를 칠려면 쳐야 돼요. 결국은 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전쟁의 위험성은 지금 굉장히 좀 높은 거예요. 11월 전까지가 매우 높은 거죠. 높은 상황이네요 지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올해 초부터 10월 설이 나온 겁니다. 네. 10월 설. 10월에 북이 공격을 한다가 아니에요. 네. 대선이 11월이니까. 네. 10월 전에 여기서 터지면. 뭔가 일이 터져야. 터질 수 있다. 네요폰이 뭐 한다면 그때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으로 치면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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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 피까지 나가지고 더 위험해진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은 정말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전쟁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네 방법이. 그렇죠.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엄찍한 얘기네요. 그래서 뭐. 그래서 원점 타격을 허락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추세를 봐야 돼.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의 이 두 번째 담화 16일 담화에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라고 했는데 오물풍선에 뭐 처참하게 뭐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보낼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훨씬 더 센 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럼 남쪽에서 원점 타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죠.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그럼 대응하면 북쪽은 대응 방식 변화라고 그랬단 말이죠. 네. 오물풍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얘기는 무력을 사용한다는 뜻일까 할 수는 높아요. 이러면 이건 전쟁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흐름 자체가. 이 상황에서 이걸 마치 멈추려면 삐라살포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네. 북에 대해서 자극을 대시하지 않겠다. 네.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빨리 안 하면. 그래야 되는데. 이 뭐랄까 에스컬레이터를 탄다고 합니까? 네. 서로 상승 궤도를 그리면서 지금 치닫고 있는 강대강 대결. 아하. 이거를 멈추긴 힘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그러면은 윤석열은 탄핵에 몰려 있고요. 네. 바이든은 지금 재선의 어려움 여기에 몰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니까는 계속 2만 명인가 3만 명인가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달에. 네.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 또 녹취록에 보면은 또 삼부토건 얘기가 나와요. 우크라이나 이런 와중에서도 이놈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작년 7월이었나요? 그 물난리 있을 때 빨리 윤석열이 안 오고 뭐 제가 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했을 때 이놈이 갔던 데가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때 생직사 사직사 얘기했을 때. 아 예예. 그거 얘기하면서 갔다 오는데 이때 그냥 삼부토건이 막. 주식이 팍 뛰었군요. 팍 뛰었대요. 그러니까 야 이놈들은 이 와중에서도 지네 돈 벌릴 생각이 그냥 완전히. 그렇죠. 이용하는구나. 얘네들은 뭐 전쟁 나면 잠깐 나갔다가. 네. 돈 챙겨 있다가 이기면 들어오고. 지면 안 들어오면 되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싸대기 마지막입니다만은. 그리고 김건이가 가서 북한 인권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번 주 금요일날 7월 19일이 바로 우리 최혜병의 기일입니다. 이 최혜병의 죽음. 이거 누가 죽인 건지. 그 본질이 뭔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란 말로 진짜 한국의 우리들의 인권의 바로 밑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것을 외면하고 지금 전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 동안 진행한 싸대기도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탄핵으로 그 염문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탄핵 반드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있는 탄핵 청문회 함께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토요일날 이번에 전국촛불인데요. 전국집중촛불인데 탄핵 청원자들 다 모이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140만 다 모이고 우리 김태욱 선생님도 이제 드디어 대기자가 없으니까. 네. 오늘 마무리하고 함께 토요일날 촛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정치판에 날리는 시원한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콜검과 탄핵 이런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김태욱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주 싸대기 이후로 그 사이에 이제 140만에 달하는 탄핵 청원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마무리가 됐고 이게 마무리되면서 같이 마무린 게 이제 19일날 있었던 탄핵 청문회. 그 다음에 토요일이었던가요 김건희 콜검 사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143만 4784명 이 엄청난 거였죠. 탄핵 청원이라는 거니까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가만 놔뒀으면 200만 넘었을 텐데. 아. 계속 이제 안 돼가지고. 네. 그 저 접속이 다 안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못 하셨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이제 끝난 거예요. 더 못 해요. 그게 이제 한 달 기간입니다. 기간이 있어가지고. 7월 6월 20날 해서 7월 20날까지. 어쨌든 간에 탄핵 청문회가 시작이 된 거니까요. 어쨌든 뭐 역사적인 기록 아닙니까. 역사적인 기록이죠. 140만이 했다는 거죠. 네. 앞으로 이런 일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상 뭐 백만 촛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실제 거리도 쏟아져 나온 건 아니지만. 이게 민심이 됐고요. 네. 네. 실제로 지금 국회를 압박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청문회가 열린 거니까요. 맞습니다. 원래는 소위에서 열까 말까 한다는데. 그걸 바로 그냥 법사위에서 정창래 위원장에게 그냥 밀어붙인 거죠. 네. 전국에 큰 영향을 줬죠. 네. 사실 거리에 나오기 좀 힘들다 보니까. 아. 이 탄핵 청원으로 대신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백만이 모여서 촛불을 들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른 청원도 아니고 탄핵 청원에만 이렇게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악화는 엄청나다 하는 걸 또 알 수 있죠. 탄핵 민심이 얼마나 큰지를. 그냥 싫다가 아니잖아요. 네. 탄핵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탄핵하자는 거에서 명을 그렇게 많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열렸던 청문회나 또 이번 주에 이제 김건희 청문회. 지난주에 최혜병 청문회고요. 이번에 이제 비리 청문회고. 사실 탄핵 사유가 다섯 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후쿠시마 문제랄지. 그 다음에 전쟁 위기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부분 무시문제 이런 게 다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은. 그런 게 다 탄핵 사유니까요. 그렇죠. 아. 더 앞으로 더 커지겠습니다. 예. 아. 지금 그러면은 이번에 정말 온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어버린 콜검 사태. 역시 이 콜골보다는 콜검인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배달의 검사. 배달의 검사. 우리가 그 배달의 민족으로서. 예. 우리가 어떤 검사입니까. 예. 전화에 조사하러 와 이 자식아. 그러면 이제 막 조사하러 오는. 와. 그거 참 저는 충격적 벗적이었던 게. 어디가 충격적이었습니까 선생님. 검사들이 김건희한테 조사받기 전에. 네네. 이 휴대폰을 다 제출했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뺏겼다던만요. 뺏겼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야 한두폰 다 내놔. 그리고 들어와. 이렇게 조사를 할 때. 그 전에 뺏어간대. 앞으로 저도 검찰 조사를 받을 일 있으면 핸드폰을 뺏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니까요. 보니까 뺏어도 되네요. 야 검사들 다 옷 뒤져가지고. 휴대폰이랑 다 내놔. 그리고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으로 와. 집 앞으로 와.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카페로 와. 내가 지정한 카페로. 앞으로 한번 길을 열어줬으니까 김건희가. 우리도 이 콜 검사들을 불러서 조사를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출장 서비스. 사실상 뭐 검사들이 김건희를 조사했다기 보다는 김건희가 검사들을 조사한 거죠. 야 그동안 얼마나 실드 칠 준비를 잘했어. 나 어떻게 막아줄 거야. 이런 거 보고 받고. 정답 맞춰봐. 이런 거 봐요. 뭐 타는 놈들 한 대씩 때리고. 검열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 김건희 특검에 안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을 김건희 청문회. 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또 9월 달에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답니다. 그 사전에 지금 털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서울지검에서는 저희들은 맹렬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맹렬하게 달려가서. 휴대폰 제출하고. 그런 걸 맹렬하다고 표현하는 모양이네. 선생님 이거 정말 개도 너무 개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는. 그러니까요. 국민들 눈이 어떻게 볼까. 국민들의 눈이 전혀 무섭지 않은 모양이에요. 김건희든 그 검사들이든. 무섭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그만큼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급하다. 지금 위급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청문회 열리고. 뭐 증인 채택 압박 들어올 거고. 분위기가 안 좋게 돌아갈 건데. 이거 어떻게든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쇼라도 안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증언에서 튀어나오는 헛발질들. 그다음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문자들, 폭로들. 이종호 뭐 이런. 이종호 단독뉴스와 더불어서 이것도. 지금 결국 140만 청원이 만들어낸 사실상 하나의 모습이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위기의식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되겠네.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앞지를 못 재는군요. 지금 이제는. 급하니까. 급하니까. 아무나 막 하는 거죠. 일단 던지고 보는. 이거라도 해보자. 그럼 선생님 이거는 김건희가 대단히 위급한 느낌이 든다는 거네 지금.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뭐 거짓말이겠죠. 윤석열같이 둔한 사람이면 몰라도. 김건희는 예민하기 때문에. 언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찍으면 안 되는지 그걸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예예. 그래서 필요하면 안 찍고. 또 상황이 된다 싶으면 찍고 이랬잖아요. 네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아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 네. 이렇게 봤겠죠. 그래서. 뭐. 검사들과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다. 어디까지 조사해놨어 이놈들아. 계속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저자가. 김건희라고 하는 작자가. 정말 저지른 그 범죄들. 그 다음에 뭐 학력 위조면 뭐 경력 위조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뭐 주가 조작에다가 명품백에다가. 뭐 고속도로 뭐 휘게 한 거에다가. 정말 이러면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정말 범죄자로서.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를. 오역을 준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네네. 근데 자기는 그냥. 지가 이미의 시각에. 지가 지정한 장소에서. 핸드폰도 다 뺐고. 사진도 안 찍고. 사진도 안 찍고. 그 좋아하는 사진을 왜 안 찍고. 그러니까요. 이럴 수가 있는가. 김건희는 이렇게 하다가 한방에 크게 가겠죠 뭐. 크게. 네. 감옥 들어갈 때 죄수복 입고 찍으면 되지. 네. 포승줄 묶여가지고. 그때. 그거 사진 교체할 수 없는데요. 그죠. 네. 그거 이제. 김건희. 한화에 있어서 사진 한 번 교체하더라고. 나중에 김건희 사진전 해야 된다니까요. 김건희 사진. 쫙쫙쫙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감옥 죄수복 입고 있는. 포승줄로 해가는 걸로. 그때 감옥에 이렇게 최상차에 내밀고 있는 얼굴. 마무리. 네. 마무리.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된다. 그 배경음악을 좀 한번 제가 써보고 싶네요. 미리. 흥망성쇄로다가. 그렇군요. 이거를 근데 이제. 어. 그 검찰총장이 몰랐던 모양이에요. 선생님. 음. 검찰총장 패싱 논란. 네.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다급하다. 이건석이 불러가지고. 네. 야 이거 좀 어떻게 이렇게 할 거니까 협조해. 이런 거를 할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이원석을 사업할 시간도 없었다. 작업 칠 시간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네 완전히 돌만이 서울지검장한테. 음. 야 니네 그 저 그때 내가 만들어줬잖아. 수사팀. 지금 그걸로 빨리 하자 이렇게. 이원석이가 뭐. 격렬하게 반대해서. 맞아요. 뭐 이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경로했다는데요. 아니 그동안 한 걸 보시면. 이원석이 이런 얘기를 하면. 거의 검찰에 뭐 운명을 걸고. 한번 붙겠다. 이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다만 좀. 뭐라 하겠죠. 그러니까요. 아 이건 좀 너무합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쪽팔리자 우리가 너무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너무 가보가 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럼 뭐 어쨌든 압력을 가하든 회유를 하든 해서. 음. 굴복시킬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이 호석 정도는. 이 사람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신념이 투철한. 이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선생님 저희들이 막 분노이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 그 그때. 이 바로 재판. 이 수사관들이죠. 이 수사관들 교체를 딱 해버려가지고. 네. 완전히 자기를 패싱해서. 그렇죠. 그냥 침묵하고 있다가. 그때는 침묵만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이제 그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음. 탄핵. 검사 탄핵 하니까는 막. 지랄을 지랄을 했죠. 선생님 딱 좁은 단어네요. 지랄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석을 설득 못 할 상황은 아니었다 이거죠. 그런데 시간이 걸리고.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유도 없는 거예요. 지들이. 급하니까. 야야 걔 또 설득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직통으로 니가 해. 이러니까 이제 이 원석이 뭐 흥분을 한 건데. 네네. 아니 뭐 패싱 한두 번 당해봐요. 뭐 괜히 화내는 척하고 그래. 진짜 그렇게 화냈으면 진작 싸우든가. 여태까지 싸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유일하게 이 원석이 소리 지른 건 민주당밖에 없어요. 아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윤석열한테 뭐 대놓고 뭐 화 한 번 낸 적이 있습니까. 검찰 독재라고. 네. 그래 놓고서 맨날 이제 주변에다 불쾌감을 표현했다. 그래서 기타는 자기가 윤석열하고는 똑같지 않은 것처럼 선긋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원석도 뭐 그런 점에서는 거기서 거기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사상 최초 아닙니까. 지금 그 한나라의 대통령 대통령의 소위 영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검찰에 수사한 게 지금 최초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우리 역사에서 최초인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사실은 역사적인 일인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한 기사에 집중을 하지는 않고. 뭔가 그 어? 이 원석 패싱 논란. 응. 이것만 잔뜩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약간 좀 뭐라 그럽니까. 그 뭐 완전히 정신 혼란하게 해가지고 진실을 안 보여주게 하는. 여론으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김건희의 죄에 그 죄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니 그건 안 나와요. 뭐 조사한 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예. 네. 이번에는 뭐 조사 당했으니까. 조사 당했으니까. 한 게 아니라. 뭘 조사 당했는지 그거라도 써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원석이가 서울지검장한테 막 이제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질책을 하면서 진상 파악해.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수사했던 검사가. 네. 네. 나 열심히 이랬는데 뭐야 이거.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왜 걔한테 그러냐고요. 흐흐흐흐흐. 윤석열한테 화를 내야지. 네. 이때 이 원석이가 웃겨요 이 사람이. 뻔히 알면서. 뻔히 알잖아요. 이게 윤석열이 한 건데. 그러니까. 아니 그럼 뭐 중앙지검 검사가 아무런 지시도 없고 요구도 없는데. 알아서 그랬겠습니까? 설마. 자기 연맥이려고. 그런 길에.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따져야 되거든요. 어허. 그런데 왜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하느냐. 검찰 수사에.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요기 안 하고. 그렇고 엄하게 거기 아래쪽에 화를 내고. 화를 내는 척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고도로 짜러온 거 아니야 이놈들. 네. 맞아요. 이거 자체까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약간 털려고. 네. 아 그래서 이 원석이 사과를 했어요? 대국민 사과를. 아 저희들이 검찰에서 뭐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아이고 바보죠. 바보죠. 바보예요 진짜. 유성열이 사과를 해야지. 네. 네. 아무튼. 아 이거조차도. 어. 우리 국민들의. 이 140만 청원으로 이뤄낸. 그런. 일이라는 거. 그런데 갈수록 그런 일들이 잦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얘네들이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죠. 뭐 이미 거의 뭐 저는 탄핵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아 이미. 네. 그래서 차라리 빨리 충분한 길게 하지 말고 재미도 없는데 이제. 뭐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도 없기 때문에. 네네. 재미도 별로 없어요 이제. 아 잘못되니까. 특검을 하든가. 네. 탄핵 발휘 빨리 해야 됩니다. 특검으로 빨리. 네. 탄핵 소출을 빨리. 네. 발휘해라. 150명이면 되니까. 네네. 일단 발휘를 해놓는 거죠. 140만 명이 이렇게 해줬으면은.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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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청문회인데요 선생님. 청문회 보시면서 그 재미난 거 있으셨습니까? 안 봤죠 이런 건. 이게 너무 길어요 이런 거. 네. 기사에서 그래도 뭐. 기사나 뭐 잠깐 짤이나 이런 건 하고 왔는데. 뭐 재미난 거. 재미난 건 뭐. 인상이 예뻤던 거 알지. 거기서 임성근이 거짓말하다 걸린 거. 그 한 두 번 걸렸죠. 네 걸렸죠. 그 다음에 그 임성근의 표정. 표정 어떻습니까 표정.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표정 보고. 네. 겁이 찔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보다 상태가 더 안 좋더만요. 더 안 좋아요. 네. 눈 깜빡이 있는 거 엄청나는 줄 알아요 이번에. 저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겁에 질렀다고 그랬어요. 아 죄가 보기에는 그냥 부인으로서 당당하게 한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아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드러나는 것 같아. 더 확실해졌죠. 거짓말을 일단 하고 보고. 맞아요. 나중에 부인하고. 부인하고. 그걸 또 뒤집기도 하고. 선수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하고. 뒤집고 막 이렇게. 굉장히 심리가 불안한 것 같아요. 전부 보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도 막 진짜. 윤석열 도리도리하고 한번 재봤으면 좋겠어. 누가 많이 하는. 눈깔비. 이거 왔다 갔다 눈 깜빡이는 거. 파르르 동공지진. 이거 깜빡깜빡깜빡. 위아래로. 위아래로. 자연주행입니까. 엄청 빨라요. 이게 이제 일종의 튀기잖아요 이런 게. 윤석열은 목튀기고. 눈썹튀기인 거죠. 불안의 표현. 불안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시선도 아래로 계속 깔고. 얼굴 표정도 그렇고 울상이고. 그래서 임성근이가 참 그런 거 보면. 심지가 약한 사람이다. 하는 걸서 알 수 있겠고. 겁이 많다 싶게 얘기하면. 겁이 많은 놈이 왜 잘못은 저질러요. 그러니까 임성근은 주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주범을 할 만한 인물이 못 돼. 이번에 보니까요. 사실 임성근은 자기 자신의 잘못은. 그냥 뭐 이제 최혜병 죽음과 관련해가지고. 잘못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인정해버리면 끝나는 거고. 지금 사실 이 특검 아니 청문회와 특검은. 이 수사 외학. 네네. 그거에 대한 사실은 지금 그걸 밝힌 거지 않습니까. 보세요. 사실 임성근이는 처음에 말이죠. 네네. 자기가 최혜병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네. 이제 그럴려고 했죠. 했어요. 그런데 이정호가. 벗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윤석열이랑 경부하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악랄하게. 뭐 이제 뻔뻔하게 싸우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위에다가 술 따라주고. 뭐 이렇게 가서 안마도 해주고 이런 건 잘하지만. 골프 치러 오세요. 그런 건 접대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술성무 정도 일은 잘할지 몰라도. 엄청난 악당은 아닌 거예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사람들 불러다가 나쁜 일 시키고 할 정도의 임무로 못 되는 거죠. 그냥 출세하고 성공 출세하고 싶어서. 위에다 딸랑거리는 사람 정도인 것 같다. 딸랑이 정도다. 그러다 이번에 사건이 터지니까 옷 벗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아 이건 뭐 안되겠다. 옷을 벗어야겠다 책임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위에서. 안돼 옷 벗지 마. 우리가 너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따라갔겠죠. 심지가 약하니까. 줄줄 따라가다 보니까 청문회까지 나오게 된 거야. 임성근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불안하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짓을 이렇게 당해야 돼? 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곤혹스러움 그리고 두려움 같은 거. 이게 끝이 어딜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가 나쁜 놈이야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아니 선생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은. 그 저기 누굽니까? 유상범인가? 국힘당 국회의원이. 골프 3부 있어요? 3부 없어요. 했지 않습니까? 이거 약간 연맥이라고 하는 건가?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고. 아니면 그 순간 당황해서. 진실을 얘기했을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국힘당이니까. 국힘당이 물어보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이런 이제. 적인 진실을 말해줘야 돼. 이쪽은 거짓말하고. 이쪽은 거짓말하고. 야 진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정신 불혈이군요. 그러니까 임성근이 대처를 못하여 대처를 제대로. 그러니까 거짓말도 실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됩니다. 평정 상태가 있어야. 능숙하게 할 수 있어요. 계산도 착착해가면서. 이런 건 인정하고. 이런 건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임성근이가 그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너무 불안하고 겁이 나고. 그러니까 그건 문자메시지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밖에 과외선생을. 과외선생. 과외선생. 시험부러 들어갈 때 수험생들이. 네네. 밖에 과외선생 대기시키고. 무정기 딱 차고. 3번은 이건데 어떻게.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신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없는 거죠. 임성근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몇 가지 대답을 해놓고 나중에. 서면으로 번복하기도 하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지금 뭐 경호초 출신 송호종. 어. 어. 이거 아냐. 네. 사진이 있는데. 네. 저는 모른다고요. 일단 발뺌을 했는데. 발뺌을 해놓고. 안되겠으니까. 나중에 본래요. 아마 과외선생을 다시 만나봤다고. 나가서 이제 조언을 받았겠죠. 이건 안됩니다. 이거는 발뺌이 안될 것 같은데. 발뺌 안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면으로. 제가 잘못 말했다. 그렇죠. 안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응. 내가 내 지시를 완벽하게 망각한 사실을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선생님 이건 심리 분석 해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내 지시를 완벽하게 망각한 사실을 스스로도 납득하게 얻었거든요. 자기가 진술 번복하면서 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지시한 걸 까먹어서 그때 의도적이지 않은 거짓말을 하게 됐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럼 이 문장 자체도 그러면은 과외선생이 해준 거군요. 그럴 수가 없죠. 지가 한 게 아니겠네. 그래서 뭐 기억나는 대로 증언했지만 결국 거짓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사위원회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얘기에 이런 글을 보냈지 않습니까. 나가서 보니까 이거는 거짓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코치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걸 보냈을 텐데. 자 만약에 이 말이 맞다. 자기가 자기 지시를 완벽하게 망각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라면 지금 정신병이 온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 거를 까먹을 정도면. 그러면 자기가 정신병 상태다 지금 뭘 인정하는 거고. 사실 그게 아니라면. 뭐 이거는 이제 거짓말이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임성근이가 자기가 대답한 것을 나와서 코칭 받으면 아니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감정적 혼란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감정적 혼란. 사람이 공포라든가 불안 또는 당혹스러움 등등. 이 감정 상태. 특히 부정적 감정이 강도가 세지면 사고가 잘 못해요. 그 순간.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임성근이 이렇게까지 바보는 아니었을 거예요. 밖에서는. 근데 이 자리에서 들어왔을 때는 바보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까지를 알아야 하는지. 뭘 얘기하고 뭘 구정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이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선생활을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문자 보내면 답해주세요.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는 세 명한테 지시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증인 선수 거부하라고. 그래서 거부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는 그걸 시켰더니 역효과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거짓말할 건데. 증인 선수를 해도. 거짓말하고 제대로 얘기 안 하는 게 당연한데. 괜히 증인 선수를 거부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작심을 했다. 이런 진안을 찾지 않습니까. 역효과만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에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따로 지시는 안 하겠다. 그랬더니 이 신범 처리하고 이종섭이는 조금 영리하니까 선수를 해버린 거예요. 임선근은 또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안 한 거지. 안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자기만 안 했어. 그러니까 문자 보낸 거죠. 야 선수를 나만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럼 하세요. 그러니까 좀 있다 가서 다시 선수를 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 이제 걔가 무슨 뭐 외사촌 동생인가. 뭐 외사촌인가. 검사. 검사라는데 박철환인가. 그렇던데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것도 걸때리긴 했어요.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근데 이미. 사진이. 사진이 기사가 나갔어. 청문회장에서. 아니 지금 기사가 나갔다고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 벙 쪄있죠. 벙 쪄가지고.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또 밝히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 박철환 검사라고 하는 애가 하는 말이 웃기더라고요. 이놈이. 자기는 심리상담을 해줬다고. 선생님. 뭐 그러면. 선생님이 할 일을 왜 검사가 하고 있습니까? 심리상담을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 안 좋잖아 심리적으로.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코치해주는. 그렇죠. 나 지금 너무 슬퍼. 울고 싶어 이러면 심내세요. 이런 게 심리상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격려해주고. 실제 심리상담을 해주고 있다니까. 지지해주고. 그 하필 검사가. 물론 이제 그거 말고 법률적 조언도 해줄겠지만. 이제 지금 무너지시면 안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런 것도 했을 수 있죠. 진짜 아니 저는 뭐. 검사가 콜검에다가 심리상담에다가. 뭐 별걸 다 해요. 출장심리상담사인가. 출장심리검사. 심리검사. 네. 새로운 유형의 검사가 등장했습니다. 신검. 아 뭐 별걸 다 해요. 근데 이게 박철환 이 사람 보니까는 엄청나더만요. 뭐 카페도 만들어가지고. 임성근 막 옹호하는 글도 쓰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아예 그 윤석열 라인으로 해가지고. 얘를 코칭해주는 진짜. 정말 심리상담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무튼 그 골프 3부는 이번에 컸습니다. 선생님. 네. 이게 3부 통원이라는 것을 대체로 다 그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일부가 막 우겼잖아요. 네. 골프 1, 2, 3부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임성근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런 건 없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국힘당에서 그걸 물어본 게 잘못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 많이 당황했어요. 네. 그걸 물어본 국회의원도. 많이 당황했어요. 아 이거 민주당에서 물어봤잖아요. 아. 그러면 3부는 전역 골프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국힘당에서 얘기했잖아. 자기 편이니까 얘기했죠. 아 그러니까 이제 코치를 말했을 거 아니에요. 국힘당이 물어보면. 진실을 말하고 잘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하면 무조건 잡아떼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들어왔을 수 있잖아요. 국힘당이 물어보니까. 진실을 얘기해버린 거죠. 진실을 말해주던 거 아닙니다. 거기서 3부를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결국 이제 3부 통원이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됐죠. 네. 핸드폰 비본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습니다. 네. 진짜 안 날 수도 있겠죠. 아. 이 상태를 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망각 왕백하게 망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근데 진짜 열받는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얘 밑에 있던 그 포 7대 대장인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지금 계속 왕따시켜가지고 걔네들이 해병대에서. 왕따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지금 정신병원 자기 스스로 들어가고 약먹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 부안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음. 정작 보니까 정신병원 지한테 있고만.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임성균도 그런 상황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저놈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종호 뭐 이런 애들이. 네네네.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다. 나를 의지 안에 끌어내서 완전히 패인 만들고 있다. 자칫하면 이거 그러면은. 그럴 생각할 수도 있죠. 연탄가스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이거. 뭐 오늘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마티즈로 갈 수 있는 건가 이거. 그거 조심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얼굴 표정이 안 좋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이 정권은 정말 이 사람들을 끔찍하게. 그러니까 임성근은 나쁜 짓도 적당히 했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악인도 될 만한 그릇이 못돼요. 괜히 껴가지고 이번에 고생 엄청 하는 거죠. 그야말로. 진짜 악당들한테 당해서. 이때 제일 좋은 건 이종호를 불어버리는 거죠. 그냥 다 불면 되는데. 네 다 불면 되는데 그것도 무서운 거죠. 아 불기도. 네 불기도 무서우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불고 털고 그냥 끝내고 싶겠지만. 이야 참 그러네요. 아무튼 이번에 이제 선생님 보면은 당당한 증인들과 불안한 증인들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그 저 어 내부 고발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공익 제보자. 네 그 김규현 변호사더라고요. 네 네. 김규현 변호사가 갑자기 현장에서 이제 증인으로 전환이 됐는데 국힘단계들이 막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변호사도 아니 나도 증언할 생각이었다고 하겠다고 증인으로 되고 박정원 대령도 굉장히 당당하고 떳떳하게 속이 후련해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성근이나 이종섭이나 다들 불안해 보이고 심리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종섭이나 임성근에는 빌런으로 치면 하급빌런입니다. 하급빌런. 네. 하급빌런들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걱정하는 쟤네들 잘못하면 다 분다 저것 때문에 관리 잘해야 된다 그런 빌런들인 거예요. 이종섭 그 얘기 말해놨죠 우리가. 그래서 호주로 보낸 거 아니겠어요. 호주 보낸 것도 선생님 말씀은 이거는 그냥 어리버리 해사가 빨리 내보낸 거다. 실제로 이게 그 저 차관급이 가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요. 대사를 차관급이 가는 게 아니고 사실상 강등이죠 강등이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분은 이종섭보다 더한 사람이 임성근이란 말이에요. 이종섭이 오히려 양반같이 보이잖아요 임성근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아마 저쪽에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 위험하다 임성근이죠고. 조심해야 된다. 아 이거 오늘 내일 위험한데 이거. 그래서 저는 특검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특검을 해서 국힘당인이 이런 애들이랑 격리시킨 다음에 임성근이 이렇게 좀 혼내기도 하고 또 담배도 주면서 달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마음을 그러면 임성근이 이거 막 질질 짜면서 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빨리 이게 뭔가 나오지. 청문회는 못하죠. 눈이 많은데. 거기서 만약에 질질 말하면 국힘당 의원들한테 맞아 죽을 줄 몰라요. 그 자리에서. 이 자식아 누가 진실을 얘기하라 그랬어. 이번에 선생님 청문회 보니까 뭐 장난 아니더만요. 그러니까요. 몸싸움하고 마귀띠들이에요. 강목 같은 거 숙여 갖고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임성근 때리려고 말을 잘못하면. 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어쨌든. 딱 김당의 뭐 또 밖에 나가면 또 윤석열 세력이 지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겁이 난다. 차라리 격리시키는 게 조사에서. 특검으로 빨리 하는 게. 네. 특검에서 격리 조사하는 게 낫다는 거죠. 특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대법원장이 이제 검사를 임명하는 그런 걸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왜이라도 민주당 안해서랑 뭐 이런 데서도 뭐. 아니 뭐 그런 뭐 합의만 할 수 있다면 그걸 받아보자 뭐 이렇게까지 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받았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독배일 것 같은데요. 독배죠. 완전히 놀아날 것 같은데 한동훈한테. 네. 그리고 한동훈이 앞으로 그런 것들 자꾸 던질 겁니다. 또 그런 거 말고도. 그거 말고도. 개헌이라든가 그런 걸 던질 가능성이 있어요. 개헌 얘기. 제가 지금 여러 번 다루고 있는데. 갈수록 더 번지고 있어요. 왜냐. 그게 보수대연합의 한 중요축이기 때문에. 아니. 저 양반은 저 얘기를 안 할 것 같았는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할 것 같았어.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 저 사람은 약간 좀 그래. 지금 뭐 수박 없어졌다고 하지만. 큰 손들도 놀고 있는 건 아니야. 네.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뭐 이런 얘기가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손이 추진하는. 그야말로 거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딥 프로젝트. 상당한 정도로 완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거라.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중요 매개가 우리가 개헌이고. 네. 이런 특검일 수도 있는 거죠. 작게는. 작게는 특검. 이런 데서부터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내분시키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받자고 했다가 만약에 정말 무산되면 또 완전히 민주당 안에서 내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만이 아니죠. 야당들도 다 같이. 봐봐 내가 받자고 그랬잖아.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안 이런 걸 자꾸 던져서 민주당을 갈라칠려고 하겠죠. 네.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재미난 게 있었습니다. 그 700-8080 전화번호. 이 전화 이거 누구냐. 누구랑 통화했냐. 그래가지고. 주진우. 지금은 의원이죠. 옛날 범사에서. 얘가 지금 이제. 청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법사위원인이더만요. 같이 있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주진우 발커를 내면서. 야 내가 무슨 뭐 여기 뭐. 중인으로 왔냐? 법사위원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 그거죠. 또 기억 못하는. 48초밖에 안 되는데. 아 그랬는데 그 뒤에 있던 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48초면은. 정상회담당. 정상회담당. 야 난 이거 진짜. 아 이분은 정말 재치있고 아주 본질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다. 48초면 선생님 억급의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기억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48초면 윤석열이 지랄발광을 하고도 남는 시간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 순간이 뭐 백만 년 같았을 수도 있는데. 그럼요. 시간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중요하면 짧아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중요하지 않으면 뭐 길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주진우가 진짜. 참 납작 두꺼운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놈을 증인석이 앉혀줘야 되겠어요. 아 증인석. 아 그럼. 증인석이 안 앉혀주자는 얘기였구나. 안 찾아줘야 되겠어요. 그런 날이. 멀지 않았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 방통위원장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 뭐. 뭐 호텔. 뭐 술집. 응. 돈은 엄청 쓰고 다니고요. 고급 식당. 고급 식당. 단란주점. 단란주점. 단란주점에 가서 또 막 엄청 쓰고. 그러면서. 아니 왜 단란주점이냐 하더니. 사실상 노래방이다. 이건 마치 그. 사실상 핵보이국 같은 거죠. 아 사실상. 아. 이 사람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이거. 뭐하고 다닌 거죠 도대체. 그러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교적인 사람은 아닌데. 음.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도 몰라요.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조사해봐야죠. 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막 이걸로 끊어놓고 딴 데 썼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아. 영수증을 이렇게 끊고. 그런데 영수증을 너무 더러운 데다 끊었잖아요. 단란주점 같은 데. 그런데 잘 아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가는 데가 있으니까. 정치까지 할 줄은 몰랐나. 그럴 수도 있죠. 여기까지 조사가 나올 줄은 몰랐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나중에 여기까지 할 줄은 모르고. 그렇죠. 일단 쓰고 본. 자기가 방통위 현장 될 줄은 몰랐겠지. 그 당시에는. 설마. 하긴. 문재인 정권 때 뭐 이럴 때니까. 네. 그래서. 저랑 엄청나더라고요. 선생님 뭐. 도태우라고 하는 놈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5.18 막. 네. 망언. 망언할 때 너무. 그 놈을 지지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이 분이라는 건 아니죠. 이 인간이. 네. 페이스북에 쓴 거 보면. 네. 거기 그거 유튜브랑 거기가 똑같잖아요. 하아. 사고방식의. 이진숙이. 그래서 방송계 쪽에서도. 꼴통으로 소문이 나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꼴통으로.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꼴통위원장이 되는 거네요. 네.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화합을 못하고. 그래서 종구원 기자로 갔다는 설도 있어요. 아. 화합을 못해서. 그러니까 그 사실 이렇게 돈 멋대로 쓰고 이런 거는 뭐 이진숙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도 뭐 사실 뭐. 많이 썼죠. 많이 썼죠. 검사들 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그놈도 막 저 영수증이 휘발됐다고 이런 휘발놈이냐고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는 머리가 있지는 않나 봐. 네.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정말 치밀한 거예요. 이 휘발놈들 진짜. 치밀한 거죠. 그놈들은 치밀하고 이진숙 꼴통이니까. 꼴통이니까. 무식한 거죠. 막 이렇게 저질러 놓고. 네. 나중에 이게 문제들 질도 잘 몰랐던 거죠. 야. 이 검사 이놈들을 그냥 겨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주류 세력은. 이게 완전히 몸에 배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게. 네. 국가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러려고 내가 출세했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지금 윤석열 김건이가 딱 그 꼴 아닙니까? 저는 진짜 의아한 게. 윤석열 김건이 한참에. 이제 대선 직전에. 김건이 그 뭐 라만달 르네상스. 조나묵 회장. 산부토건. 얼마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게 줄리 사태고 그게. 그러면 산부토건이랑 좀 거리를 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거리를 둘 것 같은데. 뭘 공공연하게 그냥. 벌란 듯이 그냥. 산부 그냥 갔다가 우크라이나 봐가지고. 돈 벌게 하고. 물론 거기 자기 것도 있겠죠. 이게. 네. 지금 뭐 더 검증돼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나로운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산부토건의 조나묵. 네. 이 사람이. 김건이를 20대 시절부터. 그렇죠. 그렇다는 거 같습니다. 관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건이가 조나묵에게 양육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키워진. 네. 특공대 아니에요. 특공대. 특공대. 그리고 이제 조나묵의 산부토건은. 쉽게 하면 주가조작단이거든요. 예. 주가조작단. 다 조작단이네요. 네. 이게 범죄조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기업의 탈을 쓴 범죄조직이라고 보면 틀림없고. 아하. 그중에 대표적으로 했던 범죄종목이 주가조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가조작. 주가조작. 주가조작단에서 특공대를 키운 거예요. 음. 김건이라는. 공들여가지고 키우면서 기술을 여러가지 가르쳤겠죠. 네. 뭐 어머니한테서 또 배운 기술도 있고. 네. 어머니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저 돼지를 잡아라. 그런 거예요. 돼지전에는 또 다른 사람을 잡아라. 네. 돼지전에는 잡았는데. 이제 돼지가 괜찮았죠. 돼지 잡아서 돼지 잡았어요. 네. 돼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음. 대통령까지 만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주가조작단의 국가 찬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주가조작단이 김건이를 키워서 특공대를 키워서 대통령을 만들어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 그럼 선생님 그 말씀은 이거는 지금 김건이가 돈 벌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가 다 가족사기단만이 아니고.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주가조작단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마피아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영화 같은 게 나오잖아요. 마피아가 경찰에 사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들여보내서 경찰 정보 편에서 마약을 더 팔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 급이 아닌 거예요. 애들은. 수사받으로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친구가. 어. 아니 그것도 국가를 장악한 거예요. 애들이 아예. 그래서 국가를 가지고 주가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국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부토건 주가 띄울 때 보면. 네. 뭐 천원인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윤석열이 오송 사건이 나서 수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도 할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맞아요. 우크라이나를 갔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를 갔죠. 우크라이나를 가고 거기서 뭐 이제 재건사업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바로 김건희가 젤네스카를 만나가지고. 네네. 그 젤네스키 마누라. 네네. 젤네스카를 만나서 또 분위기를 띄우고. 띄우고. 그 직후에 수직 상승합니다. 네. 주가가. 그래야죠. 5천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주식 가치를 부양하기 위해서. 국가를 움직였다. 국가를 움직인 거예요. 대통령을 움직인 거죠. 이거 자체로 그냥 탄핵감 아닙니까 이거.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주가 조작단이. 결국 주가 조작을 제대로 해먹기 위해서. 거창하게 해먹기 위해서. 대통령을 쉽게 하면 키워내서. 포획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들거든요. 이거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삼부토건은. 김건희와 윤석열이 키워주는 어떤 집단이 아니라. 삼부토건을 중심으로 한 세력. 삼부토건이 만들어냈다. 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키워낸 특공대가 김건희와 그 꼬봉이 윤석열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능하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부토건을 왜 이렇게 못 쏘느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일 수 있다. 삼부토건이 아예 만들어낸 거다.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정권을 장악해버린 거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네요. 제대로 해먹으려고. 거기에 이종호 같은 놈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석유도 그래서 터뜨린 거 같아요. 석유. 석유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갑자기. 네 맞아요. 케어. 국민들 정신건강을 책이겠다. 뜬금없는 짓을 왜 자꾸 할까. 다 주식관련 아니냐. 다 주식관련 아니냐 이거죠. 지금 이번에는 선생님 체코. 체코의 또. 체코의 원자력. 원자력. 와 그거 쓰는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이게 보니까. 프랑스랑 우리랑 둘이 경쟁이 붙었는데. 우리가 프랑스가 내겠다고 하는데 절반을 돈을 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도 안 되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뒤로 또 이멘하비를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MB처럼. 그럼 뭐 엄청나게 많이 퍼주고. 국가는 소매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국민이 세금으로 메꾸고. 네. 그런데 이 원전 기업은 이득을 본다네. 그렇습니다. 또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또 주식이잖아.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이득 보겠죠. 그런데 윤석열이 또 간대요. 또 체코에. 어 지금 완전 장난 아닙니다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움직임을 보면. 주가 조작단의 주가 조작을 위해서 뛰고 있다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야말로 탄핵 중에 탄핵감이다. 그리고 이 범죄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야 된다. 그러네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윤석열을 포획한 집단이 어디인지. 이종호만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더 있다는 거죠. 더 있다는 거죠. 이종호가 그중에 하나의 고립. 3부 통합. 고리인 거죠. 이야. 그래서 뭐죠. 제가 농담삼아. 그 이종호가 내일 3부 체코하고 그랬는데. 3부 체코하고인가. 농담삼아. 지금 체코로 지금 뭐 아주 엄청나게 지금 쏟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뭐. 재미난 기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 딸이 진해 아빠랑 주식거래를 해가지고. 뭐 63배. 63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이야 이거는 그. 아빠가 딸. 네. 최은순과 김건희 엄마가 딸.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그냥 뭐. 최은순 같은 집안이 대량 양산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부모들이 그래도 나쁜 놈들이라도 자기가 하는 나쁜 짓을 자식들한테 안 들키고 싶어 했습니다. 들키는 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러운 짓을 해서 돌벌어도 자식들만큼 자기를 그렇게 보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 또 들키면 굉장히 부끄러워했죠. 이건 뭐냐면 그 과거의 악당들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 또 일말의 자식 사랑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자식만큼은 그렇게 커주기를 바라는. 오염돼서 더러운 범죄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더러운 거 내 손만 붙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최소한도의 인간성은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범죄자들. 악당들은. 그런데 오늘날의 악당들은 달라졌어요. 네. 오히려 자기 자식을 범죄에 끌어들여요. 끌어들여가지고 범죄를 시킵니다. 이것도 딸을 범죄에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뭐 그전에도 많잖아요. 걸린 게. 윤석열 정권에서. 네. 이건 뭐냐면 결국 내가 악당인 걸 들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식이 범죄자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옛날 악당들하고. 이 정도 되면은 양심은 거의 이제 없다. 고장 나서. 그리고 자식 사랑도 전혀 없다. 자식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자식을 전혀 사랑을 못하는 거죠. 자식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한국에서 학폭 가해자들이 왜 기득권층의 자녀들이 됐겠냐. 우리 때만 해도 학폭 가해자들은 다 가난한 집 애들이에요. 그리고 부잣집 뭐 잘나가는 집 애들은. 불만이 많은 아이들. 그런 애들은 부모의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부끄러워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도 민정당 고위 간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자기 아빠가 민정당인 거를? 네. 민정당 간부인 거를. 그래가지고 대모할 때 자기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못 견뎌가지고 이왕 가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모들은 그런 나쁜 짓을 했어도 자식까지 오염시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네네. 근데 요즘엔 안 그렇다는 거죠. 예.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자식을 어려서부터 악마로 키우고 악당으로 키우고 있다. 이 정도. 완전히 그냥 병들어버린 거네요. 이 정도 되면 완전히 망가진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탄핵보다 더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그렇죠. 그 심각한 사회 문제죠. 그러니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원순 가문 같은. 네네. 또 조나무 가문 같은 가족 범죄 집단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족이 다 마피아화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중남인가요? 거의 중남 및 이상이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것은 한국이 그동안 사회개혁을 지체시켜온 대가입니다.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지 못해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정신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그 중에서 한국의 소위 기득권층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제일 안 좋아요. 한국인들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완전히 악마를 키우고 있는 거죠. 악마에 더 큰 악마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군요. 저는 최원순이랑 김건희 보면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이 희망은 다르냐고요. 사실 거의 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 청문회에 나왔던 애 중에 검사 아들, 학복하던 애. 우리 아빠는 검사야. 우리 아빠는 뇌물 받아.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좀 바뀐 거예요. 옛날에 범죄자들이 아니에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한동훈이가 결국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선 궁금한 거. 낙영훈이랑 한동훈이랑 심리적 분당상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웃긴 웃던데, 낙영훈이가. 낙영훈은 원래 배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사교적으로 웃어주는 건데. 기분은 엄청 상했잖아요. 상한 정도가 아닌데. 그래서 아마 속으론 일을 갈겠죠. 아량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저 자식이 언젠간 손봐주겠어.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웃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능력이 탁월해요. 탁월하다. 정말 깐족거림이 상상 이상이다. 제가 우리 편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지네들 안 했어도. 사실상 낙영훈은 경쟁자도 아니었거든요. 원희룡 정도만 치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낙영훈을 몰아붙여서 기분 나쁘게 만들면. 나중에 낙영훈이랑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그런 거 계산을 못하는 인간인 거죠. 한동훈이. 정책이. 자기를 건드리면. 네. 그 순간 통제력을 상실하는. 통제력을 상실하는. 네. 자기 통제를 못하고 막 지져버리는 미친 듯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국힘당을 앞으로 갈갈이 좀 찢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이.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한동훈이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은 얘가 이제 발표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윤석열이 아주 시분 나빠할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윤석열 정권이 이미 유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유능하다. 이미 유능하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다. 한동훈이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거는. 네네. 한동훈 입장에서 또 최대의 용기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렇죠. 한동훈은 원래 대놓고 윤석열한테 저항을 못 하잖아요. 네. 통화도 했답니다. 네. 통화도 하고 현장에서도 악수를 했는데. 눈은 안 맞아주시더만요. 맞습니다. 무서워서. 윤석열을 째려보는데. 네. 자 그런 거 봤을 때. 이 얘기는 결국 우회적으로 최대한의 용기를 내서 윤석열을 공격한 겁니다. 네네. 자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럼 윤석열 화내겠죠? 네. 그럼 뭔가 한 가지 립서비스는 필요하겠죠? 네. 이미 유능하다. 음. 이런 립서비스를 한 거 아니냐. 아. 약간 조롱 쪽같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뭐 유능하면 이런 사태까지 왔겠습니까? 총선에서 참패하고. 그걸 유능하다가 하면 유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뭐겠나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계속 12월부터 얘기했던. 윤석열로부터의 탈피.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국민의 눈높이. 뭐 이런 거 어쨌든 특헌법도 추진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근데 한동훈이 아예 윤석열과 적이 돼서. 네. 정말 탄핵까지 나설 것이냐. 사실 이건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큰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사실상 정권은 이재명 대표한테 갈 거고. 그렇죠. 그럴 위험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탈피는 하되 탄핵은 안 되는 정도. 네. 이거를 이제 중간. 줄터기. 줄터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딱 준비된 말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아보성 말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문제는 그건데. 윤석열이가 그거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뭐 적의 적은 동지다 이래가지고. 네. 한동은 잘해라 한동은 이겨라 뭐 이렇게들 하던데. 사실 그거는 좀 너무. 네.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둘이서 싸우는 거를 그냥 지켜보는 거는 뭐 상관없어요. 네.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럴 수는 있지만 한동은 우리하고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놈이 그 놈인데 말이죠. 더 나쁜 놈이죠.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오늘도 지금 대북전단 확성기 문제. 오물풍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오늘 또 왔죠. 오물풍선이 오늘은 지금. 대통령실? 용산. 용산에 떨어졌다고 그러죠? 네네. 미군기지도 떨어지고. 네. 이거 무슨. 거기 뭐 있나? 글쎄요. 어떻게 거기 떨어졌죠? 너무 정확하죠. 지난번에도 그. 지난번에는 거기. 용산 그 박물관? 네. 근처에 주차장인가. 관저에서 800미터 떨어진 곳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 음. 앞에 떨어지고. 미군기지 떨어졌으면. 이거는. 이게 그냥 오물풍선이니 망정이지. 근데 이거는. 네. 오물풍선은 삐라에 대한 대응일 뿐이거든요. 대북 확성기에 대한 대응은 아직 안. 아직 안 했죠. 안 나온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더. 오물. 그 삐라에 대해서 오물풍선으로만 대응했지만. 확성기를 병행할 시에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네. 다른 대응을 하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삐라도 지금 연달아 뿌렸기 때문에 남쪽에서. 네. 먼저. 뭐 김여정 부부장이 아주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처참한. 네. 기막히고 처참한 대가를 가고 와라 그랬나. 처참한 현실을 보게 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네. 다른 대응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발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경우 본다면. 확성기 방송에 대한 대응을 거의 확실히 할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오물풍선 아니겠죠. 네. 이게 문제이다 오히려. 아. 오물풍선 보다. 확성기가 문제다. 네. 아. 그러니까 삐라는 뿌리는 대로 계속 오물풍선으로만 대응할 가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귀찮겠죠 힘들고.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바로 확성기를 시작했고. 또 게다가 확성기는 이제 군대에서 하는 거니까요. 정권에서 빼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정권이 하는 거니까요. 오늘 발표로는 종일 방송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매일 한다고 합니다. 매일 하는 거는 원래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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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우연적으로 발생한 거냐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느냐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흐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7월 11일 날 김건희가 미국에 윤석열을 데리고 가서 V1이 V2를 데려갔잖아요. 데리고 미국을 방문해서 NED를 만났습니다. 민주주의 진흥재단을 만났어요. 북한인권간담회에 참가했거든요. 여기서 NED라는 조직을 다들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지만 한국의 삐라살포단체를 배후조정하는 단체입니다. 삐라살포단체죠. 그렇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돈 안주고 짓이 없으면 삐라살포를 못합니다. CIM 외곽조직이죠. NED에서 삐라살포를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11일 날 이걸 할 때 그쯤에서 통일부가 뭘 했느냐 하면 경기도 파주시 대북전단살포단속조처가 위헌위법임을 지적할 법률검토의견 달라. 그게 좀 컸어요. 그거를 로펌과 정부의 의와도 요청했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삐라살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거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그렇습니다. 11일 날쯤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게 같은 시기입니까? 비슷한 시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때 보도가 나왔으니까 한겨레에서. 그럼 14일 날 좀 있다가 송일종이가 원점 타격 얘기를 했죠. 오물풍선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이렇게 정했다는 식으로. 지난번에 정리를 한번 얘기 나눴죠. 14일 날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날 삐라살포가 들어갑니다. 첫째로. 그날 삐라살포하죠. 그때 김여정이 이런 얘기를 했죠. 부부장이.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해서 각오하라.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냥 삐라살포. 각오해. 그냥 오물풍선 정도의 얘기예요.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보내요. 10.5일 날. 이틀 뒤에. 이틀 뒤에 바로 보내죠. 바로 보냅니다. 그때 이제 말이 세지죠. 그때 세지죠. 다시금 엄중히 경고하는 데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 아 처참한 대가. 그래서 뭐 대응 방식의 변화 불가피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오물풍선이 날라온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바로 확성기를 틉니다. 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확성기를 틀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총이 날라왔죠. 아니 얼마 전에 틀었을 때. 아 이번에? 네 틀었을 때. 아 그러니까 미국이 막 날이 쳤죠. 막았잖아요. 뭐 저 미 대사랑. 그 다음에 사령관. 사령관. 아 저는 처음 봤어요. 네 가서. 우리 역사에서 사실 한반도에서 큰 손 넘어. 그렇죠. 원퉁대. 둘이 가서 혼냈잖아요. 야 누구 맘대로 확성기 틀었어. 그랬죠. UN에서 조사할 거야. 그래서 못 틀었죠. 중지시켰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확성기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는 틀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죠. 이건 허가를 해준 거다. 해준 거예요. 해준 거에요. 해준다는 얘기에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틀었다면.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 이거 허가 나왔을까. 저는 11일 날에 김건희의 박미. NED. NED 접촉해서 미국 쪽하고 합의를 본 거 아니냐. 삐라. 그 다음에 확성기. 그리고 좀 더일 수도 있죠. 국지전 정도. 네 원점 타격까지. 원점 타격까지.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죠. 그렇죠. 원점 타격은 미국의 허락 없이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습니다. 국지전. 여기까지도 미국한테 허락을 바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너가 알아서 해. 우리는 뭐라 안 할게.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그러면 오물풍선 날려면 확성기 틀면 된다. 이렇게 내부방침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자마자 확성기를 틀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수위를 올려가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미국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뭐 우크라이나로 가겠다는 거겠네요. 우크라이나 걸로. 최소한 국지전을 해보겠다. 해보겠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문제는 이제 북에서 국지전으로 끝내겠냐고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죠. 국지전으로 끝나질 않을 거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8월 23일인가요. 그때가 이제 그 윌치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지금 19일부터 시작한다는 것 같은데요. 19일입니까? 네. 8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이제 얼마 전에 그 NED하고 나서 네. 핵 지침 협의를 했단 말입니다. 미국이랑. 윤석열이.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합의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위험한 합의죠. 이렇게 치면 지금부터 점점 뭔가 올라가 수위를 올리는 게 아닌가 싶고. 계속 유도하는. 유도 정도가 아니라 압박하는. 도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압박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앞에서 계속 잽을 날리고 앞에서 막 칼을 휘두르는데. 그렇죠. 푸틴이 어쩔 수 없이 특수운사 작전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네. 위험한데요. 지금 그런 흐름으로 밀고 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의 독자적인 판단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도 오케이. 오케이를 해요. 미국이 왜 오케이를 하죠? 그게 좀 무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권에서는 뭐라도 터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승리하기 어려워요. 사퇴를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헤리스가 쉽게 이긴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거는 헤리스가 지금 등장하자마자 여론에서 띄워주려고 트럼프를 여론전에서 조사해서 이겼네 뭐네. 어디에서는 이겼다. 그게 나와요. 네. 나오지만. 여론조사 보니까 2% 뒤지는데 또 사실상 이겨. 네. 그런데 이거는 헤리스 띄워주려고 언론 조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트럼프 쪽에는 콧방귀 끼고 있죠. 웃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허니문 효과. 깐짝 효과다. 그래서 사실상 헤리스로 교체를 했지만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헤리스가 됐다고 해서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졌느냐 하면 아닙니다. 네. 오히려 더 낮으면 낫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정권을 트럼프한테 뺏기게 생겼어요. 네네. 그럼 11월 달에 트럼프가 되기 전에 제일 불안한 사람은 누구냐. 아하. 민주당 쪽에 네요폰들. 강경파. 그 다음에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궁합이 맞죠? 네. 뭐라도 해야 된다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 그래서 나온 거 아니냐. 한반도에서 불씨를 터뜨려서 상황을 악화시킨 다음에 이걸 수습을 하든 확전을 시키든 상황을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시켜서는 안 된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같이 그대로 유지되면 트럼프는 계속 컨소를 칠 거예요. 네. 자기가 대통령 되면 북과 잘 지랄 거다.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김정은 국무원장이 나를 아마 그리워했을 거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 표현이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워한다는 거는 선생님. 약간 좀 정상 지도자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네네. 트럼프가 북과 관계 정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건 분명해요. 네네. 왜냐하면 그거를 자기가 하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네. 약간 그 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볼튼 이놈만 아니었어요. 이런 게 있는 건가? 그래서 볼튼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잖아요. 그런데 볼튼은 안 좋죠. 볼튼은 막 트럼프 욕하고 트럼프는 볼튼 욕하고 네네. 트럼프는 아 그때 도장만 찍어서도 내가 재선도 성공하고 노벨상도 받고 내가 노벨상도 받고 평양에다 트럼프 타워도 세우고 원산에다가 그게 꿈인가? 그것도 꿈이래요. 그런 게 이제 하나 있다는 거고 이번에 당선되면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호감도 굉장해요. 볼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럼 북에서도 평가를 했더만요. 북에서도 인정했습니다. 북에서도 인정을 했더라고요. 조선중앙통신에서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걸 인정한다. 인정한다. 그런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그걸로 뭐가 될 게 있냐 어림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신 차려라. 정책을 전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는 지금 상당한 호감도가 있다는 얘기는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도 알고 있고 트럼프는 그게 믿고 있고 나도 그렇게 김정은 여자는 싫어하지 않을 거야. 나를 인간적으로 그랬더니 얘기를 한 거야. 화답을 인간적으로 싫어하지 않는다. 개인적 친분관계 있다. 하지만 그거와 국가 대사는 다르다. 꿈 깨라.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트럼프는 이제 그걸 내세우는 거지. 나 친해. 사이 좋아. 같이 야구도 볼 거야. 뭐. 야구를 왜 해봐. 야구를. 그러니까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보다 야구가 더 재밌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 친한 친구니까 야구도 알려줄게 내가. 내가 알려주마. 맛있는 거 있으면 친구 사주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차도 뭐 태워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푸틴은 차를 태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줬잖아요. 차를 두 대나. 같이 운전도 하고 운전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차는 줄 수 없을 것 같고 혼나니까 야구를 보여줘서 푸틴이 못하는 그래서 일각에선 그런 주장도 해요. 이거는 야 미국에 부르겠다는 얘긴가? 그 얘기죠. 거의. 초청하겠다는 건가? 그럼 관계 정상을 한다는 얘기죠. 엄청난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러니까 트럼프는 상징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막 던지는 건데 큰술을 빡 붙이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거든. 상황이. 한반도에서 차라리 뭔가 불꽃이 터져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 못하게 해야 되거든. 그렇게 되면 트럼프도 화해하겠다는 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전쟁에 붙었는데 그러면 막 교발을 중지하라든 등 좀 과격한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판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죠. 아예 판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이번에 바이든이 왜 사퇴를 했냐 이 분석에서 그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번에 트럼프를 쏜 게 이 바이든을 비롯한 이 전쟁 세력 트럼프가 돼버리면 우쿠라 전쟁 다 끝나니까 그 다음에 저기 저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지금 이걸로 전쟁으로 재미를 엄청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빨리 트럼프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게 실패하니까 바이든이 아이고 이제 더는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 딥스테이 미국의 큰손들이 그 뒤에는 큰손들이 야 바이든 넌 이제 정리하자 뭐 슬슬 슬슬 그런 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바이든 쪽이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압박이 되겠죠. 게다가 바이든이 너무 바보질해가지고 늙어가지고 안 된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압력이 강한 것도 있죠. 그런데 바이든은 끝까지 버텼다고 하네요. 신이 명령하기 전에는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럼 신이 누구예요? 사퇴 직전까지 그런데 신이 명령을 했나 보죠. 그 치매 때문에 이제 한각 증세인지 몰라도 명령이 돼서 이제 사퇴를 한 거고요. 그래서 해리스가 떴지만 해리스도 그다지 중량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해리스는 또 보니까는 전쟁 계속 해야 된다는 주의자더만요. 강경파죠. 실제로 부통령이고 강경파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으로 지금 수십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오히려 언론에서는 보수 남자 전 대통령과 진보 여자 현 부통령의 대결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진보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이는데 해리스 강경파입니다. 네오콘 쪽에 네오콘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에도 탄핵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140만 탄핵청원의 힘으로 우리 국민들의 100만 촛불로 이 정권을 빨리 엎어야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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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